자살하지 마요. 우리가 당신을 죽여줄게요. 페데리코 아사트 장편소설 다음 사람을 죽여라 파트 4. 1장입니다. 1993년 메사추세츠 주립대학교에 등록된 학생은 2만 명이 넘었다. 상당수의 학부생들은 50개의 캠퍼스 기숙사 중 한 곳에서 두세 명이 한 방을 썼고 룸메이트는 저마다의 성격을 고려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통해 정해졌다. 신입생들은 대학 당국이 완벽한 룸메이트를 찾아주는 최첨단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자세한 설문지를 작성했다. 대학은 잠재적 지원자들에게 보내는 학교 안내 책자에 이 시스템을 MSU의 중요 장점 중 하나로 선전했다. 테드 맥케이가 대학에 입학하고 룸메이트를 처음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기숙사 행정실 사람들이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어떻게 그와 저스틴 린치가 어울릴 거라 생각할 수 있단 말인가. 한 번 보기만 해도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아왔음을 알 수 있었다. 기숙사 행정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테드와 저스틴은 같은 장학금 제도의 수혜자로 평점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고 특별히 지정된 학업 우수 장학생 기숙사 세 곳 중 한 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에게 지정된 기숙사의 공식 명칭은 셰퍼드 홀이었지만 다들 상자라고 불렀다. 그 이유는 누구나 1초 만에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을 2인실 그러니까 상자 503호에 던져넣은 이유는 두 사람의 불우한 가정 형편 때문일 것이다. 빈곤, 위대한 평등의 수호자. 그 외에 그들의 공통점이라면 둘 다 너바나의 팬이라는 사실 뿐이었다. 그러나 1997년 졸업생 중 절반은 너바나의 팬이었을 것이다. 저스틴 린치는 출중한 외모를 자랑하는 청년이었다.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에 각진 턱을 가졌고 눈이 파란색이었다. 긴장된 분위기에서 서로 알아가던 처음 몇 주 동안 테드가 알아낸 바에 따르면 저스틴의 머리가 항상 완벽한 모양이었던 것은 그가 이발소에 살다시피 하면서 곰을 들였기 때문이 아니라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스스로 의지를 가진 듯 새로운 스타일을 완성했기 때문이었다. 린치는 곧 캠퍼스에서 주목받는 존재가 되었다. 학년을 불문하고 수많은 여학생들이 셰퍼드 홀의 남학생 전용 공간인 5층으로 몰려와 503호 근처 복도나 휴게실에서 어슬렁거렸다. 때로는 복도에서 테드를 불러세우고 그의 룸메이트에 대해서 온갖 질문을 던졌다. 대담성이 조금 떨어지는 여학생들은 저스틴에게 여자친구가 있느냐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물었다. 다른 여학생들은 좀 더 직접적인 행동을 취했고 기회가 있었다면 503호로 곧장 쳐들어가서 직접 질문을 던졌을 것이다. 이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 적이 한 번도 없던 테드에게 가장 거슬렸던 것은 저스틴의 바람둥이 기질이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테드가 룸메이트를 질투한 것이 아니라 사실 조금 샘이 나기는 했지만 다른 문제가 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테드가 호색한을 혐오하게 된 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그의 아버지가 원인이었다. 남봉꾼. 기숙사 지원서에 첨부한 지면에 그런 이야기를 길게 써내지 않았던가? 물론 다 써서 제출했다. 설문지에 기숙사 행정실이 고려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이 더 있다면 써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다. 테드는 룸메이트가 되고 싶은 사람과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 깊이 생각한 후 자신의 현재 형편과 가족사, 부모님의 이혼, 그리고 이혼 사유 등을 솔직하게 에세이 형식으로 적어 놓았다. 또한 그는 아내나 여자친구를 속이고 바람을 피우는 개자식들을 제일 혐오한다고도 적어 놓았다. 그런데 행정실은 도대체 왜 그가 경멸하는 모든 걸 대표하는 녀석과 그를 같은 방에 넣은 것일까? 그는 분노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히 결심했다. 여학생들이 다 나가면 룸메이트와 대화를 해볼 것이다. 물론 유쾌한 대화는 아닐 것이다. 저스틴은 고향에 여자친구가 있다고 했고 여자친구 사진을 벽에 걸어 놓기까지 했기 때문이었다. 린치가 테드에게서 받은 인상도 썩 좋진 않았다. 가죽잠바를 입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불량 청소년 같은 태도 때문만은 아니었다. 테드가 순리를 거스르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 린치의 눈에는 한없이 한심하고 유치하게 보였다. 테드는 심지어 녹슨 낯선 자동차 범퍼에 범법자 아웃 로우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기까지 했다. 진짜 문제는 그것도 아니었다. 린치를 정말로 열받게 한 것은 린치 자신은 학업에 진지하게 임하면서 도서관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며 눈이 뻐근해질 때까지 공부하는데 조니데베 저질버전 같은 테드는 수업도 수시로 빼먹고 학생식당에서 하는 아르바이트도 게으름을 피우며 시간이나 때우고 6층에서 장시간 포커 게임이나 한다는 사실이었다. 테드는 주로 6층에서 포커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린치가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으면 룸메이트 테드가 담배 냄새를 풍기면서 담배연기로 빨갛게 충혈된 눈을 하고 새그머니 기어들어오곤 했다. 어쩌다 테드가 수학이나 회계학 책을 펴고 앉아있기도 했지만 30분쯤 지나면 책을 베개삼아 옷도 그대로 입은 채 고라떨어지곤 했다. 린치는 유지 규정이 더 엄격한 장학금을 받은 테드가 중간시험 이후에 살아남는다면 기적이라고 생각했다. 어떤 면에서 린치는 이 룸메이트를 쫓아내고 새 룸메이트를 맡고 싶어서 중간시험을 기다렸다. 처음 두 달 동안 테드와 린치는 교류가 거의 없었다. 린치의 스테레오에서 널바나나 펄잼의 음악이 흐를 때에만 대화를 조금 나눴다. 오로지 음악에 대해서만 잠깐 대화한 것 빼고는 아무런 친분도 없었다. 아르바이트 얘기를 하지도 않았고 식당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지도 않았다. 심지어 두 사람이 사귀던 친구들조차도 공통점이 전혀 없는 것 같았다. 행정실 사람들이 대단한 천재들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은 사람은 테드였다. 그는 자신이 린치를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다고 생각했다. 그가 예상했던 린치의 여자들, 그 행렬은 실현되지 않았다. 사실 10월 중순 이전에 그들의 방에 들어온 여자는 딱 한 명, 테드가 초대한 여학생 뿐이었다. 린치는 고향에 있는 여자친구를 속이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을 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접근할 때마다 심하게 당황하는 것 같았다. 그는 모든 남자들이 부러워할 매력을 지녔다. 그보다 훨씬 매력이 덜한 남학생이라도 5분마다 한 번씩 침대를 삐걱거리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시에는 그것이 MSU 학생들이 사용한 은어였다. MSU는 메사추세추 주립대학의 약자입니다. 기숙사 침대의 오래된 스트링 매트리스는 매우 편안했지만 굉장히 삐걱거렸기 때문이다. 린치는 처음 몇 주 동안 단 한 번도 침대를 삐걱거리게 하지 않았다. 원한다면 언제든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도 테드는 루메이트가 동성연애자인 게 틀림없고 벽에 붙여놓은 사진은 그냥 아는 여자일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린치가 통화하는 것을 몇 번 들었는데 여자친구랑 통화하는 척 한다고 상상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했고 많은 얘기가 오갔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여자친구에게 성실한 것이다. 어떤 여자라도 쓰러뜨릴 매력을 가졌으면서도 그 매력을 사용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었다. 이상한 놈이었다. 룸메이트에 대한 테드의 호기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10월 중순에 치른 첫 중간시험에서 린치는 B플러스 1개와 A마이너스 4개를 받았다. 그는 만족했다. 그러나 규칙 위반을 일삼는 룸메이트의 성적을 보고는 충격에 빠졌다. 전부 A였고 그 중 두 과목은 A플러스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뭔가 부정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그는 테드를 줄곧 보아왔기 때문에 얼마나 공부를 안 했는지 잘 알았다. 하루에 한 시간도 안 했다. 린치는 룸메이트가 학생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틈틈이 공부를 했나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책을 가져가지도 않았었다. 그렇다면 비결이 뭐였을까? 비결은 린치가 그 후 몇 달 동안 서서히 발견하게 될 터이지만 테드가 매우 영민하며 사진으로 찍는 듯 놀라운 기억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테드는 주로 암기를 요하는 분석 과목에 특히 더 강했다. 속독의 대가이기도 해서 두꺼운 자료를 다른 학생들보다 서너 배는 빠르게 후딱 읽어냈다. 그런데도 어느 것 하나 기억해내지 못하는 게 없었다. 린치는 테드가 위층에서 포커를 하는 것 외에도 캠퍼스 밖에 있는 도박장에 자주 출입하면서 거기서 딴 돈으로 생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둘이 친해진 후 테드는 포커를 싫어하지만 너무나 인기 있는 게임이라 크게 의심사지 않고 여러 집단을 돌아다니며 게임을 할 수 있어서 하는 거라고 인정했다. 지는 경우는 거의 없이 계속 이기는 사람은 도박장에서 조만간 쫓겨나기 마련이다. 테드는 카드를 완벽하게 외워서 단 몇 초 만에 통계적으로 복잡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고 그래서 일반적인 승률보다 약간 높은 승률을 유지했다. 기숙사에서 하는 게임은 잔돈 푼니 오가는 정도였지만 테드는 내기 밑천을 조금 걸고 학교 장학금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충당할 만큼 충분한 현금을 모았다. 결론은 기숙사 행정실 사람들이 일을 아주 잘한 거였다. 테드와 저스틴 린치는 곧 친구가 되었다. 파트 4의 2장 역시 1993년입니다. 테드와 저스틴은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깊어지면서 우정으로 발전했다. 테드는 대학에서 친구를 별로 사귀지 못했다. 포커 친구들은 분명히 그를 친구로 생각했지만 테드는 그들이 기대하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친구인 척 맞춰줄 뿐이었다. 그는 어느 환경에서나 잘 어울리는 법을 배웠지만 감정이 아닌 이성에 따라 행동했다. 저스틴은 그가 진심으로 관심을 갖게 된 최초의 인간이었다. 우정은 테드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느낌이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에도 우정을 나눌 친구를 만들지 못했다. 한편 저스틴은 전에도 몇몇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었지만 점차 그들을 떠나보내고 자기만의 세상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그는 천성적으로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지만 자기를 이해해주는 친구를 갖게 되자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신감이 생겼다. 이렇게 갑자기 내면의 자아를 받아들이고 삶이 바뀌었고 대학에 입학한 첫 해 동안 변화는 점점 더 두드러졌다. 크리스마스 이전의 어느 추운 날 오후 저스틴은 문의 창작 수업 숙제로 나온 수필 쓰기에 집중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배경으로 커트 코베인이 거친 목소리로 노래했다. 코베인은 당시 대학생들이 가장 좋아했던 그룹 널바나의 기타리스트이자 보컬의 이름입니다. 테드는 벌써 공부를 끝낸 상태였다. 30분 동안 침대에 누워서 미적분학, 통계학, 또 다른 교재들의 책장을 학구적인 문어처럼 동시에 휙휙 넘겼다. 테드가 공부하는 걸 보면 누구라도 낙담할 수밖에 없다. 이제 테드는 6층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었다. 포커 게임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늦게까지 진행되었다. 테드는 다른 사람들의 실력이 향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그들 중 두 명은 테드를 이기려고 둘이 미리 짜고 몰래 신호를 보내는 작전까지 구사하고 있었다. 테드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그 암호까지 해독한 상태였다. 계속 이기기만 하면 조만간 반격이 시작되기 마련이다. 그는 당분간 그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랐다. 캠퍼스 밖에 도박장에서처럼 속이는 사람들이 있는 테이블을 피해 다니거나 다른 포커판을 찾아볼 수도 있었다. 테드는 6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시간이 좀 있어서 전부터 룸메이트가 물어봐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리라 짐작되는 질문을 던져보았다. 저스틴은 항상 어머니 얘기는 했지만 아버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고 오늘 오후에는 과제에 집중도 못하는 것 같았다. 계속 창밖을 내다보거나 방 안을 서성거리거나 테니스 공을 벽에 던졌다 받고 있었다. 그래서 테드가 나서서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걸 물어보았다. 테드는 저스틴의 아버지가 죽었거나 그가 어렸을 때 그를 버렸을 거라고 추측했는데 알고 보니 테드의 추측이 틀렸다. 저스틴의 아버지는 멀쩡하게 린치 부인과 다른 아들과 함께 디어필드에서 살고 있었으며 저스틴은 아버지를 깊이 격렬하고 있었다. 또 다른 우연의 일치. 우린 거의 대화를 안 해. 저스틴이 말했다. 왜 안 하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는 메사추세츠 주립대학교 후드 티셔츠를 입고 창문을 열었다. 얼음같이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방 안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했다. 그는 창턱에 걸터 앉아 담뱃불을 붙였다. 기계적으로 행동하면서 담배연기 구름에 휩싸여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다. 아버지는 왜 우리가 서로 말을 안 하는지 아직도 그 이유를 몰라. 믿어지냐? 내가 이유를 말 안 했거든. 언젠가는 해야겠지. 테드는 자기 침대에 걸터 앉았다. 포커 게임에는 좀 늦어도 괜찮았다. 나도 그래. 내 아버지도 얼간이야. 저스틴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추위에 저항하며 창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내 나이 때문이라고. 사춘기라서 그렇다고 생각해. 좀 더 나이가 들면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어머니도. 내가 어머니한테는 완전히 다르게 행동하는데도 적어도 다르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말이야. 아버지는 진짜 멍청해. 자기가 뭔가 잘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드나 봐. 내가 어렸을 때 나랑 아빠는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이였어. 아버지가 내 우상이었지. 난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어. 내 눈에 비친 아버지는 완벽했거든. 저스틴은 담배를 다 피우고 재빨리 창문을 닫았다. 그러고는 두 손을 비비며 라디에이터 옆에 서 있었다. 내가 아버지를 탄에 박은 듯 닮았거든. 그가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버지 복제인간 같아. 30년 전에 아버지 사진을 보여주면 나라고 생각할걸? 조종사 선글라스랑 나팔 바지만 빼면. 어쨌든 난 그게 우리가 너무 가깝다는 사실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아닐지도 모르지만. 모르겠어. 아버지와 나 사이에는 특별한 연대감이 있었어. 예를 들어서 내 동생하고는 그렇지 않았어. 혹시 형제나 자매가 있어 테드? 테드가 고개를 가로제웠다. 미안해. 이런 얘기를 계속 짓거리고. 가야 하지 않아? 걱정마. 계속해봐. 아버지는 전기기술자야. 자영업자지. 어렸을 때 난 방학을 손꼽아 기다렸어. 아버지 따라다니려고. 우린 승합차를 타고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자재를 사고 공사를 했어.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 조수라고 언젠가는 자기처럼 될 거라고 말하곤 했지.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은 그게 전부였어. 당시에 누가 네 꿈이 뭐냐고 물으면 난 항상 전기기술자라고 대답했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정말 그랬어? 저스틴은 두 손가락을 맞부딪혀 딱 소리를 냈다. 아버지가 단골로 거래하는 상점이 서너 군데가 있었어. 아버지는 그 중 두 군데에 있는 여직원들하고 시시덕대고 희롱했어. 나한테도 농담을 하면서 어머니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어. 물론 아무 말도 안 했지. 한 번도 안 했어. 우리가 공사를 하러 가정집을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 아버지는 항상 그랬어. 엄마한테는 아무 말 하지 마라 저스틴. 엄마가 어떤지 알잖니. 이런 거 알면 슬퍼할 거야. 아버지는 그렇다고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어. 남자들은 원래 다른 여자들한테 추파를 던지는 걸 좋아한다고도 했고 저스틴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은데 그땐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했지. 아버지는 나한테 아무 거리낌 없이 말했어. 그 여직원이 내 이두박근 바라보는 거 봤냐? 잘 보라고 일부러 구부려줬지. 예쁜 여자가 TV에 나오면 그리고 어머니가 보고 있지 않으면 그 여자를 가리키면서 나한테 여자의 미모에 감동한 표정을 우스꽝스럽게 지어보이곤 했어. 고작 여덟 살짜리한테. 항상 그런 식이었어. 근데 내가 열두 살이 될 무렵부터는 희롱에만 그치질 않았어. 그런 여자들 몇 명하고 바람을 피우고 돌아다녔지. 테드는 상대방의 말에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들었고 그와 저스틴이 룸메이트가 된 건 바로 이런 사연 때문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행정실 직원들이 업무를 아주 훌륭히 수행한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게 뭔 줄 알아? 뭔데? 내가 16살이 되면서부터 아버지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남자라면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난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해, 테드. 너만큼은 아니지만. 저스틴이 소리내어 웃었다. 최소한 어리석지는 않다고 생각해. 그런데 말이야. 그런 내가 아버지가 내게 가르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었어. 단 한 번도. 아버지 말을 신의 말씀처럼, 진리인 것처럼 생각했던 거지. 그때쯤 바보가 아닌 이상 어머니도 아버지가 돌아다니며 하는 일에 대해 상당한 의심을, 아니, 의심 이상의 뭔가를 갖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한테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늦기 전에 깨달았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 그럴수도 모르지. 어느새 네버마인드가 끝나 있었다. 기숙사의 금요일 밤 치고 굉장히 조용했다. 소음 규제 정책이 꽤나 엄격했지만 주말에는 다들 조금씩 느슨해졌다. 희한하지, 저스틴이 말했다. 이런 얘기에 아무한테도 안 했었거든. 가장 비슷하게 한 게 대학 입학 지원서에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재난이었다고 쓴 거야. 거기도 그 말밖엔 안 했어. 내가 왜 아버지를 경멸하는지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었는데. 테드는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깊이 감동받았다. 아니, 감동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내가 왜 거리를 두려워하는지 아버지가 이해를 못했어. 그렇다고 지금은 이해한다는 뜻은 아니고. 이제는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 하지만 나랑 가까워지려고 애처로운 시도를 계속하더라고. 항상 여자 얘기를 하면서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야. 그게 우리가 유대관계를 맺을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너무 슬퍼. 작년에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간 적이 있었어. 가족한테 소개하는 첫 여자친구였지. 이름이 라일러라고 언제 얘기한 것 같은데. 그가 벽에 붙은 그녀의 사진을 가리켰다. 보다시피 라일러가 한눈에 뿅 가는 그런 여자는 아니야. 문제는 갑자기 저스틴이 벌떡 일어서서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테드가 일어나 저스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괜찮아. 언젠가는 내 아버지에 대해서도 충격적인 얘기를 들려주지. 테드가 말했다. 그러나 진짜로 자기 얘기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얼간이들의 대격돌이 될 거야. 분명히. 그나저나 라일러를 집에 데려가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 저스틴은 생각에 잠겨 꼼짝도 안 하고 서 있었다. 흥! 라일러가 돌아간 다음에 아버지가 내게 오더니 더 괜찮은 여자를 만나라고 했어. 윙크하면서. 흥! 믿어져? 라일러는 친구를 통해서 우연히 만나게 됐어. 근데 그거 알아? 라일러를 소개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아버지가 그녀를 보면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이었어. 그리고 아버지는 정말로 내가 상상한 그대로 말했어. 흥! 그런 걸 그렇게 잘 알고 있으니 부전자전인 거지. 어쩌면 네가 그녀에게 빠지게 된 것도 그래서인지도 모르겠다. 그럴지도 몰라. 근데 실은 라일러와 나는 공통점이 별로 없다. 최근 들어 대화도 냉랭해졌어. 그리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글쎄. 잘 모르겠어. 그가 갑자기 말을 멈췄다. 아! 올라가서 멍청이들 삥 뜯을 시간 아니야? 테드가 어깨를 으쓱했다. 하루 휴가를 주지 뭐. 어제 많이 뜯었거든. 우리 맥주 마시러 갈래? 내가 살게. 좋지! 테드는 가죽 잠바를 입고 귀접개가 달린 모자를 썼다. 저스틴이 먼저 상자에 503호를 나갔고 테드가 그 뒤를 따랐다. 아직 확신하기에는 이르지만 그는 저스틴과의 사이에 진정한 우정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생각했다. 진정한 우정. 평생 처음으로. 파트 4. 3장. 1994년. 1994년에 혹독한 겨울은 저스틴 린치의 생애에서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짧은 통화 끝에 라일러와 헤어졌고 학업은 나락으로 치달았다.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된 건 아니지만 두 사건의 기원은 같았다. 그는 자기가 대학에 입학한 유일한 이유가 아버지처럼 빌어먹을 전기기술자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다. 대학 교육을 받는 것은 아버지를 벌하는 방법이자 아버지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었다. 라일러도 마찬가지였다. 비록 그녀의 경우에는 그의 의도가 보다 투명하게 드러나긴 했지만. 그는 디어필드의 카사노바인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서나 자기 아들을 위해서 절대로 선택하지 않았을 여자친구를 택했다. 저스틴의 대학생활도 마찬가지였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였다. 그의 아버지는 블랙홀처럼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끌어당겨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었다. 저스틴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행동하든 증오를 사기 위해서 행동하든 우주는 여전히 아버지를 중심으로 돌았다. 좀 늦은 감은 있었지만 저스틴은 무엇을 하면서 살고 싶은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정말로 영문학을 공부하고 싶은 건가? 독서는 이 우울한 세상에 저 멀리서 비치는 희미하고 아름다운 구원의 빛처럼 그에게 다가온 몇 안 되는 활동 중 하나였다. 그러나 그가 확신하지 못했던 것은 영문학 전공 필수과목을 기꺼이 들을 의향이 있느냐 하는 거였다. 시험은 또 어떻고? 대학의 리듬에 맞춰 살아갈 자신도 없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학과 공부는 나몰라라 하고 커리큘럼과 관계없는 작품들을 탐독했다. 카프카나, 멜빌, 보르헤스, 러브크래프트의 작품에 흠뻑 빠져 있었다. 실비아 플라스라는 시인은 메사추세츠주에서 자랐고 디어필드 근처에 있는 대학을 나왔으며 생애의 대부분을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자살을 택했는데 저스틴은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그녀에게 매료되었다. 물론 이것은 날이 갈수록 절망의 입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사람에게 최적의 도서 목록은 아니었다. 테드는 저스틴의 타락을 목격했고 유일하게 그를 도우려고 애썼다. 그는 면도를 하라거나 샤워를 하라고 체근하는 등 사소한 일부터 저스틴이 수업받는 강의실까지 같이 가면서 충고를 해주는 것 같은 보다 중요한 일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일을 다했다. 그러나 별 효과가 없었다. 저스틴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자신의 생각과 설익은 시상과 절망이 넘치는 난해한 글들을 쏟아냈다. 그는 어디를 가나 그 공책을 갖고 다녔다. 밤에는 긴 산책에 나서서 캠퍼스 안을 돌아다니다가 아무데나 누워있기도 했고 공원 벤치에서 잠들기도 했다. 그의 야행성 습관은 학교 경비들과도 마찰을 빚었다. 테드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6층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새벽역의 방으로 돌아오면 그때까지도 저스틴이 돌아오지 않은 경우가 가끔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테드는 녹초가 된 채 침대에 누워서 비어있는 친구의 침대를 물구러미 바라보았다.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한 기억이 전혀 없었던 그는 그날 밤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삶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저스틴을 끄집어 올리고 싶었다. 그는 일어나서 옷을 입었다. 룸메이트가 한밤에 산책에 나서서 어디로 갔을지 지피는 데가 있었다. 한 시간이 채 안 돼 테드는 저스틴을 찾아냈다. 저스틴은 도서관 뒤쪽 관리가 안 되어 잡초가 무성하고 조명이 없어 어두운 구석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담뱃불이 없었다면 어둠 속에서 그를 못 보고 넘어갔을 것이다. 테드는 아무 말 없이 저스틴 옆에 앉아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한동안 가만히 있었다. 흥! 이제 내 수는 빤히 익히나 보지? 저스틴이 말했다.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다. 매섭게 추웠고 언제라도 눈이 쏟아질 것 같았다. 그때 테드는 처음으로 자기 아버지에 대해 얘기했다. 자세하게 늘어놓지는 않았다. 다만 가족을 학대하는 아버지를 가졌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기도 이해한다는 걸 저스틴에게 알려주는데 필요한 정도만 최소한으로 이야기했다. 테드는 체스를 배우러 밀러 선생님의 집에 다닌 일과 아버지의 이중생활에 대해 짧게 이야기했다. 저스틴은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이야기 때문이 아니라 테드가 마음의 문을 열고 개인적인 일을 털어놓았다는 사실 때문인 것 같았다. 그 순간까지 테드의 삶은 저스틴에게는 풀기 힘든 수수께끼였다. 나도 아버지를 증오해 테드가 말했다. 그리고 인생이 그렇게 역같은 건 아니라고 널 설득할 생각도 없고 그러지도 않을 거야. 왜냐면 인생은 정말 역같으니까. 그리고 네 아버지나 내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죄가 있다면 매일 밤 나랑 같이 앉아서 포커를 치는 게으름뱅이들도 마찬가지로 죄가 있는 거야. 응석바지로 자란 남자애들도 멍청한 놈들 모두 책임이 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아냐고? 왜냐면 나도 느끼니까 그 공허함을 나도 느끼니까 테드는 입을 다물었다. 그들은 한동안 침묵하며 앉아있었다. 절망이 그 끔찍한 입을 떡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게 만든 건 다 그 짓을 책임이야. 테드가 좀 더 침울하게 말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하는 거지. 난 모르겠어. 어머니한테 거짓말하는 것도 이젠 진력이 나. 학교를 그만둘까 생각 중이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바로 그거야. 왜냐면 그렇게 하면 그들이 이기는 거니까. 모르겠어? 그들이 원하는 게 그거야. 너를 똥구덩이에 쳐박는 거. 포기하는 게 더 쉬울 수 있다는 거 알아. 나도 잘 알지. 하지만 이겨내고 살아나갈 방법을 찾아야 돼. 난 이 빌어먹을 대학을 졸업할 거야. 결혼도 할 거고 자식도 낳을 거고 큰 집도 살 거야. 어쩌면 주말 별장도. 난 부자가 될 거야. 저스틴이 빙글에 웃었다. 나도 너처럼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테드 맥케이. 이봐 저스틴. 그래. 난 빌어먹을 교과서를 달달 외울 수 있어. 그게 내 강점이지. 누구나 자기만의 강점이 있는 거야. 너의 강점을 내가 모를 거 같냐? 그 강점을 이용해서 야수를 달래 방법을 찾아. 그리고 그 야수를 길들이며 살아갈 방법을 배워. 되게 단순한 것처럼 말한다. 단순하니까. 진짜야. 단순해. 이 어둠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끔찍한 기생충 같은 거야. 그것들한테 산채로 잡아먹힐 수는 없지 않냐? 저스틴은 담배를 발로 밟아서 껐다. 네가 말했던 여자애 누구더라? 테드가 물었다. 문예창작 수업 같이 듣는 애. 어. 드린 이스 게릿. 걔랑 어떻게 돼가냐? 모르겠어. 가끔 얘기 나누는 정도? 하지만 최근에는 내가 수업을 잘 안 들어가서. 저녁을 같이 먹자거나 영화를 같이 보자고 해. 그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어. 저스틴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제 가자. 귀가 온 것 같아. 테드가 말했다. 잊어버리고 모자를 안 쓰고 나왔어. 빌어먹을. 그들은 상자로 돌아오면서 좀 더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나온 채 서로의 어깨를 비비기도 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는 좀 못해도 잘생기긴 했지. 저스틴이 말했다. 바로 그거야. 그것도 모를까봐 걱정했는데 미친놈. 사랑이 넘치는 미친놈이다. 이 자식아. 4장 1994년 봄이 되자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다. 저스틴은 마음을 잡고 공부를 시작했고 상당 시간을 투자했다. 그리고 일주일에 이틀은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아직 드니스 개릿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진 못했지만 곧 할 생각이었다. 테드는 수업을 같이 듣는 여학생과 사귀고 있었고 그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스틴은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드니스에게 이미 남자친구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고향에 남자친구가 있다는 뜻을 넌지시 비쳤다. 그녀는 이상하게 행동했다. 특히 저스틴과 함께 수업을 들을 때 그가 옆에 있는 것이 왠지 불편한 것처럼 행동했다. 테드는 저스틴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저스틴에게 관심 있는 여학생들 명단을 펼치면 그의 팔 길이만큼 될 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저스틴이 완전히 안정을 찾은 것은 아니었다. 그는 아직도 실비아 플라스의 시를 읽고 종말론적인 관념들로 노트를 빼곡 채우곤 했으며 밤에 혼자 산책에 나서곤 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꼈고 자기 삶에 있어 다른 모든 것은 나아지고 있다고 느꼈다. 어쩌면 테드의 말이 맞는 것 같았다. 얼어 죽을 것 같았던 그날 밤 테드가 뭐라고 했더라? 마음속에 야수를 달래야 한다고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될 거라고 했었다. 그의 말이 옳았다. 물론 그렇겠지. 테드는 천재니까. 그러나 그날 1994년 4월 8일 끔찍한 소식이 메사추세츠 주립대학교 캠퍼스와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테드는 학생식당에 있었다. 그날은 설거지 당번이었는데 그가 싫어하는 일이었지만 헤드폰을 끼고 새로 산 디스크맨으로 노래를 들으면서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는 평소에 교류가 없던 다른 근로장학생들과는 대화를 하지 않은 채 지난 한 시간 동안 그렇게 노래를 들으면서 설거지만 했다. 어느 순간인가 다른 학생들이 거대한 부엌의 한구석에 모여있는 걸 발견했다. 뭔가에 흥분한 것 같았지만 테드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다. 관리자가 할 말이 있다면 찾아와서 직접 할 테니까. 테드가 사운드가든의 앨범에 실린 곡들을 흥얼거리며 일하고 있을 때 저스틴이 나타나 그의 어깨를 잡았다. 흥분했거나 화가 난 것 같았다. 저스틴은 테드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테드는 헤드폰을 벗고 물기를 닦던 유리컵을 내려놓았다. 저스틴이 자자하게 퍼진 소문을 들려주었다. 아니 이젠 사실로 확인된 뉴스라고 했다. 커트 코베인이 시애틀 자택에서 권총 자살을 했다는 것이다.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처음 몇 시간 동안에는 여러 가설이 돌아다녔지만 가장 일반적인 건 자살설이었다. 나중에는 커트가 약물중독치료센터에서 도망쳐 나와 연락을 끊고 며칠을 혼자 지내다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경찰이 발표했다. 그가 남긴 유서는 MSU 학생들에게 특히 저스틴 린치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해 봄 상자의 모든 방에서 커트의 노래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자주 흘러나왔다.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일주일 후 테드는 몇 주 전부터 사귀기 시작한 조지아 맥켄지라는 여학생과 영화를 보러 갔다. 둘의 관계는 상당히 진전되고 있었다. 조지아는 예쁘고 자유분방했으며 보통의 학생이어서 새 남자친구를 잘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그와 사랑에 빠진 것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남자친구의 생활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요구가 많은 여자가 아니었다. 테드와 조지아는 주말에는 침대를 삐걱거리게 만들면서 두세 시간을 함께 지냈고 주중에는 가끔 만나 키스하고 나란히 앉아 공부하곤 했다. 그게 전부였다. 토요일 테드는 조지아를 그녀의 기숙사 건물 현관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녀는 MSU에 남아있는 여학생 전용 기숙사 건물 세 곳 중 한 곳에서 살고 있었다. 테드는 늘 그렇듯 절박하고 다급하게 조지아의 입술을 찾았고 그녀의 방으로 자기도 따라 올라가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녀는 약간 저항하는 척하다가 동의했다. 그녀는 도전과 일탈을 즐기는 사람이었다. 남자친구를 방에 몰래 들이는 건 그 두 가지 욕구를 모두 만족시켜 주었다. 짧지만 강렬한 정사를 나눈 후 테드는 그녀의 방을 빠져나왔다. 테드가 자기 방으로 들어섰을 때 갑자기 전율이 온 몸을 휩쓸고 지나갔다. 뭔가 이상했다. 작은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고 화장실 문이 열려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저스틴의 노트가 침대에 펼쳐진 채 놓여 있었다. 테드는 자기 집 거실바닥에 쓰러진 커트 코베인의 시신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테드는 침대 위로 몸을 숙이고 두 페이지에 걸쳐 손글씨로 빼곡하게 써내려간 저스틴의 글을 보았다. 받는 사람이 적혀있지 않아서인지 처음에는 유서처럼 보이지 않았다. 재빨리 훑어보니 페이지 아래쪽에 보다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고 b-o-d-d-a-h 그것을 보는 순간 오싹 소름이 돋았다. 코베인은 자신이 상상해낸 보다라는 이름의 어릴 적 친구에게 유서를 썼었다. 테드는 두 걸음에 화장실 앞에 이르렀다. 그는 욕조에 누워있거나 천장 파이프에 매달려있는 친구의 시신을 보게 될 것을 예상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몇 초 안되는 그 짧은 순간에 그의 머리가 바삐 돌아가고 있었다. 저스틴이 우울증이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자살할 정도였나? 화장실은 비어있었다. 저스틴은 왜 불을 켜놓았을까? 잊어버린 거지 뭐. 어디 한두 번이야. 노트는 뭐야? 보다는 모구. 기숙사 건물 전체를 뒤지러 나가기 전에 그 노트에 있는 글부터 읽어야 했다. 그는 저스틴의 침대로 돌아가 침대 위로 몸을 숙이고 마치 노트를 만지고 쉽지 않은 것처럼 침대를 두 손으로 짚고 몸을 바치고 섰다. 그러나 페이지를 넘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노트를 만져 글을 끝까지 읽었다. 글이 길기는 했지만 20초도 안 되어 끝까지 읽었다. 그것은 유설하기보다는 미완의 단편소설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 주제는 테드를 조금도 진정시키지 못했다. 자살을 하려는 남자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가 계획을 실행해 옮기기 직전에 방아쇠를 당기려는 바로 그 순간 보디라는 이름의 낯선 사람이 현관 앞에 나타나 제안할 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매우 설득력있게 말했고 주인공이 주인공의 이름은 나와있지 않았다. 주인공이 무엇을 하려 했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그 주인공과 같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했고 그들이 힘을 합하면 그들의 가족이 슬픔을 견딜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보다는 주인공에게 비열한 인간을 죽여야 한다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거기서 갑자기 끝났다. 저스틴은 페이지 맨 위쪽 네모 칸에 소설의 제목을 써놓았다. 더 나은 세상 그의 글씨는 서툴렀고 첨가한 부분이나 줄을 긋고 삭제한 부분이 곳곳에 있어서 어지러웠다. 테드는 잠깐 생각해보았다. 이것은 저스틴이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에 영감을 얻어 쓰고 있는 단편소설일지도 몰랐다. 그것도 상당히 잘 쓴 단편소설. 아니면 테드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미완의 경고일 수도 있었다. 그는 방에서 뛰어나갔다. 옆방에 사는 느리고 말수가 적은 어빙 프로서를 복도에서 만났다. 테드가 다급한 목소리로 그에게 저스틴을 보았냐고 물었다. 어빙은 머리를 긁으면서 천장을 올려다보며 뜸을 들였다. 마치 두뇌에 시동을 거는 것 같았다. 최근에 저스틴을 보았느냐고 프로서가 물었다. 응. 테드가 프로서를 몰랐다면 장난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프로서는 그냥 두눈할 뿐이었다. 잠깐만 한 시간쯤 전에 저스틴이 방을 나가는 거 봤어. 어 난 그때 테드는 이웃이 문장을 끝맺기도 전에 자리를 떴다. 그는 한 번에 두 계단씩 뛰어내려갔고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같은 질문을 던졌다. 다들 저스틴을 알고 있었다. 환생한 제임스 딘을 룸메이트로 둔 이점이 분명히 있었다. 상자로 들어오던 학생이 도서관 근처에서 저스틴을 봤다고 말했다. 테드는 도서관으로 달려가면서 만난 지 1년도 안 된 사람에 대해 자신이 이렇게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진심으로 걱정이 되었다. 그 감정이 너무나 생소해서 그는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테드는 도서관 뒤 늘 앉는 벤치에 앉아있는 저스틴을 발견했다. 그 벤치는 환한 대낮 봄날에 실록이 더해가는 나무 밑에 있으니 훨씬 덜 위협적으로 보였다. 테드 저스틴이 그를 보고 놀라면서 헤드폰을 벗었다. 여기서 뭐해? 테드는 그의 옆에 앉았다. 무슨 일 있었어? 저스틴이 물었다. 아니 그 순간 테드는 자기가 생각했던 걸 저스틴에게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저스틴은 기분이 상당히 좋아 보였다. 6층엔 나중에 올라갈 거라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 어 물어봐. 어젯밤에 델타타우 동아리 얼간이들하고 포커 게임을 두세 차례 했어. 기본적으로 적대적인 환경이긴 했는데 가까스로 내가 이겼거든. 근데 그 친구들이 오늘 동아리 파티가 있다면서 날 초대했어. 저스틴은 테드가 썩은 입냄새를 내뿜기라도 한 것처럼 얼굴을 찌푸렸다. 동아리 파티 너를 테드가 유쾌하게 웃었다. 그 델타타우 친구들이 누군지 난 전혀 모르겠는데 저스틴이 말을 이었다. 네가 1학년인 거 걔들이 알아? 파티에 들어가려는 외부인한테는 입장료를 엄청나게 부른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걔네들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건데 뭘 테드는 자기 주머니를 손가락으로 톡톡 치면서 그들의 돈이 어디로 흘러들었는지를 알려주었다. 사실 난 그 친구들 경멸해. 하지만 거기 가면 술과 여자와 음악이 있잖아. 응? 우리 같이 가자. 가서 원하는 대로 마시고 즐기다가 빠지자고. 이런 광란의 파티가 없으면 대학생활이 무슨 재미가 있냐? 맞아. 근데 정말 그것 때문에 온 거야? 저스틴이 말을 멈추고 미소 지었다. 미안해. 고맙기도 하고. 네가 요즘 너무 잘해주는 것 같다. 맥케이. 이렇게 내 걱정도 해주고. 고마워. 파티는 정말 멋진 생각 같아. 그래. 같이 가자. 잠시 둘 다 말이 없었다. 저스틴의 목에 걸린 핸드폰에서 널봐나의 기타 연주가 흘러나왔다. 저스틴이 주머니에 손을 넣어 워크맨의 정지 버튼을 눌렀다. 야! 테드가 말했다. 침대에 노트 펼쳐놓고 나갔더라. 저스틴이 그 말의 의미를 즉시 알아차리고 깜짝 놀랐다. 진짜 좋더라 저스틴. 테드가 그를 안심시켰다. 오 하나님 야 부끄러워 죽겠다. 그냥 연습삼아 끼적여 보는 거야. 아주 잘 썼던데. 저스틴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테드. 진짜야. 진짜 그렇게 좋다면 주인공한테 네 이름을 붙일게. 네. 저스틴이 테드에게 윙크했다. 파트 4 5장 현재 토요일 오전 9시 승합차 한 대가 라벤더 메모리얼을 떠나 버먼트 주 도버로 향했다. 리 스틸웰이 운전하고 로라는 조수석에 앉았으며 테드 혼자 뒷좌석에 앉아있었다. 리는 평소 무뚝뚝하고 계획대로 정년 퇴직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 같은 경비였지만 지금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였고 심지어 수다스럽기까지 했다. 물론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이 출장을 다녀오는 수고료로 급료의 3배를 받기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운전하기를 즐기는 편이었다. 끔찍한 의사 가운을 입고 있지 않은 닥터 힐을 보면 눈이 즐거워진다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었다. 테드는 목적지까지 가는 내내 침묵을 지켰다. 승합차의 뒤쪽 칸과 앞좌석을 나누는 작은 플렉시글라스 창문을 통해 대화하기도 쉽지 않았고 더군다나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 그를 금속 차체 바닥에 연결한 쇠사슬이 당겨져서 고통스러웠다. 테드가 앉아있는 바닥에 고정된 불편한 벤치에서는 바깥 풍경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테드에게는 이 여정이 끝도 없이 지루하게 느껴졌다. 그는 승합차 안에서는 기다리는 것밖에 달리 할 일이 없는 게 분명하니까 그곳에 도착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보는 게 낫겠다고 결론 지었다. 앞좌석에서는 경비가 대화를 독점하고 있었다. 로라는 몇 번이나 고개를 돌려 실망과 체념을 담은 눈으로 플렉시글라스를 통해 테드를 복원했다. 그렇게 돌아볼 때마다 그녀의 눈은 안전조치에 관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2번 주간고속도로를 타고 서쪽으로 달리고 있었다. 교통량이 적었고 사방에 숲이 펼쳐져 있어 조용히 사색에 잠기게 하는 분위기였다. 쇠창살과 보안문과 보안카메라가 사방에 있는 라벤더의 직원에게는 이날 아침 펼쳐진 거대한 푸른 하늘과 초록의 숲이 숨막히는 감동으로 다가왔다. 특히 리 스틸웰이 그 풍경에 매료된 것 같았다. 그는 전방의 고속도로를 주시하면서 이런 외딴 곳에 집을 사서 여생을 보내는 게 평생의 꿈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항상 이 꿈을 갖고 살았고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다가 이제 정년 퇴직이 가까워졌는데 그 꿈을 이룰 형편이 못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사실이 그를 너무나 슬프게 했다. 그는 저축을 거의 하지 못했고 조금이나마 모아둔 돈도 여기저기 필요한 데가 생겨서 다 쓸 수밖에 없었다. 그는 지난 30여 년 동안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으면서 살았는데 그 꿈에 조금도 가까이 가지 못한 것이다. 어쩌면 중요한 게 그건지도 모르지 그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면서 말했다. 언젠가는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거 이렇게 고백한 후 그는 입을 다물었다. 미러 선글라스 속의 눈에서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누구에게 한 것도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나같이 늙은이가 되면 사실 그런 것도 옛날만큼 중요하지 않아. 아저씨가 어디 늙었다고 그래요. 그는 고개를 가로주었다.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 만큼 늙었지. 그 꿈을 잊을 만큼 늙지는 않았고. 그들은 한 시간 이상 차를 타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패드가 입을 열었다. 나는 꿈도 있었고 주말 별장도 있었는데 이것 봐요. 이렇게 갇혀 있잖아요. 어느 날엔 미치는 것밖에 더 좋은 할 일이 없었으니까. 린은 대꾸하지 않았다. 아내를 사랑합니까? 테드가 물었다. 린은 테드와 대화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았다. 아니면 무산된 꿈을 떠올리고 자신이 아내 마르타를 얼마나 실망시켰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럼 사랑하지 잠시 후에 리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실이었다. 그럼 모든 걸 가진 거죠. 테드는 양 팔꿈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준 채 신발 앞 코 부분을 노려보았다. 사슬 하나가 승합차의 움직임에 따라 흔들리며 그의 얼굴 앞에서 달랑거렸다. 다른 사슬은 그의 발치에 냉혹한 뱀처럼 또리를 틀고 있었다. 그는 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1시가 조금 지난 후 그들은 91번 주간고속도로로 빠져나왔다. 하긴 그래도 집 뒤에 목공소를 갖고 있긴 해. 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병원장님한테 선물한 의자 봤어요. 로라가 말했다. 아주 우아하던데요. 고마워. 목공일을 아주 좋아해. 퇴직한 다음에는 그 일이나 해야겠어. 이제 머지 않았군. 리는 취미인 목공일에 대해 계속 얘기하면서 병원 일에서 얻지 못했던 만족감을 나무를 깎고 형태를 만드는 데서 얻는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자신이 한 말에 대해 로라에게 곧바로 사과하고 자기가 병원에서 만족감을 못 느낀 것은 라벤더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가 문제였다. 조금도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됐는데 어쩌다 보니 제때 빠져나가지 못했다. 우연히 경비 일을 시작했을 땐 생활비라도 벌면서 더 나은 일을 찾아보자는 생각이었다. 그러다가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수십 년이 흐른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 떠나기가 더욱더 힘들어져.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정년 퇴직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고 뒤돌아보면 계획한 걸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는 걸 깨닫는 거지. 로라는 리 스틸웰의 말을 귀기울여 들었다. 인생이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빠져나가 버린 이 남자의 불행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로라는 자기 일을 사랑했고 라벤더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런 느낌을 잘 알았다. 사실 이혼한 후에 비슷한 걸 느낀 적이 있었다. 그때 그녀는 무슨 이유에선지 자신의 애정생활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다. 이제 막 마흔줄에 접어든 여자가 그렇게 생각하다니 어리석기 짝이 없었지만 처음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 시야가 넓어지고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게 된다는 것을 나중에 가서야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날 밤에 만나기로 되어 있는 마커스를 생각했다. 여행의 막바지에 이르러 그들은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아 복잡한 길을 찾아갔다. 린은 테드에게 길을 묻지 않았다. 그들은 주간고속도로를 빠져나와 한참을 달려 드디어 차량 통행이 드문 비포장 도로로 들어섰다. 3km쯤 가자 호숫가의 저택이 눈앞에 나타났다. 리가 시동을 끄자 차 안에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린은 무표정한 얼굴로 눈앞에 펼쳐진 인상적인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가 꿈꾸던 환상 속의 집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집이 틀림없었다. 경비가 승합차에서 내렸다. 그는 유니폼 대신 청바지에 가벼운 재킷을 입고 있었다. 재킷 속에는 베르타 권총을 지녔고 테이저거는 허리띠에 꽂고 있었다. 그는 승합차 뒤쪽에 양쪽으로 여닫는 문을 열고 테드가 나올 수 있도록 맹꽁이 자물쇠를 풀어주었다. 아까 내가 했던 말은 사실이야. 네가 말했다. 내 일을 좋아하진 않아. 하지만 일을 잘 하긴 하지. 닥터 힐한테서 항상 2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뭐가 필요하면 나한테 말해. 자네 바로 뒤에 있을 거고 항상 자네를 주시하고 있을 테니까. 이제까지 테이저거는 딱 두 번 뽑아봤고 업무 중에 권총을 뽑은 적은 없지만 매주 연습하고 있지. 10미터 밖에서도 이 사슬을 맞출 수 있어. 놀라운 일도 아니지만. 알았지. 테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테드가 말했다. 그 순간 로라가 승합차에서 내렸다. 테드는 승합차를 돌아서 걸어갔다. 발에 메인 쇠사슬은 행동에 약간의 자유만 허용해 주었다. 경주할 정도는 아니지만 합리적인 보폭으로 걸을 수는 있었다. 그 집을 보았을 때 그는 낯선 친숙함을 느꼈다. 그가 기억하던 집과는 다르게 보였다. 좀 더 방치된 느낌이었다. 홀리와 딸들이 그동안 이곳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람보르기니 컨버터블은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홀리가 열쇠를 줬어요. 로라가 열쇠꾸러미를 들어보이며 말했다. 집 안을 둘러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테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호기심 가득한 어린아이처럼 모든 걸 유심히 보고 있었다. 나무들, 솔잎에 덮인 땅, 산들바람에 잔물결이 이는 호수 수면, 공기에서 다른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를 반복했다. 산소에는 그를 치유하고 잊힌 기억들을 되살려주고 시간을 되돌리는 힘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저 멀리 숲가에 서 있는 분홍색 성이 눈에 들어오자 그의 눈길이 온전히 거기에 쏠렸다. 해답 테드는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다. 리가 바로 뒤에서 따라갔다. 테드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서 인도산 카펫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디뎠다. 그의 기억 속에서는 웬델이 테드의 총에 맞고 그 카펫 위로 쓰러졌다. 그 기억이 너무도 생생해서 웬델의 얼굴을 떠올려 보려고 해보았지만 머릿속에는 그의 얼굴 대신 커다란 물음표가 떠올랐다. 테드는 1층을 돌아다니면서 곳곳에 걸린 사진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사진들 중 상당수는 그가 찍은 거였다. 그는 부엌으로 이어지는 복도를 걸어가다가 달력을 보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산호초를 탐험하는 스쿠버 다이버를 찾아보았다. 그러나 스쿠버 다이버는 거기 없었다. 어느 달에도 보이지 않았다. 풍경사진뿐이었다. 여기서 그를 기다렸어요. 로라는 달력을 넘기는 테드를 흥미롭게 보고 있었다. 처음에 그가 이 옆을 지나가는 걸 보고 어 저기에 창문이 있었는데 테드가 양문형 냉장고와 조리대 옆에 벽을 가리키며 말했다. 웬델이 호수에 있을 때 그 창문을 통해 웬델을 지켜봤어요. 로라는 테드의 표정을 보고 그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아직도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가능성을 붙잡고 싶은 그 마음도 있는 것 같았다. 웬델이 자기 마음의 창작물이 아니라 실제 인물이기를 바라는 마음 말이다. 2층으로 올라가죠 테드. 당신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로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거실로 돌아가서 계단으로 걸어갔다. 넓은 전망창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에 모든 것이 일광욕을 하고 있는 1층과는 달리 2층으로 올라가니 갑자기 어둠 속으로 던져진 것 같았다. 리가 1층 계단 옆에 있는 스위치를 켰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전기가 차단됐나 봐요 리 올라가서 창문을 열게요 그녀가 가볍게 뛰어올라갔다. 테드는 계단을 절반쯤 올라가서 기다렸고 리는 그의 바로 뒤에 서 있었다. 잠시 후 로라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올라오라고 신호했다. 테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복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몇 걸음 더 걸어가서 로라가 열어놓은 창문 앞에 섰다. 거기서 보니 분홍색 성이 완벽하게 보였다. 성이 2, 3미터만 옆으로 갔더라도 나뭇잎에 완전히 가려져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창문에서는 딸들을 지켜보는 것이 가능했다. 자신이 거기 서서 얼마나 자주 이 창밖을 내다보며 딸들이 잘 놀고 있는지 확인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문을 열어봐요. 로라가 말했다. 테드가 돌아보았다. 과연 창문 맞은편에 닫힌 문이 하나 있었다. 그가 문을 열었다. 그가 본 것은 그를 놀라게 함과 동시에 깊은 슬픔에 빠지게 했다. 그의 기억이 얼마나 못 믿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거기 있었다. 그곳은 그의 서재였다. 책상, 책장, 금고를 숨기고 있는 모네의 복제화 그는 방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감히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로라가 뒤에서 그에게 말했다. 시내에 있는 당신 집에는 서재가 없다고 했어요, 홀리가. 테드는 서재를 둘러보았다. 1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했던 데가 여기예요, 로라. 저 의자에 앉아서. 들어가 볼래요? 그게 도움이 될까요? 모르겠어요. 마음 내키는 대로 해요. 테드는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장난감 성 뒤에 있는 그 길을 확인해보고 싶군요. 좋아요. 그럼 가요. 그들은 리의 감시를 받아가며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러고는 집 뒤로 돌아가서 분홍색 성을 향해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성은 푹신한 낙엽 매트에 둘러싸여 있었다. 성 뒤에 숲으로 이어지는 길이 진짜로 있었다. 여기 있군. 테드가 엄숙하게 선언했다. 눈빛이 차가워져 있었고 이 좁은 오솔길에 도전장을 내미는 것처럼 보였다. 자, 그럼 가보죠. 로라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느껴졌다. 자살하지 마요. 우리가 당신을 죽여줄게요. 다음 사람을 죽여라 파트 4의 6장입니다. 테드와 저스틴은 파티장에 가기 위해 제멋대로 뻗어나간 캠퍼스에 익숙지 않은 구역을 1.5km 이상 걸었다. 다행히도 테드의 머릿속에는 캠퍼스 전체 지도가 들어있었고 더욱이 그의 방향감각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그는 저스틴에게 지금 자기들이 가고 있는 이 구불구불한 길이 남학생 동아리로 가는 최단거리 직선 코스라고 장담했고 그의 말이 맞았다. 요란한 음악이 그들이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증명했고 오래지 않아 그들은 델타타우 기숙사 뒷마당을 에워싼 나무 울타리 앞에 도착했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고 파티는 막 시작되었다. 현관문 위에 붙은 커다란 그리스 문자 간판에 화려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테드와 저스틴보다 덩치가 확실히 큰 두 남자가 사나운 표정으로 그들을 맞았다. 테드는 그 중 한 명을 바라보며 자기들의 이름을 말했다. 그때 건물 앞 주차장으로 자동차가 한 대 들어왔다. 여학생 세 명이 튀어나오더니 경비들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여학생들은 깔깔거리면서 하던 대화를 중단하지도 않고 고개만 까딱하고 들어갔다. 테드는 자신의 가죽잠바와 저스틴의 외투를 바라보았다. 저스틴은 검은색 긴 트렌치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봄날 밤 옷차림으로는 누가 봐도 과했다. 짧고 몸에 딱 조이는 탱크톱에 짧은 치마를 입은 여학생들을 보고 나니 테드 자신도 어색한 느낌이 들었다. 파티 참가자 명단을 들고 있는 남자가 그들의 이름을 발견하고 다른 경비에게 들여보내라고 했지만 다른 남자는 그래도 미심쩍었는지 신분증을 요구했다. 저스틴이 지갑에서 학생증을 꺼내 마지못해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너 말고! 다른 경비가 그는 보지도 않은 채 말했다. 네 친구! 그때 테드는 돌아서서 그냥 돌아올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물론 저스틴은 친구를 따랐을 것이고.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게 그의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테드는 신분증을 꺼냈고 곧 그들은 마당으로 들어섰다. 파티에 온 손님 대다수가 실내에 있었고 나머지는 두세 명씩 무리를 지어 마당 곳곳에 서서 술을 마시거나 음악 소리를 누르기 위해 고함을 지르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웅웅 울리고 쿵쾅거리는 베이스 음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들은 가까이 가지 않았다. 저스틴과 테드는 마당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걸어가 실내로 살짝 들어갔다. 꽤 많은 사람들이 펄쩍펄쩍 뛰고 몸을 흔들어대고 있었고. 그걸 댄스라고 부르는 건 지나치게 관대한 처사일 것이다. 나머지는 빨간색 커다란 플라스틱 컵을 들고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디제이가 작은 연단 위에 서서 쌍둥이 턴테이블로 음악을 틀어주었다. 두 개의 테이블 위에는 술이 든 컵들이 정교한 탑처럼 쌓여있었다. 아이스박스가 다섯 개 있었고 그 안에는 키스톤 캔맥주가 가득 들어있었다. 실내가 너무 더워서 그들은 외투를 벗었다. 그러고 나니 이젠 뭘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이 파티에 온 다른 신입생은 아무도 없었다. 그건 확실했다. 테드는 음료 테이블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 속에서 댄 노리스를 발견했다.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데킬라를 마시던 노리스는 테드를 이 파티에 초대해준 얼간이었다. 다행히도 그는 테드를 못 본 것 같았고 테드는 저스틴에게 다른 데로 가자고 제안했다. 그들은 각자 맥주 한 캔을 들고 옆문으로 나가서 베란다로 갔다. 그곳은 훨씬 더 조용했다. 한 커플이 구석에서 열정적으로 키스하고 있었고 다른 커플은 해먹에서 섹스를 하고 있었다. 와투수가 낮은 알전구 하나가 전부여서 사방이 어둠침침했다. 베란다 한 구석에 캔맥주가 더 담긴 아이스박스가 놓여있었다. 그들은 그곳으로 가서 난간에 걸터앉았다. 거기에선 열린 창문을 통해 집 안이 들여다보였다. 그들은 각자 맥주 한 캔을 마시고 또 한 캔을 집어들었다. 그러고 나서 또 한 캔. 둘 다 폭금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맥주 세 캔은 그들을 어지럽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먼저 뭘 좀 먹고 시작했어야 했는데. 테드가 말했다. 저스틴도 동의했다. 문예창작 수업 같이 듣는 드니스하고는 어떻게 되어가? 드니스하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다행히도. 저스틴이 말했다. 임자가 있거든. 남자친구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냐 네가? 헉? 지금은 있대. 자기가 마이클 조던 같은 선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아주 오만한 친구래. 드니스가 그렇게 말했어. 내가 드니스와 엮이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알겠지? 저스틴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그는 테드에게 여자친구 조지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다. 예의상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저스틴은 2주 전에 조지아에 대해 알게 된 사실을 숨길 수 없을까 봐 걱정이 되었다. 한편으로는 아무 말 안 하는 것이 더 나쁜 게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있었다. 테드는 지성의 화신이라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챌지도 몰랐다. 그들이 항상 서로의 연애에 대해 의논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저스틴이 테드의 연애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의심을 살 수 있었다. 분명히 그럴 것 같았다. 저스틴은 한밤에 산책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기숙사 창문에서 불이 하나둘씩 꺼져가는 모습에 익숙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관찰자가 되어 남자들이 뒷창문으로 몰래 빠져나와 자기는 들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늘 속을 움직여 자기 기숙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다. 또한 사적인 공간을 찾아 숲속을 헤매는 커플도 보았고 손을 잡고 산책하는 커플도 보았다. 저스틴이 특별히 남들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해서가 아니었다. 이런 의식들은 부엉이가 울고 너구리가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밤의 일부였다. 저스틴은 어느 날 밤 도서관 뒤에서 테드의 여자친구 조지아 맥켄지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걸 보았다. 그녀는 건물 모퉁이에서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곳이 너무 어두워서 처음엔 저스틴이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몇 분 뒤 남자가 나타나 활기차게 걸어왔다. 남자는 대학 후드티 셔츠를 입고 야구 모자를 쓰고 있어서 누군지 알아보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저스틴은 처음엔 여자가 조지아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 며칠 뒤에도 같은 장면이 재현되었는데 다만 이번에는 여자가 늦게 나타났다. 그들은 늘 하던 대로 열정적으로 오랫동안 키스했고 잠깐 얘기를 나눈 후에 제 갈 길로 갔다. 만남이 10분 이상 지속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 학생들이 흔히 그렇듯이 섹스를 갈망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저스틴이 그들을 세 번째로 보았을 때 그는 그 남자를 쫓아가 누군지 알아내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그러고 나서 테드에게 알릴 생각이었다. 테드가 어떻게 나올지 별로 걱정되진 않았다. 사실 테드는 그녀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것 같진 않았다. 그리고 저스틴이 도서관 뒤에서 본 것을 토대로 판단해 보면 서로 좋아서 만나는 게 분명했고 조지아는 테드보다는 그 의문의 남자에게 진정으로 끌리는 것 같았다. 그래서 저스틴은 의문의 남자가 도서관을 돌아서 중앙행정관 옆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을 걸어가는 걸 지켜보면서 멀찍이서 따라갔다. 그런데 남자가 걸어가면서 이상한 행동을 했다. 후드 티셔츠를 벗더니 그걸 잘 접어서 어깨에 맨 가방에 넣었다. 그러고 나서 모자를 벗었는데 머리카락이 보통의 대학생들보다 훨씬 적었다. 그 모습을 보자 저스틴은 지피는 게 있었다. 그의 예감은 남자가 교수 주차장으로 들어설 때 확인되었다. 주차장 불빛 속에 드러난 남자는 조지아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아 보였다. 그러나 탄탄한 체격이어서 언뜻 보는 사람은 젊은이로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가 차를 타고 학교를 떠났다. 저스틴은 그를 즉시 알아보았다. 토머스 타일러 그의 문예창작 교수였다. 유감스러운 첫 발견 이후로 4주가 흘렀다. 저스틴은 그 후에도 그들을 몇 번 더 보았고 그들이 진심으로 사귀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뭐란 말인가. 그동안 저스틴은 테드가 조지아와 헤어졌다고 말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면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고 말면 될 일이었다. 왜 아직까지도 헤어지지 않았을까. 저스틴은 자신이 이 문제를 계속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이런 일을 감출 이유가 무엇인가. 조지아는 왜 테드한테 직접 말하지 않았을까. 지금 테드는 기분 좋게 술이 오른 상태로 저스틴을 물끄러미 보고 있었다. 다행히도 어떤 여자가 창문에서 그들을 소리쳐 불러서 테드의 관심이 그곳으로 옮겨갔다. 돌아보니 여학생 두 명이 플라스틱 컵을 들고 그들을 아는 것처럼 손을 흔들고 있었다. 테드와 저스틴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둘 다 모르는 여학생들이었다. 잠시 후 두 여학생이 밖으로 나와 곧장 그들에게로 달려왔다. 한 아가씨가 다른 아가씨를 끌고 왔다. 리더 격인 키 작은 아가씨가 달려오자 풍만한 가슴이 좌우로 흔들렸다. 예쁘고 짧은 머리였고 계속 웃고 있었다. 그녀가 들고 있으니 빨간 플라스틱 컵이 너무 커 보였다. 안녕 친구들 같이 온 친구도 예뻤지만 자기 친구가 낯선 남학생들과 인사하자 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개지는 것을 보니 친구만큼 자유분방하지는 않은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친구보다 머리 하나만큼 키가 더 컸고 매우 말랐으며 가슴이 조심스럽게 파인 탱크톱을 입고 있었다. 난 테사 이쪽은 마리아 내 사춘이야 테드와 저스틴도 자기소개를 했고 여학생들과 악수를 나눴다. 테사가 아직 난간에 걸터앉아 있는 저스틴에게로 다가가 그 앞에 왼 다리를 옆으로 벌리고 섰다. 너 1학년이지? 응 잘됐네. 마리아도 1학년인데 마리아가 고개를 끄덕여 맞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들은 아직 마리아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래서 저스틴 테사가 오랜 친구 사이인 것처럼 말했다. 내 사촌한테 네가 좀 멋져 보인다고 말했어. 그렇지 마리아. 테사가 무게중심을 왼 다리로 옮기고 이젠 저스틴의 다리 사이로 들어가 서서 자신의 가슴을 그의 사타구니에 대고 은근히 비볐다. 한편 마리아는 테드와 조심스러운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싫어 먹어. 자기 컵이 빈 것을 보고 테사가 투덜거렸다. 그녀는 컵을 구겨서 관목 숲으로 던졌다. 그러더니 아이스박스 앞으로 뛰어가 캔맥주 두 개를 가지고 돌아왔다. 하나는 저스틴에게 건넸다. 그들은 한동안 같이 술을 마시면서 대학생활과 고향 얘기를 했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따금씩 테사가 아이스박스로 뛰어가 캔맥주를 하나름 들고 와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들에게 나눠주곤 했다. 이러기를 백 번은 더 했을 것이다. 어느 순간에는 난간에 앉아있는 저스틴의 팔을 잡아 끌어서 그는 가까스로 두 다리를 벌리고 착지했다. 그 바람에 베란다가 공해에서 흔들리는 배처럼 몇 초간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러고 나서 저스틴은 일종의 반사반응처럼 캔맥주를 꿀꺽꿀꺽 마셨다. 액체가 목으로 넘어가는 게 느껴지자마자 다시 이번에는 더 오래 벌컥벌컥 마셨다. 테사가 마당 저 멀리에 있는 계단으로 저스틴을 끌고 갔다. 계단이 몇 개 있었더라? 세 개? 네 개? 팔십 개? 저스틴이 두 번째 계단에 발을 올려놓았을 때 그 빌어먹을 계단이 몇 센티미터 밑으로 푹 꺼져서 넘어질 뻔했다. 테사가 그의 팔을 잡아 받쳐주었다. 그녀의 한쪽 가슴이 그의 갈비뼈에 밀착되어 있었다. 그는 술이 취해서 정신이 몽롱하긴 했지만 이 기분 좋은 감각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마당을 가로질러 불빛 없는 으슥한 곳을 향해 걸어갔다. 날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저스틴이 물었다. 그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말 그대로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이 아가씨는 키가 160cm도 안 되어 보였다. 걱정하지 마. 덮치진 아닐 테니까. 테사가 말했다. 그들은 건물에서 벗어나 20미터쯤 걸어갔다. 음악소리가 나무들에 막혀 아주 작게 들렸다. 거기까지 따라온 건 맥박 같은 요란한 비트였다. 테사가 저스틴에게 자신의 캔맥줄을 건네주었다. 저스틴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한 손에 한 개씩 캔맥줄을 들고 서 있었다. 테사가 쭈그리고 앉아 치마를 엉덩이 위로 올렸다. 그러고는 아주 자연스럽게 팬티를 내리고 다리를 90도로 벌리고서 오줌을 누웠다. 두껍고 노란 오줌줄기가 완벽한 호를 그리며 뿜어져 나갔다. 화장실 줄이 계단 아래까지 쭉 이어져 있는 거 있지. 참을 수가 있어야지. 테사가 말했다. 그녀는 오줌줄기가 가늘어지자 한숨을 쉬었다. 저스틴도 갑자기 오줌을 누고 싶은 급박한 욕구를 느꼈다. 그러나 그 순간 성기가 강력하게 발기되면서 그 작은 친구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테사의 자유분방한 태도에 그의 호르몬 수치가 하늘까지 치솟은 것이다. 마침내 방광을 다 비운 테사가 육감적으로 골반을 흔들어서 저스틴을 더 미치게 만들었다. 테사가 치마를 내리고 솔잎 담요 위에 편안히 앉았다. 그녀가 눈 오줌이 은색 시냇물처럼 언덕 아래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가 또 한 번 만족스러운 한숨을 쉬었다. 그 길고 낮은 신음소리에 저스틴은 더 저항할 수가 없었다. 그는 그녀 옆에 앉아 그녀에게 맥주를 건넸다. 그는 이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주 잘 알고 있었다. 변태 같은 말 해도 돼? 그가 말했다. 음, 변태 같은 말이라? 관심이 있는 것 같았다. 들어보자. 아까 되게 섹시했어. 테사가 웃음을 터뜨렸다. 옆에 나란히 앉아 있어서 둘의 얼굴이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있었다. 음, 그건 변태 같은 게 아니야, 바보야. 우리가 저 위에서 그 짓을 하면 그게 변태 같은 거겠지. 그녀가 흙 속으로 사라지는 오줌줄기를 가리키며 말했다. 너, 진짜 잘생겼어. 테사가 저스틴의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말했다. 그녀는 세 사람이 마신 걸 합한 것보다 더 많이 마셨다. 저스틴은 그녀의 손가락에서 톡 쏘는 냄새를 맡고 더 흥분이 되었다. 솔잎이 깔린 숲 속, 불편하기 짝이 없는 환경이었다. 뭔가 원초적이고 거친 느낌이 드는 환경이 그를 이제까지 그가 알지 못했던 상태로 이끌어갔다. 넌 정말 아름다워, 저스틴이 말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할 수 없게 되어 그녀의 그 풍만한 가슴 한쪽을 잡았다. 손을 최대한 넓게 폈는데도 그 가슴을 한 손에 모아줄 수가 없었다. 심장이 곧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테드는 마리아와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다. 알고 보니 그녀는 그와 한 과목을 같이 듣고 있었고 그에 대해서는 소문을 들어 좀 알고 있었다. 그가 공부를 뛰어나게 잘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파티에서 보게 되어 놀랐다고 했고 자기는 사촌언니의 강요에 끌려왔다고 했다. 테드는 거의 기계적으로 대꾸했다. 지금 들고 있는 맥주가 마지막 맥주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하며 마리아의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씩 홀짝였다. 마리아는 자긴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데 항상 B학점밖에 못 받는다고 했고 천재적인 기억력을 갖고 있는 테드조차도 두세 시간 후엔 기억해내기 힘들 그런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늘어놓았다. 중간에 테사가 두 번 나타나 그들을 방해했다. 테사는 관목 숲에서 맥주를 더 가지러 뛰어왔다가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젖가슴을 흔들며 다시 뛰어가곤 했다. 새벽 1시쯤 되자 파티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 테드는 이제 그만 이 불편한 소음을 뒤로 하고 박스로 돌아가 밤에 고요해 젖어들고 싶었다. 하지만 저스틴을 버리고 먼저 가고 싶진 않았다. 언니가 좀 많이 들이대는 스타일이야. 마리아가 거의 변명조로 말했다. 저스틴이 알아서 하겠지. 아 물론이지.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닌데. 마리아는 얼굴이 붉어졌다. 불쌍한 친구. 얼굴에 모든 게 다 드러났다. 베란다는 아까보다 훨씬 더 붐볐다. 근육질 남학생 두 명이 살인청부업자처럼 당당하게 걸어갔다. 그 중 한 명이 댄 노리스였다. 야 맥케잇 댄이 큰 소리로 테드를 불렀다. 댄이 환하게 웃으면서 테드에게 웃더니 테드의 등을 톡톡 치면서 재빨리 끌어안았다가 떨어졌다. 가슴과 등을 동시에 툭툭 쳤다고 해야 맞을 것 같았다. 잘 왔어. 댄이 말했다. 그러고는 친구를 돌아보며 덧붙였다. 내 얘기 좀 들어봐 팀. 여기 이 친구가 포커의 귀재야. 팀은 별 감흥이 없는 표정이었다. 목이 두꺼웠고 머리를 아주 짧게 깎았다. 시간이나 보내려고 왔어요. 테드가 억지로 한마디 했다. 노리스에게 초대해줘서 고맙다고 말할까 하다가 그냥 입을 다물었다. 이 상급생들이 자기를 친절하게 반기려고 다가온 게 아니라는 걸 이미 알아차렸다. 별 문제 없이 자연스럽게 여기를 벗어나고 싶었다. 마리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댄과 팀은 3학년이었다. 그들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것일까. 몇몇 학생들이 그들을 돌아보았다.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았다. 진짜야 팀. 너무 잘해서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니까. 아 그래. 드디어 팀이 관심을 보였다. 그렇게 여러 판을 연달아 이기는 애는 처음 봤다니까. 이 새끼가 내 돈을 30달러 낳았다 한 거 있지. 테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마리아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얼굴이었다. 비결이 뭐야 맥케이. 비결 같은 건 없어요. 테드가 어깨를 으쓱거리며 말했다. 연습이겠죠. 댄이 웃음을 터뜨렸다. 팀은 고개를 끄덕이고 가만히 있다가 또 끄덕였다. 우리가 뭘 할 건지 말해줄까 맥케이. 조금 있다가 2층으로 올라가서 보컬을 할 거야. 같이 할 거지? 어 글쎄요. 많이 늦었는데. 늦었다고? 왜 이래 친구? 내 돈을 다시 따올 기회를 줘야지. 응? 나한테? 댄은 강력한 두 팔로 테드를 다시 한번 힘차게 끌어안았다. 술 냄새가 진동했지만 걸음걸이는 그렇게 취해 보이지 않았다. 한편 테드는 마치 마법처럼 모든 감각이 완전히 되돌아와 있었다. 어지럽고 머리가 짖근거리던 증상이 사라졌고 평소처럼 예민한 정신상태로 돌아와 있었다. 두려움의 치유력이란 대단하군. 그런 생각을 하니 약간 유쾌한 기분마저 들었다. 댄과 포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는 생각했다. 필요하다면 몇 판 연거푸 져주고 댄에게서 딴 30달러도 돌려줄 수 있었다. 좋은 걸 하나 배웠다. 다음부터는 상급생 돈을 딸 땐 너무 식은 죽 먹기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교훈. 좋아요 댄. 좋아 좋아. 댄이 테드의 어깨를 점잖게 툭툭 쳤다. 그럼 이따 보자. 자리를 뜨면서 팀이 테드를 위협적으로 노려보았다. 테드는 창문을 통해서 댄과 팀이 다른 무리와 어울려 보드카잔이 놓인 테이블로 가는 것을 보았다. 그 즉흥적인 무리가 반원형을 이루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건배사를 외치며 한 잔씩 마셨고 다 마신 잔을 목재 테이블에 탕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댄은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석 잔을 마셨다. 테드는 걱정할 거 없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저런 속도로 계속 마시면 만취해서 곧 쓰러지고 말 것이다. 그 밤에는 포커 게임이 없을 것이다. 저 사람들 좀 미친 것 같아. 마리아가 두려움이 가시지 않은 얼굴로 말했다. 어 좀. 테드가 동의했다. 30분 후 테드는 마리아를 가까스로 떨쳐냈다. 저스틴과 테사는 어딨는지 여전히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고 테드는 친구 없이 혼자 먼저 가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 그러나 댄과 그 일당이 거실 한가운데를 점령하고 있어서 그들 눈에 띄지 않고 떠나기란 불가능할 것 같았다. 울타리가 뒷마당을 완벽히 애워싼 집 뒤로 돌아나가는 것도 불가능해 보였다. 남학생 몇 명이 울타리 옆에서 오줌을 누웠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그 대열에 합류했다. 오줌줄기가 나무판자 위로 후두둑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는 여기를 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댄과 그의 친구들 옆을 지나가는 것 뿐이라고 결론내렸다. 그렇다면 좀 더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기다리자고 마음먹었다. 기다림이 끝도 없이 이어졌다. 마침내 테드는 맥주를 더 마시고 싶다는 유혹에 굴복했다. 그는 베란다 계단에 앉아서 혼자 맥주를 마셨다. 다시 어지러워졌지만 이젠 몸이 붕 뜬 것 같고 마음이 가볍고 유쾌해져서 계속 마시게 되었다. 어느 순간 아이스박스에 손을 넣고 30cm 깊이의 얼음물을 휘저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도 아이스박스를 채워놓지 않은 것이다. 그는 일어섰다. 움직임이 서투르고 격련이 이는 것 같았다. 그는 댄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몽롱한 상태에서도 테이블에 맥주가 더 있을 거라는 생각만 들었다. 전에는 한 번의 맥주를 두 캔 이상 마신 적이 없었는데 이젠 몸속으로 더 많이 들이붓고 싶다는 생각 외엔 없었다. 거실엔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었고 모두들 테드와 몸을 부딪히는 놀이에 열중한 것 같았다. 음료를 든 손들이 충돌을 피해 머리 위로 올라갔다. 그는 여학생 둘이 초록색 액체를 따르고 있는 테이블로 다가갔다. 테드가 되는 대로 컵 하나를 들고 그들에게 내밀었다. 여학생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그 중 한 명이 컵의 4분의 1 정도 음료를 채워주었다. 테드는 한 모금에 마시고 얼굴을 찌푸렸다. 이제까지 그가 맛본 음료 중 최악이었다. 도대체 이게 뭐야? 그는 아무 목적도 없이 거실 안을 돌아다녔다. 음악이 잭 해머처럼 머리를 때리자 갑자기 정신이 퍼뜩 들면서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왜 떠나지 않았나? 이 역겨운 음료를 왜 계속 마시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은 금방 지나갔고 그는 초록색 음료를 마셔댔다. 그러다 갑자기 구역질이 나서 몸을 구부렸다. 다들 그를 멀찌감치 피해갔지만 그는 토하지 않았다.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특별히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희죽 웃었다. 멀켓! 테드가 몸을 돌렸다. 고함 소리가 너무나 커서 지축을 쿵쿵 울리는 음악을 뚫고도 그 소리가 들려왔다. 댄이 다가왔고 팀과 또 다른 남학생이 그 뒤에 서 있었다. 완벽한 대형이었다. 여어! 테드는 댄의 어깨를 두드리려고 했지만 빗나갔다. 그의 손이 계속 원을 그리며 내려와 자신의 무릎에 닿았다. 다시 시도했지만 이번엔 댄의 티셔츠를 가볍게 스치고 지나갔을 뿐이었다. 파티 재밌어? 테드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 형은 왜 이렇게 심각해요? 테드가 팀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봐! 맥키! 텐이 혀꼬부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테드는 옆에서 춤추고 있는 여학생의 가슴꼴로 눈길이 갔다. 맥키! 여기 날 봐! 나랑 내 친구들이 게임 몇 판 할 거야. 너도 와! 테드는 그의 말이 너무 우습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거침없이 웃기 시작했다. 포커? 맞아 포커!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잖아! 가자! 댄과 팀이 테드의 양쪽 팔을 잡았다. 그러고는 테드를 번쩍 들어올려 2층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테드는 이런 행동이 적대적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고마워요, 형들. 여기서부터는 내가 걸을게요. 그러나 그는 걸을 수 없었다. 두세 명이 더 합류해서 이젠 테드를 포함해 6명이 위층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헉, 도대체 몇 명이나 있었던 거야. 으아, 기차 놀이하는 것 같다. 테드가 자신의 농담에 스스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소방관들이 구조한 자연재해 생존자를 보듯 테드를 바라보았다. 테드는 길을 잃은 느낌이 들었다. 2층은 1층만큼 붐볐다. 그러나 3층에 올라가니 갑작스러운 정적이 충격으로 다가왔다. 매를 번 건 너야, 맥케이. 데니 말했다. 이제 그의 목소리가 느리고도 완벽하게 들렸다. 음악은 멀리서 들려오는 신음 소리처럼 작아져 있었다. 그들은 복도 끝으로 걸어갔다. 팀이 잠긴 문을 열자 데니 테드를 안으로 밀어넣었다. 다른 3명도 뒤따라 들어왔다. 방 안에는 포커 테이블이 없었다. 테드는 갈비뼈를 강하게 가격당하고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몸 위로 발길질이 쏟아졌다. 제 8장 자비로운 동아리 남학생이 테드를 차에 태워 상자로 데려다 주었다. 테드는 건물을 나와 빨간색 승용차에 실린 것만 단편적으로 기억이 났다. 차를 타고 오는 동안은 전혀 기억이 없었다. 그는 마치 마법처럼 침대에서 눈을 떴다.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고 온몸이 쑤시고 아팠다. 한편 저스틴은 태사의 몸에 토할 것 같은 기분이 현실이 될 것 같아서 서둘러 파티장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태사는 저스틴에게서 곧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받아냈고 저스틴은 여자와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취중 진담을 했다. 떠나기 전 그는 자기 친구가 그 유명한 델타타운 남학생 동아리 회원들에게 흠씬 두들겨 맞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아래층 위층으로 그를 찾아다녔다. 저스틴은 테드가 혼자 먼저 기숙사로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했다. 저스틴은 돌아가는 길에 한 번 토했고 기숙사에 도착해서 또 한 번 토했다. 룸메이트는 침대에 없었다. 하지만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걱정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아침에 눈을 뜨고 옆 침대에 누워있는 테드를 본 저스틴은 깜짝 놀랐다. 처음엔 테드가 죽은 줄 알았다. 얼굴이 온통 피범벅이고 퉁퉁 부어있었다. 테드가 숨을 쉰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조금 진정이 되었다. 테드는 의무실에 가기를 거부했다. 사흘 동안 기숙사 방에 처박혀 꼼짝 않고 누워있었다. 그동안 얼굴에 붓기는 거의 다 가라앉았고 미러 선글러스의 도움을 받아 다시 수업에 들어갈 수 있었다. 절뚝거리는 것도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졌다. 그의 룸메이트와 그를 두들겨 팬 다섯 명의 겁쟁이들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그날 밤 델타타우 3층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그 구타 사건은 일련의 끔찍한 사건들을 야기했다. 그 중 일부는 직접적인 결과였고 나머지는 간접적인 결과였다. 테드는 점차 말수가 줄었고 어느 때보다도 주변에 무관심해졌다. 이런 변화는 카리스마와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능력이 필수적인 무기인 도박장에서의 운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테드와 조지아의 관계를 파괴시켰다. 테드는 조지아와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러나 둘 중 어느 누구도 관계를 호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저스틴은 질문 세례로 테드를 고문해서는 안 된다고 직감했다. 그는 그 전부터 테드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 즉, 무의미한 신문으로 그를 괴롭혀서는 안 되는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있었다. 최악의 일은 닷새 후에 일어났다. 그날 테드는 아버지의 여동생인 오드리 고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오드리 고모는 친가 쪽에서 테드가 가끔씩이라도 연락하고 지내는 유일한 친척이었지만 그렇더라도 고모가 학교로 전화를 걸어온 일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수학이 너머로 고모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다는 거였다. 테드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지난 5년간 아버지를 보지 않고 지냈는데 앞으로도 계속 못 본 데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프랭크 맥케이가 끔찍한 사고로 사망했거나 부상당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테드를 만나고 싶어서 오드리 고모에게 도움을 청한 거였다. 지난 10년 동안 프랭크는 농기구 판매상으로 성공했고 아들과 교류하며 살려고 애처로운 노력을 다시 시작한 모양이었다. 무슨 어리석은 이유에선지 테드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는 무슨 대회가 있어서 이 지역에 오게 됐는데 테드를 만나러 학교에 찾아오겠다고 했다. 테드는 물론 단칼에 거절했고 아버지가 묵는 모텔로 자기가 가겠다고 말했다. 아버지를 캠퍼스에서 만난다는 생각만으로도 욕재기가 치밀었다. 그는 아버지를 찾아가서 올해의 아버지로 다시 태어나려는 이 한심한 수작들을 확실히 끝낼 작정이었다. 테드는 허름한 론썸파인 모텔 앞에 차를 세웠다. 굳이 프런트를 찾아가지 않아도 되었다. 커튼이 쳐진 108호에서 물건을 쌓느라 왔다 갔다 하는 아버지의 윤곽이 보였기 때문이다. 테드는 한동안 창문을 바라보며 서있었다. 땅거미가 질 무렵 찌르레기가 울어대는 소리가 그가 곧 저지르려는 실수의 전주곡처럼 들렸다. 문이 갑자기 활짝 열렸다. 테드, 아들, 만나서 반갑다. 안녕하세요. 아버지는 머리가 하얗게 새어있었다. 완전히 샌 건 아니지만 테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는 훨씬 더 새어있었다. 그렇더라도 실제 나이보다 좋기 10년은 젊어 보였다. 이목구비도 아직 뚜렷했고 살이 100g도 찌지 않은 것 같았다. 피부는 외판원 시절만큼 보기 좋게 그을어있었다. 그러나 테드는 그의 외모가 아닌 눈을 주의깊게 보았다. 그가 10대 때 배운 게 있다면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아버지의 몸에서 진실을 말하는 부분은 그 작고 밝고 파란 홍채밖에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눈이 테드에게 말하는 바는 매우 단순했다. 내가 너보다 똑똑해. 아버지 프랭크 맥케이가 테드 맥케이 를 안으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테드는 한 손을 들어 아버지를 멈추게 한 후 뒤로 한 발 물러섰다. 그러지 마세요. 프랭크는 항복의 표시로 두 손을 들고 조용히 포기했다. 들어와라. 테드는 잠깐만 있다가 갈 계획이었다. 객실은 작았다. 테드가 창밖에서 본 건 아버지가 여행가방을 푸는 모습이었다. 여행가방이 침대 한가운데에 거의 빈 상태로 놓여있었다. 벽걸이 티비 밑에 작은 테이블과 의자가 두 개 있었다. 프랭크가 그 중 한 의자에 앉더니 아들에게도 앉으라고 손짓했다. 어서 와서 앉아라 테드. 얘기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건 맞는 말이었다. 테드는 그대로 서서 형편없는 그림을 보고 있었다. 아버지가 학교를 찾아오는 건 원하지 않아요. 절대로. 프랭크는 즉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원하지 않으면 안 가지 뭐. 감사합니다. 또 한 번 불편한 침묵이 흘렀다. 테드는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물어보고 싶지가 않았다. 자발적으로 말하길 바랐다. 이제까지 그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은 경쟁과 관련된 거라는 느낌이 들어 테드를 미치게 했다. 그러나 사실이었다. 얼굴은 어떻게 된 거냐. 친구들하고 주먹 다짐이라도 했니. 테드는 본능적으로 손을 들어 뺨을 가렸다. 왼쪽 뺨에 보일락말락 남아있는 멍을 제외하고는 얼굴에 구타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오드리 고모에게 사건 얘기를 했는지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그런 기억은 없었다. 싸운 거 아니에요. 테드가 건조하게 대답했다. 오드리 고모 말로는 성적이 아주 좋다던데. 고모가 네 여자친구 조지아 사진을 보여줘서 봤. 프랭크는 테드의 반응을 보고 말을 멈췄다. 그는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다. 프랭크가 체념한 듯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거냐 테드.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그의 손이 테드의 손을 향해 뻗어가다 중간에서 멈췄다. 테드는 아버지의 면전에서 비웃어주고 싶었다.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예전에 그 체스 대회도 같이 다니고. 됐어요. 아버지하고 옛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너무나 잘 알거든요. 엄마 몰래 그 여자랑 바람피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엔 그 일 때문에 엄마가 절망하긴 했지만, 난 아버지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고 생각해요. 과거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각을 모아 현재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흥, 멋지군요. 볼춘 쿠키에서 나온 말인가요? 우리가 만들어야 할 현재라는 건 없어요. 우리가 정리해야 할 건 딱 한 가지예요. 다시는 서로 만나지 않는 거 아시겠어요? 프랭크는 고개를 숙였다. 언젠가는 과거를 정리해야 할 거다. 프랭크가 바닥을 노려보면서 말했다. 이젠 너도 다 걷잖니.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충고는 하지 않으마. 하지만 이젠 날 그만 용서해다오. 모르겠어요? 이건 내가 아버지를 용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뭘 용서해 주길 바라나요? 엄마를 때린 거요? 아니면 날 때린 거? 둘 중 뭘 용서해야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버지를 용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난 그냥 엄마가 부엌에 소금을 흘렸다고 병이 깊어져서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발을 냉장고에 넣었다고 두들겨 패단 남자를 다시는 안 보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심각했다는 거 알잖니. 프랭크가 고개를 들면서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애원하는 마음과 억누른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물론 그것보다 심각했죠. 엄마는 환자였다구요. 프랭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다가 손을 들어 입으로 가져가서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너한테 용서를 구했잖니. 그 외에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냐. 니 엄마는 아팠고 나는 나는 니 엄마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를 몰랐다. 그래 분명히 못되게 굴었다. 하지만 내가 잘할 때는 다 그랬어. 집에서도 그렇게 배웠고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을 몰랐단 말이다. 테드는 고개를 가로주었다. 그의 아버지는 항상 이런 식으로 피해자 역할을 하려 했다. 아버지 일들이 왜 그런 식으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난 관심 없어요. 아버지 입장이 어땠는지도 관심 없고요. 그토록 오랜 세월을 엄마와 함께 살면서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은 나였어요. 그동안 아버지는 항상 집을 떠나서 어딘가 돌아다니고 있었죠. 엄마를 버린 게 엄마한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믿고 싶겠지만 틀렸어요. 영향을 미쳤어요. 아버지가 엄마를 때릴 때마다 소리 지를 때마다 그게 병을 악화시키지 않았다고 믿고 싶겠지만 아니에요. 병을 악화시켰어요. 프랭크가 침을 꿀꺽 삼켰다. 네 말이 맞을 거다. 맞고 말고요. 프랭크의 눈에 일말의 희망이 얼음거렸다. 하지만 너, 너한테는 너한테는 난 항상 노력했다.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는 소리를 처음 들은 게 언제였는지 알아요? 내가 일곱 살 때였어요. 이거 알아요? 이건 한 번도 말 안 했는데 알고 있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그가 아버지를 향해 삿대질을 했다. 아버지가 내게 어떤 짓을 했는지 알고 있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집을 나간 후에 난 악몽을 꿀까 봐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악몽을 꿔요. 꿈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테드, 제발 이제 와서 이런 얘기 해봤자 무슨 소용이 소용이 있죠! 물론! 물론 소용이 있다고요! 프랭크는 이제 테드가 어렸을 때 너무나 잘 알던 그 냉혹한 눈길로 아들을 보고 있었다. 프랭크 맥케이의 속마음은 반박당하는 걸 싫어했다. 한동안 양의 탈을 쓰고 용서를 구할 수는 있지만 이 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무슨 일을 해야 하고 무슨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결정하는 사람이 자신이 아닐 때는 견디지를 못했다. 그 악몽 속에서 아버지는 지금처럼 그렇게 앉아서 차분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게 빨간색 머스탱으로 가라고 말하죠. 그 차 기억나요? 프랭크의 표정이 바뀌었다. 물론 내 빨간색 머스탱 기억하지? 꿈속의 나는 트렁크 근처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 안에서 뭘 발견할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도 아버지는 가서 보라고 강요해요. 결국 그곳으로 다가가면 그 앞에 이르기도 전에 트렁크가 저절로 열려요. 그리고 그 속에 엄마가 누워 있어요. 손목은 묶이고 얼굴은 흉하게 일그러져 곤충에 뒤덮인 채로 대드 프랭크가 중얼거렸다. 나는 시신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꿈이 깰 때까지 계속 시신만 보고 있죠. 그때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배경음악으로 들리죠. 괴감을 느끼면서 호탕하게 웃어져 치는 소리 테드는 말하는 동안 단 한순간도 프랭크에게서 눈을 띄지 않았다. 이야기가 끝나자 모든 것을 쏟아내서 그런지 지쳐 쓰러질 것만 같았다. 이제까지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고 아버지에게 한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모두 해버리고 나니 기분이 훨씬 좋아졌다. 무거운 부담을 벗었다는 안도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비난받아 마땅한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다 한 대서 오는 만족감 때문이기도 했다. 아버지는 자신이 아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당연히 알아야 했다. 때로는 엄마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여자나 우연히 알게 된 여자로 바뀌기도 해요. 여자들이 트렁크 안에 웅크리고 누워있다가 갑자기 살아나서 내 팔을 잡고 애원하는 눈으로 날 바라보죠. 마치 무슨 할 얘기가 있는 것처럼 나머지는 항상 똑같아요. 빨간색 머스탱 담배를 피우며 웃는 아버지 항상 똑같아요. 테드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의자를 옆으로 차버리고 숨죽여서 욕했다. 난 여자를 볼 때마다 아버지가 엄마한테 한 일이 생각나요. 그가 울먹이며 말했다. 내가 왜 아버지를 내 인생에 드리고 싶지 않은지 이제 이제 알겠어요 프랭크는 전혀 동요가 없어 보였다. 논쟁을 계속하고 싶지도 않은 것 같았다. 그는 침대 옆 테이블로 걸어가 사진 한 장이 삐죽 나와있는 책을 집었다. 그러고는 사진을 꺼내 닥자에 놓았다. 테드는 아직도 서있었다. 잠시 후 그가 테이블로 다가가 사진을 집어들었다. 열두 살쯤 돼 보이는 사내아이의 사진이었다. 테드 자신과 꼭 닮은 얼굴의 여러 특징들과 작은 파란 눈이 그에게 모든 걸 이야기해 주었다. 니 동생이다. 프랭크가 말했다. 아까의 간청하던 어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테드는 고개를 들고 사나운 표정으로 프랭크를 노려보았다. 그러다가 고개를 돌려 소년을 다시 살펴보았다. 소년은 잘생겼고 웃고 있었다. 테드는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다. 니 동생이다. 프랭크가 같은 말을 반복했다. 에드워드 성은 제 엄마의 성을 따랐지. 블레인 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도 동생하고는 알고 지내야지. 내가 오늘 널 보러 온 것은 그 때문이다. 테드는 블레인을 만나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 해가 지난 후 뉴스에서 여자친구 아만다 허드먼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얼굴을 보았을 때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 파트 3 10장 현재 테드는 오솔길 초입에 조용히 서 있었다. 마치 결투를 앞둔 총잡이 같았다. 로라와 리가 그 뒤에 서 있었다. 이 오솔길을 자주 걸었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리는 테드와 일리미터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로라는 맥케이가 위험하지 않다고 리에게 장담했지만 리는 그가 한 남자를 혼수상태에 빠뜨렸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때 그가 신경소약 상태였든 발작을 했든 그런 건 관심 없었다. 그런 일이 한 번 일어났다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였다. 수용된 환자가 병원 밖에 나와 있는 동안 환자는 오로지 그의 책임이었고 따라서 리는 테드를 절대로 믿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가 닥터 힐을 공격하려 한다면 리는 일리미터를 달려가 테이저건으로 쏠 것이다. 그가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한다면 발에 저런 쇠사슬을 달고 멀리는 못 갈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종료하기가 더 쉬울 것이다. 100미터를 갔는데도 테드는 여전히 꿈꾸는 것 같은 상태였고 갑자기 고개를 숙이더니 눈에 보이지 않는 흔적을 따라가는 것 같았다. 로라가 그에게 말을 걸었지만 돌아오는 건 아주 간단한 대답뿐이어서 그냥 두고 보기로 결정했다.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길은 테드에게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길을 걷는 것이 그가 그 이유를 알아내도록 돕는 것 같았다. 로라는 휴대전화를 꺼내 신호를 확인했다. 음 안테나가 하나뿐이네. 때로는 테드의 모습이 마치 TV에 나오는 영매 같아 보였다. 그는 자신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는 진리의 게시를 기다리고 있다는 듯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고 발밑을 내려다보곤 했다. 뭐가 이상해요? 테드는 걸음을 멈추고 서있었다. 그러고는 숲을 노려보면서 엄지손톱을 물어뜯었다. 자전거가 기억나요. 그가 수수께끼 같은 말을 했다. 이 길에서 자전거를 탔어요? 아니 내가 아니라 심지어 내 것도 아니에요. 로라는 더 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흥분했다. 자전거가 별 의미 없는 사소한 것이라고 해도 자전거를 기억해낸 것은 새로운 성과였다. 망각의 막을 뚫고 들어온 최초의 기억.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일 수도 있었다. 자전거가 조용히 조용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세 사람은 좁은 오솔길을 계속 걸었다. 이젠 길이라고 하기도 어려웠다. 나뭇가지들을 해치고 쓰러진 나무를 피해서 걷다 보니 버려진 흙길이 나타났다. 잡초가 잡초가 무성했다. 그리고 그 길 한쪽에 누런 잡초들 속에 그것이 보였다. 빨간 자전거의 잔해. 바퀴 하나가 사라졌고 온통 녹슬었지만 언뜻언뜻 보이는 원래의 색깔은 빨간색이었다. 버려진 자전거 테드가 가까이 가면서 말했다. 자전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테드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군요. 그러게요. 그가 무덤덤하게 말했다. 힘내요. 로라가 위로하려고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리는 못마땅하게 보았지만 뭐라고 하지는 않았다. 리는 자전거가 놓여있는 곳으로 걸어가 한쪽 눈썹을 축혀올리고 그것을 바라보았다. 이 자전거는 사고가 났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몸체가 구부러져 있군요. 사라진 바퀴는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리가 말했다. 사고라는 말이 그들 주위를 불길하게 맴돌았다. 이 자전거에 대해 뭐 아는 거 없어요 테드? 없는데 난 난 그냥 여기 있는 걸 봤을 뿐이에요. 길에 다른 쪽으로 숲이 더 펼쳐졌다. 테드는 잠깐 망설였다. 숲을 가로질러 지름길로 갈 수 있어요. 그가 기계적으로 말했다. 아니면 계속 길을 따라 애둘러 가든가 어느 쪽으로 가든 결과는 마찬가지 같은 곳에 도착하게 될 거예요. 망각의 막을 뚫고 들어온 또 다른 기억 어디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테드? 로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진실 그가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쇠사슬에 묶인 발을 질질 끌면서 그 흙길을 걷기 시작했다. 두 손은 계속 허벅지에 대고 있었다. 로라와 리가 그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이 다행이었다. 이 순간 새로이 드러난 진실의 무게에 눌려 그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거의 2km를 걸어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다. 자살하지 마요. 우리가 당신을 죽여줄게요. 페데리코 아사트 장편 소설 다음 사람을 죽여라 파트 4 11 1장입니다. 현재 마커스는 그 토요일만큼 행복했던 적이 없었다. 조깅을 할까 하는 생각까지 했다. 그날은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현관 밖에 있는 신문을 가지러 가서는 걸음을 멈추고 문고리를 잡고 서서 바보처럼 실실 웃었다. 이제 몇 시간 후에 이 현관문을 열면 로라가 그 앞에 서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웃음이 절로 나왔다. 그리고 뭘 해야 하는지 잊지 말아요. 점심시간에 로라에게 전화해볼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지만 참았다. 보스턴 경찰국에 있는 친구 로버트에게 전화하니 1993년에 발생한 살인사건부터 찾아봐 주겠다고 했다. 오전에는 쇼핑을 했다. 우선 특제 소스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사기 위해 슈퍼마켓으로 향했다. 마커스는 요리를 잘하지 못했다. 평소에는 주로 전자레인지에 데워먹는 냉동식품과 피자 테이크아웃 중국음식을 먹고 살았다. 하지만 그런대로 만들 줄 알게 된 요리도 몇 가지 있었다. 그중에서도 버섯과 양파를 넣은 링균이는 그가 자랑하는 특별 요리 였다. 하지만 채소 가게에 가기 전에 쇼핑몰에 들러서 값을 꽤 치르고 새 옷 부터 샀다. 옷 사는 걸 몇 주째 미루고 있었는데 새 옷을 사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날이 없었다. 정오 무렵 마커스는 십여 개의 쇼핑백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필요한 모든 것을 샀다. 문을 닫는데 아침에 신문을 가지러 나오면서 느꼈던 아찔한 행복감이 또 느껴졌다. 마커스는 미소를 지었다. 소스 만들기 전에 서너 시간 여유가 있으니 영화나 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전자레인지에 팝콘 한 봉지를 넣었다. 첫 번째 옥수수 알이 튀겨지기도 전에 초인종이 울려대기 시작했다. 창가로 가서 내다보니 현관문 앞에 로버트가 서있었다. 오른손에 서류차를 들고 있었다. 왜 전화부터 하지 않고? 그는 문을 열었다. 운명에 또 한 번 보기 좋게 속아 넘어간 것이다. 이 문을 열었을 땐 운명의 여자가 거기 서있어야 했는데 배우의 이름을 가진 경찰이 아니라 말이다. 로버트 웬일이야 뭐라도 찾아냈어? 응. 뭔가 심상치 않았다. 얼굴을 보니 그것만큼은 확실해 보였다. 들어와 어서 그들은 거실로 들어갔다. 팝콘 튀겨지는 소리가 부엌에서 들렸다. 로버트는 자리에 앉으면서 친구의 눈을 바라보았다. 맥케이가 에드워드 블레인의 형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구. 마커스는 깜짝 놀라 몸이 굳어졌다. 몰랐어. 아버지가 같아. 어머니는 다르고. 로버트가 자리에 앉으면서 말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온 건 아니야. 그 정도라면 전화로 얘기했겠지. 마커스도 자리에 앉았다. 제 12장 1994년 MSU 캠퍼스는 살인사건 뉴스와 함께 잠에서 깨어났다. 처음에는 도서관 근처에서 학생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문이 돌았다. 대학은 학생들에게 가능한 한 기숙사와 아파트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고했고 모든 학내 활동이 일시 중단되었다. 소식은 지역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상자에 있는 모든 텔레비전이 켜졌다. 그러나 가장 최신 정보는 캠퍼스 안에서 나왔다. 희생자는 신원 미상의 학생이라고 TV뉴스가 보도할 때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죽은 사람은 토마스 타일러. MSU에서 10년 가까이 강의해온 저명한 영문과 교수였다. 신원 확인이 지체된 것은 무슨 이유에선지 그가 평상복 위에 대학교 후드 티셔츠를 입고 야구 모자를 쓰고 있어서 그날 아침 시신을 발견한 두 여학생을 헛갈리게 했기 때문이었다. 모순되는 소문들이 상자 안을 돌아다녔다. 5층에 사는 마크라는 남학생이 믿을만한 소식통이었다. 그의 여자친구가 시신을 발견한 두 여학생 중 하나인 주울스 로우린의 옆에 옆방에 살았다. 마크에 따르면 시신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어서 두 여학생이 그를 바로 알아보지 못했다. 처음에는 학생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줄 알았다. 그러나 가까이 가보니 시신 주위에 피가 흘러 웅덩이가 생겨 있었다. 목을 칼에 찔린 거였다. 불안에 떨던 처음 몇 시간 동안에는 타일러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값비싼 금제 라이터를 훔치려던 것이 살해 동기라는 소문도 돌았다. 드디어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자 뉴스 프로그램들은 이 매혹적인 미스터리에 집중했다. 교수가 왜 학생이 입는 티셔츠를 덧입어 자기 옷을 감췄을까. 토마스 타일러는 51살의 유부남이었고 10대인 딸을 둘 두었다. 뉴스 제작진이 유가족을 보려고 그의 집주위에 진을 쳤다. 전국 언론의 관심이 MSU에 쏠렸다. 후드 티셔츠는 아직 설명되지 않는 의혹이었다. 그러나 또 다른 것도 있었다. 기숙사에 파다하게 퍼져있고 경찰이 이미 들었을 가능성이 높은 소문이었다. 경찰이 안다면 기자들도 알고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타일러가 학생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소문이었다. 이것은 전국 시청자들의 흥미를 도두기에 충분한 양념같은 의혹이었다. 테드가 학생들의 시간 때우기 용도로 애용되는 포커 게임장이 되어버린 6층에서 내려오고 있을 때 저스틴이 당황하고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다. 그 모습을 보고 테드도 놀라서 그를 503으로 밀어넣다시피 하고 문을 닫았다. 무슨 일이야 저스틴 그런 얼굴을 하고 캠퍼스를 돌아다니면 어떻게 해 특히 요즘 같은 때 미안 미안 근데 더 못 견디겠어 테드 저스틴이 방안을 서성거렸다. 잠깐 앉아봐 저스틴이 자기 침대에 앉았다. 네가 무슨 짓을 하진 않았잖아 테드가 친구를 유심히 바라보면서 말했다. 했어? 물론 안했지. 그럼 왜 그렇게 걱정스러운 표정이야 그런 얼굴로 돌아다니면 안 된다니까 마크 못 만났구나 그치 응 방금 6층에서 내려왔어 아 실은 타일러가 몰래 만나고 있었던 학생이 조지아였어 테드가 테드가 한쪽 눈썹을 축혀올렸지만 이성을 잃지는 않았다. 어디서 들었어? 말 했잖아 마크라고 별로 안 놀라는 것 같은데 테드가 자기 침대에 앉았다. 곰곰이 생각해보고 있어 경찰이 날 찾아오겠군 조사하러 너무 걱정하지마 다 잘 될 거야 이미 알고 있었어? 둘 사이에 대해서 아니 우린 잘 안 되고 있었어 엄밀히 따지자면 벌써 깨진 거지 글쎄 잘 모르겠다 어쨌든 그렇다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거야 경찰은 여전히 날 조사하고 싶어 할 거고 긴장 풀어 저스틴 그리고 그런 표정 좀 짓지마 평상시처럼 행동해야 해 사실은 테드 너한테 할 말이 있어 해 저스틴은 언제라도 누가 달려들어와 자신을 잡아갈 것처럼 닫힌 문을 흘끗 보았다 그가 침을 꿀꺽 삼켰다 난 조지아와 교수의 관계를 알고 있었어 테드 도서관 뒤에서 둘이 함께 있는 걸 봤거든 한 번 이상 아 사실 대여섯 번은 될 거야 근데도 너한테 아무 말도 안 한 거는 저스틴 잠깐만 네가 왜 나한테 말 안 했는지는 알겠어 그런데 문제는 경찰은 네가 나한테 얘기해줬을 거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럼 네가 경찰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테드가 친구를 뚫어지게 보았다 동찬한테 얘기할 생각 없었어 테드 하지만 밤마다 내가 도서관 뒤쪽에서 어슬렁거리는 걸 본 학생들이 셀 수 없이 많아 그러니까 내가 계속 입을 다물고 있으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어 테드가 일어서서 방안을 오가기 시작했다 그가 자기 생각을 말했다 네가 그들을 봤다고 말하는 게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거야 그러고 나서 테드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어제 너 어디 있었어 10시 30분까지 휴기실에서 공부했어 그럼 너는 알리바이가 있는 거네 모르지 그가 언제 살해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는 후드티에 야구모자를 쓰고 있었어 그런 옷차림을 한 이유는 조지아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겠지 그들이 함께 있는 걸 주로 언제 봤었어 음 8시 이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것 봐 게다가 조지아가 확인해 줄 수 있겠지 그 이후에도 만났는데 내가 못 본 거라면 저스틴 내가 아는 조지아는 밤늦게 혼자서 캠퍼스 안을 돌아다니는 애가 아니야 이번에도 분명히 다른 때와 마찬가지였을 거야 조지아가 떠나고 교수는 잠시 교정에 남아 산책이라도 했겠지 그들을 봤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떨쳐내고 차를 타고 떠나려고 했을 거야 그랬을 거야 분명히 근데 그가 차에 이르기 전에 공격을 당해 죽은 거지 그리고 넌 휴게실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그걸 입증해줄 증인도 많고 언제라도 나갔다 오진 않았었지 어 좋아 경찰이 너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말해 넌 도서관 주위를 자주 산책하긴 했는데 그들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그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 왜냐 그런 사실을 몰랐으니까 테드는 마지막 문장을 분명하게 발음하면서 특별히 강조했다 저스틴은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을 보니 긴장이 약간 풀리는 것 같았다 아 정말 자신 없어 거짓말 탐지기 같은 거 있지 않냐 이봐 저스틴 날 봐 테드가 그의 양 어깨를 움켜잡았다 넌 그냥 네가 한두 번 본 일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는 이유는 수사 방향이 괜히 너나 나한테로 돌려져서 시간 낭비 하지 않고 진짜 살인범을 찾는 데 집중하게 만들기 위해서지 저스틴은 고개를 가로젓고 있었다 들어봐 우린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거야 아마도 경찰은 이미 용의자나 확실한 단서를 확보했을 거고 넌 지금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걸 거야 어? 어 아마도 물론이지 그리고 기억해 넌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다는 거 요즘 들어 공부도 별로 안 하더니만 그 시간에 공부를 다 하고 운이 좋았다 야 안 그래? 처음으로 저스틴이 불안한 미소를 지었다 헤헤 그러게 말이야 어젯밤에 캠퍼스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다면 지금쯤 오줌을 질질 싸고 있겠지?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네가 밤에 도서관 주변을 배회하는 걸 좋아한다고 누가 경찰에 찌르면 사실이라고 말해 그런데 그들을 보진 못했고 그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고 그리고 어젯밤 알리바이에 대해서는 네가 한 일을 그대로 말해 아무 일 없을 거야 테드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모든 게 너무나 쉬워 보였다 하긴 쉽지 않을 이유라도 있는가 저스틴은 타일러 교수를 죽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룸메이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다 그러므로 테드도 교수를 죽일 수 없었을 것이다 넌 어때 테드 넌 어젯밤에 어디 있었어 6층에 테드의 표정이 바뀌었다 어 6층에 있었어 근데 6시쯤 나왔어 무거운 침묵이 그들을 짓눌렀다 그럼 그 다음에는 저스틴이 저스틴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방으로 돌아와서 공부했어 아참 나한테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없네 유감스럽게도 하하하하 테드가 소리내어 웃기 시작했다 다음날 타일러가 조지아 맥켄지라는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고 사건에 쏟아지던 관심도 폭발적으로 커졌다 언론은 끊임없이 보도를 내보냈다 헬리콥터 두 대가 캠퍼스 상공을 선회하면서 영상을 찍어댔다 대학은 사흘 동안 휴강했고 나중에는 닷새로 연장했다 달란한 가정의 가장인 유부남 교수가 학생과 바람이 났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흥미진진했다 대담하고 비도덕적인 기자들은 심지어 조지아가 질투심에 사로잡혀 애인을 살해했다는 가설까지 보도했다 교수와 희망없는 사랑에 빠진 여학생 교수가 헤어지려 하자 이성을 잃다 그리고 세간의 관심은 곧 테드에게 쏠렸다 파트 4 14 1994년 소문이 사실보다 빠르게 캠퍼스 안을 돌아다녔다 테드는 조지아와 교수의 관계가 모두에게 알려지고 난 직후에 그녀의 기숙사로 찾아갔다 조지아는 공포에 떨면서 자기 방에 숨어 있었다 테드는 인사치레는 생략하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그날 밤 그녀가 뭘 봤는지 알고 싶었다 조지아는 부모님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오고 있어서 시간이 얼마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 타일러와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살해되는 순간을 정확히 목격했다고 말했다 테드는 경악했다 그녀가 더듬더듬 들려준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는 도서관 뒤 벤치에 교수와 함께 앉아 있었다 조지아는 교수와 헤어지기 위해 마지막으로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게 정말 마지막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나갔다고 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유쾌하지 못했다 그들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교수가 상처가 되는 말로 그녀를 모욕했고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조지아는 교수가 한 말을 테드에게 옮기는 건 거부했다 타일러가 울기 시작한 그녀를 안으려고 했지만 조지아는 뿌리쳤다 잠시 후 그녀는 일어서서 실제로 할 의도가 전혀 없던 일을 하겠다고 협박했다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면 아내에 다 말하겠다고 그러고는 돌아서서 자리를 떴다 그러나 몇 걸음 걸어가면서 생각해보니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돌아섰다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타일러를 협박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보았다 그림자 그림자 하나가 관목숲에서 뛰어나와 놀랄 정도로 민첩하게 교수의 목을 칼로 찔렀다 타일러는 돌처럼 쓰러졌다 비명을 지를 시간조차 없었다 살인범은 잠깐 동안 꼼짝 않고 서있었고 그의 모습이 그림자들 사이에서 윤곽으로만 보였다 살인범은 떠나기 전에 이상한 짓을 했다 허리를 굽히고 교수의 몸을 수색했다 그가 뭘 찾아냈는지 조지아가 있는 곳에서는 보이진 않았지만 그는 뭔가를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러고는 유령처럼 호련히 사라졌다 테드는 숨소리도 내지 않고 조지아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침대에 그는 의자에 앉아있었다 테드는 위로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았다 누군지 알아볼 수 있었어? 허리를 굽혔을 때 가로등 불빛에 얼굴이 거의 드러났는데 누군지는 알 수 없었어 경찰한테 말할 거야? 모르겠어 테드 너무 너무 무서워 어젯밤에 들어와서 약을 왕창 먹고 잠들었어 타일러가 살지 못할 거란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래서 도망친 거야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목에서 피가 꿀꿀 쏟아지고 쿵하고 쓰러지던 모습 아마 상상도 못할 거야 아 맞지 아 아 조지아가 울음을 터뜨렸다 가련하게 달달 떨면서 결코 오지않을 구원의 포옹을 갈구하고 있었다 범인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어 그녀가 결론 지었다 테드는 고개를 끄덕였다 날 용서해줘 그러나 테드가 대꾸도 하기 전에 방문이 활짝 열렸고 담당 형사인 세가라 형사와 두 명의 경찰관이 문 앞에 서 있었다 다음날 조지아가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그 다음에는 테드가 조사를 받았다 그 둘은 서로 만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테드는 자기 방에서 저스틴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했다 범죄가 발생하기 전인 그날 오후에는 기숙사 6층에서 포커를 했고 그런 다음 자기 방으로 내려와 공부를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에게 사건 당일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전에 대해서도 온갖 질문을 다 던졌다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갑자기 전혀 다른 걸 물어보는 식으로 정신없이 질문했다 하지만 테드는 모순되는 대답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사건을 취재하던 기자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조지아의 진술을 입수했고 곧 그녀가 말한 사실이 공식적인 이야기가 되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학생과 교수의 밀회를 보도했고 그 중 일부는 출입 제한 구역으로 잠입해 사건 현장 바로 앞에서 보도를 했고 그의 곁을 떠나고 몇 초 후 뒤를 돌아본 그녀가 그의 죽음을 목격했다고 보도했다 테드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은 세가라 형사가 이런 정보의 누설을 치밀하게 기획했다고 믿었다 조지아는 살인범의 인상착의를 댈 수는 없었지만 자기 남자친구 테드는 아니었다고 만일 그였다면 아무리 어두웠더라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을 거라고 주장했다 온갖 추측이 난무했고 갓까지 가설이 나왔다 어떤 사람들은 조지아의 주장 전체를 의심하면서 그녀가 살인을 저질렀을 거라고 추측했다 조지아와 남자친구의 공모에 의한 살인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또 다른 또 다른 사람들은 타일러의 타일러의 아내가 버린 복수극이라고 주장했다 조지아의 변호인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이미 이 사건에 깊이 연루돼 있었고 교수를 살해할 동기를 갖고 있었으며 범죄 현장을 떠났고 경찰에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 물론 살인사건과 관련해 알려진 모든 사실은 그녀의 진술에서 나왔다는 것이 그녀에게 도움이 되기는 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할까 조지아의 여자친구들 중 적어도 두 명이 그녀의 비밀 연애에 대해 알고 있었고 다른 누구라도 그녀가 타일러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살인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힌 최초의 참고인이었다는 사실은 일종의 연막일 수 있었다 과연 날이 갈수록 조지아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녀의 변호인들은 그녀에게 그날 밤에 목격한 것에 대한 진술을 수정하라고 권고했다 그곳이 너무나 어두워서 누구라도 심지어 테드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바꾸라는 거였다 변호인들은 세가라 형사가 직접 목격한 바와 같이 사건 다음 날 테드가 조지아의 방으로 찾아와서 그녀를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남자친구가 그런 짓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처음에는 그를 배제했지만 사실 누가 타일러를 죽이고 죽이지 않았는지에 대해 이젠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남자였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로라와 테드와 리는 원래의 색깔을 짐작하기 힘든 긴 둘레벽 앞에 서 있었다 벽 위에 회색 콘크리트 블록이 1미터가량 더 올라가 있어서 총 높이가 3미터가 넘는 위풍당당한 벽이었다 벽의 아래쪽 3분의 1 지점은 페인트가 뭉텅뭉텅 벗겨져 있어서 원래의 벽돌이 드러나 보였다 나머지는 색이 바래거나 낙서로 덮여 있었다 벽의 맨 꼭대기에는 가시철조망이 두 줄로 쳐져 있었다 그 벽의 한가운데에 출입문이 있었는데 육중한 사슬로 묶여 있고 맹꽁이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아 여기가 버려진 타자기 공장이로군요 로라가 말했다 질문이 아니었다 맞아요 테드가 벽으로 걸어가서 두 손을 벽에 댔다 마치 어떤 떨림을 느끼기를 기대하는 것 같았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떨림을 느꼈다고 할 수 있었다 내 회사가 10년 전에 인수했어요 상담 때는 웬델이 인수했다고 말했는데 로라가 말했다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다 그녀가 누구 얘기를 하는 건지 테드가 알아차리기까지 약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았다 내가 인수했죠 내 회사를 통해서 그가 다시 말했다 그러면서 한 손을 벽에 그대로 댄 채 벽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열쇠는 바로 저기에 있어요 그는 지면과 거의 같은 높이에 있고 잡초와 가시가 많은 이상한 관목 사이에 숨겨진 벽돌 하나를 가리켰다 리는 테드에게 물러서 있으라고 말한 뒤 즉시 테드가 가리키는 곳으로 걸어갔다 그러고는 힘들게 쭈그리고 앉아서 잡초 속으로 팔을 쭉 뻗어 벽을 만졌다 그가 벽을 밀자 벽돌 한 개가 약간 움직였다 그는 두 손으로 그 벽돌을 쥐고 힘껏 끄집어냈다 빈 구멍 속에 열쇠 꾸러미가 놓여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테드가 말했다 로라와 나만 어림도 없는 소리 리희가 말했다 테드 로라가 중재에 나섰다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거 알잖아요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있어요 리가 잠깐 우리 둘이 얘기하도록 자리를 비켜줄 수는 있어도 완전히 우리 둘만 남겨둘 수는 없어요 이해하죠? 테드는 관자놀이를 비볐다 완전히 수긍할 수는 없었다 리와 로라는 기다렸다 간단해 맥케이 리가 말했다 셋이 같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셋 다 뒤돌아서 집에 가는 거야 다른 대안은 없어 좋아요 리가 문을 열러 갔다 열쇠 꾸러미에서 가장 큰 열쇠입니다 로라가 테드 옆에 서 있었다 지금 잘 하고 있어요 리한테 잠깐 우리 둘이 얘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할게요 저 안에서 뭘 발견하게 될지 알아요? 뭐 기억나는 거라도 있어요? 테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빛이 낯설었다 아니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그들이 출입문을 통과해 들어가니 커다란 주차장이 나타났는데 둘레 벽만큼이나 방치된 느낌이 났다 잡초와 관목이 제멋대로 자라 있었다 바스라져 가는 콘크리트 인도가 그들이 걸을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었다 오른쪽에 2층 건물이 있었는데 창문과 대부분의 문에 하판이 덧대져 막혀 있었다 예외는 한쪽 구석에 있는 문 하나뿐이었다 세 사람은 그 문으로 향했다 아까 숲길을 걸어오는 동안 그들은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구름까지 같이 몰려와 하늘을 덮고 있는 것을 보았다 구름은 위협적이지는 않았지만 해를 가릴 만큼 두꺼웠다 리는 열쇠 하나를 이용해 맹꽁이 자물쇠를 닦고 좀 더 작은 열쇠로 문을 열었다 그들이 들어간 후 뒤에서 부드러운 딸칵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다 그들이 들어선 곳은 아주 작은 방이었는데 완전히 비었고 서서히 부서지고 있었다 어쨌든 이곳은 주 출입구가 아니었다 테드는 그들을 이끌고 옆문을 통과해 복도로 들어갔고 복도는 사무실 공간으로 이어졌다 리는 창문에 못을 박아 덧댄 합판 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불빛을 보충하기 위해 손전등을 켰다 사무실은 완전히 비어있는 것이 아니었다 책상이나 파일 캐비닛 같은 것들이 있었다 복도 중간쯤에서 테드는 걸음을 멈추고 옆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문이 생각나지 않아서 그러는 것도 같고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문이어서 보고 있는 것도 같았다 잠시 후 다시 걸음을 옮긴 그는 사무실 공간 끝에 있는 양여다지 문 앞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전에는 조립 라인이 있는 작업장이었던 거대한 공간으로 들어섰다 일부 기계들은 아직 그대로 있었다 건물의 가장 높은 곳에 천장이 있었다 천장에는 채광창이 있었고 세월의 때가 묻어 더러웠지만 그래도 빛이 들어오기는 했다 린은 손전등을 집어넣었다 지금 그가 들고 있어야 하는 건 테이저건이나 베레타 권총이었다 그는 이곳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너무 어둡고 숨을 장소가 많았다 바로 그때 로라의 휴대전화가 울려서 세 사람 모두 화들짝 놀랐다 마커스? 수신 상태가 형편없었다 긴급 원으로 가고 로라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그녀가 리에게 열쇠꾸러미를 달라고 하자 그는 군소리 없이 건네주었다 마커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라벤더에 응급상황이 발생했어요 듣고 가는 야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다 로라는 지나온 미로를 되짚어 뛰어갔지만 알고보니 반대로 온 거였다 그녀는 작은 열쇠 세 개를 넣어서 시도한 끝에 가까스로 밖으로 나왔다 그녀가 다시 통화를 시도했다 이제 내 말 들려요 어 당신도 내 말 들려 들려요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무슨 건물 마커스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테드 집 뒤에 있는 오솔길을 따라가니까 오래된 공장이 나왔어요 거기서 내 말 잘 들어 맥케이가 리와 함께 있어 네 손과 발이 묶여 있어 경비가 잘 보고 있지 네 왜요 당신 말 못 듣는 거 맞지 네 맞아요 마커스 걱정되잖아요 무슨 일이에요 지금부터 내 말 똑똑히 들어 난 지금 로버트 듀발과 함께 있어 내가 부탁한 것들을 조사했더라고 1994년 테드가 1학년이었을 때 MSU에서 살인사건이 진짜로 있었어 토마스 타일러라는 교수가 목에 칼을 맞았지 온 세간에 관심을 끈 사건이었어 경찰이 테드 맥케이와 저스틴 린치를 포함해 대여섯 명의 학생들을 조사했지만 아무 성과가 없었어 그렇게 수사가 지지부진해지다가 미제사건으로 남고 말았어 지금 내가 그 수사기록을 들고 있어 그리고 이거 알아 로라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다 이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교수가 살해됐다고? 마커스의 다급한 목소리는 단 하나만을 의미했다 나머지 얘기도 해줘요 제발 로라는 다리가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다 그녀는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마커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파트사 16장 1994년 토마스 타일러 교수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닷새가 지났지만 캠퍼스에는 아직 동요가 가라앉지 않고 있었다 강의가 진행됐지만 교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것이 유일한 화제인 것처럼 보였다 이젠 방송국 제작 차량이 24시간 MSU에 머물지 않았고 헬리콥터가 두세 시간마다 캠퍼스 상공에서 윙윙거리며 영상을 찍어대지도 않았지만 언론이 그 사건을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니었다 전혀 사랑의 삼각관계가 새로운 관심사였다 언론이 타일러와 그 가족 조지아 맥켄지의 사진을 공개했고 테드의 사진도 두세 장 그중에는 고등학교 졸업앨범 사진도 있었다 테드의 사진도 공개했다 조지아는 의사의 권고로 집으로 돌아갔고 경찰은 그녀가 타일러 살인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식 발표했다 아침 7시 상자에 사이렌이 짧게 세 번 울렸다 그러고는 민방위 시절 이후로는 잘 사용하지 않던 유물인 낡은 구내방송 스피커에서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목소리가 들렸다 복도마다 방문이 모두 활짝 열렸다 잠이 덜 깬 학생들이 상당수는 잠옷 바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알아들으려고 애썼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학생 처장이었다 그가 학생들 모두 1층 강당으로 집합하라고 지시했다 15분 후에 중대 발표가 있을 거라고 했다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예정에 없던 기숙사 학생 총회라니 도대체 무슨 발표이기에 아침 7시에 학생들을 깨운단 말인가 503호에서는 테드가 먼저 일어났다 그의 룸메이트는 테드가 아는 사람들 중 가장 잡이 많은 사람이었다 저스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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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뇌가 최소한의 기능이라도 시작하려면 2,3분의 예열이 필요했다 발표가 살인사건에 관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저스틴은 갑자기 긴장하는 것 같았다 서둘지 경찰관 10명이 계단을 뛰어올라갔다 강당은 학생들로 붐볐다 문 옆에 학생처장과 세가라 형사가 서 있었다 형사의 기자회견 장면이 텔레비전으로 방송되었기 때문에 다들 형사를 알아보았다 그들 외에도 경찰관 서너 명과 학생처장의 비서 두 명이 있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저스틴이 중얼거렸다 통상적인 절차겠지 뭐 테드는 애써 태어난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처장이 입을 열었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가라 형사와 여러 경찰관이 이 건물을 수색할 겁니다 여러분은 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이곳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웅성거림과 항의의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세가라가 앞으로 나섰다 앞으로 두세 시간 동안에 꼭 필요한 물건이 있는 학생은 손을 들면 경찰관이 방까지 동행해서 가지고 나오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꼭 필요한 물건이란 의약품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누군가가 물었다 학생처장이 대답했다 대학 변호사들이 지금 함께 자리에 있고 법에 의거해 수색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제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 세가라와 경찰관 두세 명이 위층으로 올라갔고 두 명은 문을 감시하기 위해 1층에 남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캠퍼스 내의 모든 기숙사 중 지금까지 이 같은 수색이 실시된 기숙사는 상자밖에 없었다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상자가 무작위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논리적일 것이다 한 건물에서 수색이 실시되면 캠퍼스 내의 모든 학생이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누가 이 사건 수사와 관련된 물건을 자기 방에 숨기고 있었다면 두 번째 기숙사에 대한 수색이 시작되기 전에 그 증거물을 제거할 시간이 있을 것이다 즉 다른 기숙사들은 수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경찰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여기 상자 안에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저스틴과 테드 그리고 다른 학생 서너 명이 함께 모여있었다 그들 중에는 마크와 어빙 프로서도 있었고 조 스틸웰 이라는 남학생도 있었는데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지고 눈을 깜빡이는 방법을 잊은 것 같았다 테드는 스티루엘이 함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곁에 있으니 저스틴이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 그렇게 두드러져 보이지 않았다 라이터를 찾고 있는 거 아닐까 마크가 추측했다 테드는 라이터에 대해 그러니까 교수가 값비싸 보이는 금제 라이터를 쥐고 있는 걸 몇몇 학생이 봤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도시전설에 대해서는 잊고 있었었다 라이터 같은 건 없어 누군가 말했다 그럼 뭘 찾고 있는 거야 테드는 그들이 무엇을 찾고 있느냐가 아니라 왜 수색을 하느냐에 관심이 있었다 6층짜리 대학교 기숙사 전체를 수색하는 것은 아무리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살인사건 이라 하더라도 가볍게 취할 수 있는 조처가 아니었다 학생처장이 몇 분 전에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며 발표를 했지만 그와 대학 변호사들이 강하게 반대했었을 것이다 판사가 우선 수색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그런데 기숙사 전체를 수색할 수 있는 영장을 발부해 주었을까 이것은 너무나 큰 작전이어서 구체적인 정보에 바탕을 두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 구체적인 정보가 무엇일까 한시간이 지난 뒤 세가라와 그의 팀이 강당으로 내려왔다 테드는 그들의 수를 셌다 세가라까지 합해서 모두 열다섯 명 이었다 테드가 내린 첫 번째 결론은 그들이 모두 일반 순경이나 형사일 뿐 법의학 팀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즉 판사의 영장이 지문이나 DNA 증거와 같은 다양한 범죄 증거에 대한 다각적인 수색이 아닌 특정 물건에 대한 제한된 수색을 허락한 것이라는 뜻이다 이 사실은 수사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두 번째 이자 가장 중요한 결론은 수사관 열다섯 명만으로 기숙사 내의 모든 방을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철저히 수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자기 방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테드는 위층으로 뛰어올라갔다 가면서 몇 개의 방을 잠깐씩 들여다보았다 많은 방에 수색을 당한 흔적이 있었다 그러나 할당된 시간을 고려해 볼 때 방을 전부 다 수색한다는 건 불가능했다 그는 수색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즉각적으로 이해했다 팀원 두세 명은 모든 방을 조금씩 의심이 가는 방은 조금 더 뒤지는 임무를 맡았을 것이다 나머지 팀원들은 그들이 진짜로 관심을 갖고 있는 방을 철저히 수색했을 것이다 다른 가능성은 없다 경찰 열다섯 명이 단 한 시간 동안 상자 전체를 제대로 수색할 수는 없을 것이다 흉내만 낼 거라면 뭐하러 수색하겠는가 테드가 503호로 돌아왔을 때 그가 추측했던 것들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방 안이 온통 난장판 이었다 매트리스가 바닥에 떨어져 있고 옷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그들은 흔적을 숨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물론 한 사람이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어 놨을 수도 있다 미세한 단서를 찾아 방 안을 둘러보던 테드는 책꽂이를 한번 흘끗하고 진정으로 공들인 수색은 책꽂이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았다 테드는 비상한 기억력을 발휘해 책들이 바른 순서로 꽂혀있긴 하지만 그가 꽂아놓았던 것보다 훨씬 뒤로 밀려 들어간 것을 알아차렸다 누군가가 천천히 한 권씩 차례로 빼서 살펴보고 도로 넣은 것이 틀림없다 눈에 띄는 거라도 있어? 저스틴이 물었다 아니 없어 테드가 여전히 책들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곧 세가라가 우릴 부를 거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저스틴 테드가 매우 심각한 어조로 말했다 내가 한 말을 기억해 그 형사가 널 만나고 싶어 할 거야 어쩌면 나도 다시 만나려고 할 거고 나한테선 새로운 걸 얻어내지 못할 거라는 걸 알겠지만 테드는 세가라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지금쯤 형사는 잘못된 조치를 취한 것을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제 17장 1994년 그 소식을 상자에 전한 사람은 마크였다 요즘 그는 정보를 찾아 캠퍼스 안을 배회하는 것 외에 달리 할 일이 없는 것 같았다 그는 캠퍼스의 비공식 뉴스 진행자로서의 새 역할을 진심으로 즐기는 것 같았다 소문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문이라도 서둘러서 퍼뜨렸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상황에 대해 훤히 알고 있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으면 다들 글을 찾곤 했다 친구들 새 소식이 있어 마멘이 마멘이 5층 복도에서 선언했다 그리고 이건 절대 소문이 아니야 어빙 프로서와 저스틴이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방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자 테드가 말했다 그가 그 작은 무리의 네 번째 일원이었다 마크는 망설였다 복도에서 얘기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들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지 말고 들어가자 마크 응 테드가 주장했다 새로운 소식은 개인적으로 전해주는 게 더 좋잖아 그렇게 생각 안 해 아 물론이지 그들은 테드와 저스틴의 옆방인 504호로 들어가서 한 침대에 두 명씩 나눠 앉았다 정말 놀라운 소식이야 세 명이 다른 소식통을 통해서 들었어 마멘이 탐사보도 기자라는 새로운 역할을 시작했다 첫 번째 소식통은 내 여자친구랑 같이 스터디하는 티오나 스미스야 그 친구는 자기 아버지한테서 들었고 그 아버지는 어젯밤에 이 사건 수사를 맡은 경찰인 자기 아버지한테서 들었대 또 다른 소식통은 메러디스 멜론이라고 학생 처장 비서의 여동생인데 처장이 세가라와 통화하는 걸 비서가 들었대 그리고 마지막 소식통은 소식통은 넘어가고 그 소식이 뭔지나 말해줘 테드가 끼어들었다 그래 어빙이 말했다 본론부터 좀 들어보자 좋아 경찰이 목격자를 찾았대 마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른 세 사람의 반응을 살폈다 사건이 일어나는 걸 직접 본 사람? 저스틴이 물었다 목격자라는 단어에 그거 말고 다른 뜻이 있냐? 어빙이 말했다 저스틴은 밤에 도서관 주변을 배회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자기 말고 또 있다면 어느 순간 인가는 자기를 봤을 것이고 경찰에 그 사실을 얘기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 사건이 일어나는 걸 직접 본 사람이 있대 마크가 확인해 주었다 난 목격자 이름까지 알아 웬델이래 또 다른 건 어빙은 그다지 감명을 받지 못한 것 같았다 피오나 말로는 자기 아버지가 웬델이 모든 것에 열쇠를 쥔 사람인 것처럼 말했대 웬델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살인범이 누군지 알아내도록 돕겠다고 했다는 거야 세가라 형사는 학생처장한테 사건이 일주일 이내에 해결될 거라고 장담했대 우와 근데 이 웬델이라는 작자가 누구야 학생이야 학생처에서 일하는 친구가 지금 찾아보고 있어 현재로서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학생이 아니라면 직원이겠지 경비원이나 청소원 뭐 그런 테드가 침착하게 말했다 웬델이 누군지 알아야 해 할 수 있겠어 학생이라면 당연히 알아낼 수 있지 마크가 말했다 근데 아닌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학생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저스틴이 말했다 테드는 503호로 돌아갔다 생각할 게 있었다 18장 1994년 토머스 타일러 살인사건은 해결되지 못했다 수사기록은 그동안 모은 소량의 증거물과 함께 경찰국 미해결사건 파일 속으로 들어갔다 그 기록은 그곳에서 십수년 동안 있었다 상자 기숙사 학생들 중 어느 누구도 웬델이 누군지 혹은 그가 사건 해결에 실마리가 될 어떤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알아내지 못했다 타일러 살인범은 그 후에도 살인을 계속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19장 현재 로라는 더러운 건물에 등을 기대고 땅바닥에 앉아있었다 공장을 날레워 싼 벽 위로 나무의 꼭대기 부분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구름이 더욱 짙어졌고 산들바람이 세찬 바람으로 바뀌었다 낙엽이 아스팔트 주차장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있었다 휴대전화 스피커에서 나오는 금속성이 섞인 마커스의 목소리가 그나마 그녀가 정신을 완전히 놓지 않게 붙잡아주고 있었다 로라 거기 있어 네 신혼가 약해요 너무 떨려요 마커스 괜찮을 거야 맥헤이가 쇠고랑을 차고 있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어 그리고 뭔가를 기억한다면 왜 당신들 둘을 그곳으로 데려갔겠어 모르죠 그건 그렇고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경찰 수사기록에 웬델이라는 이름의 목격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어 그런데 실존 인물이 아니었어 경찰이 지연해서 목격자를 찾았다고 소문을 벗들인 거야 범인이 대학생이라면 그 소문을 듣고 초조해서 실수를 저지를 거라고 예상한 거겠지 난 수사기록에서 그 이름을 보자마자 모든 걸 이해했어 난 안 되는데요 내 말 잘 들어봐 로라 자기를 속이고 있었던 여자친구 때문에 분노한 맥헤이가 교수를 죽였어 웬델은 그의 정체를 폭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지 그래서 맥헤이는 웬델이 죽어줄 필요가 있었어 죽이에서 처럼 이해가 가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로라 로버트와 내가 그리로 갈 거야 그러려면 정확한 좌표가 필요해 로버트가 FBI에 연락했어 FBI 수사팀이 지금 그리 가는 중이야 상황 속에 있을 때는 냉철하게 생각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알지만 내 말 믿어 내가 처음에 당신한테 했던 얘기 생각해 봐 맥헤이와 블레인은 형제야 블레인은 여자친구가 살해됐을 때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어 하지만 맥헤이는? 맥헤이가 살해했을 수도 있겠지 아주 쉽게 우린 그들 형제의 관계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로라는 아직도 테드와 블레인이 형제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 조각이 퍼즐에 어떻게 들어맞을까 마커스 이제 끊을게요 내가 빨리 안 돌아가면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여기 좌표는 문자로 보내줄게요 알았어 로라 조심 또 조심 해야 해 맥헤이가 교수를 죽이고 동생의 여자친구도 죽였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대처해야 할 또 하나의 현실이 있는 거야 그 두 살인사건 사이에 많은 세월이 흘렀어 로버트는 살인사건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로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건 당신이 조심하겠다고 약속해 주길 바라기 때문이야 조심할게요 그만 로라는 로라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다 충격과 놀라움이 서서히 줄어들고 두려움이 커져가고 있었다 공장이 공장이 갑자기 위협적으로 보였다 리 스틸웰은 그녀가 잘 모르는 경비였다 심지어 그녀의 병동에서 근무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 편이 있다는 걸 느끼고 안심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커서 얼른 돌아가 그 경비와 함께 있는 것 말고는 다른 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휴대전화에서 위치정보 기능을 켜고 좌표를 마커스에게 전송했다 살인사건이 더 있을 수도 있어 그녀는 테드와 관련해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정리하면서 공장으로 돌아갔다 아직 마커스의 얘기를 들은 충격이 가시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사실들을 넘어서 그동안 테드를 조종해온 보이지 않은 끈들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제일 큰 문제는 테드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다 로라는 사무실들을 지나가다가 아까 테드가 멈춰선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실내에 있는 문이 왜 맹꽁이 자물쇠로 잠겨 있을까? 그녀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열쇠 꾸러미에 있는 가장 큰 열쇠들을 끼워보았다 그 중 하나가 찰칵 소리와 함께 열렸다 방은 가구가 있는 사무실이었는데 완전히 난장판이었다 전기 스위치를 올렸지만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휴대전화의 손전등 기능을 켜고 방 안을 탐험했다 나무책상 하나와 부서진 의자 한 개, 파일 캐비닛이 몇 개 있었다 전반적으로는 쓰레기가 가득했다 쇠락해가는 모습이었지만 누군가 정기적으로 이 사무실을 방문한 흔적도 있는 것 같았다 로라는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다 예상과 달리 쉽게 열렸다 안에는 견고한 서류철이 몇 권 들어있었는데 감히 만져볼 엄두가 안 났다 왼쪽에 있는 다른 서랍을 열어보니 서류철이 더 있었다 그녀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았다 확신했다 그녀는 첫 번째 서류철을 꺼내어 펼쳤다 대여섯 장의 서류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한 손으로는 휴대전화를 쥐고 다른 손으로는 페이지를 넘겼다 그녀의 생각이 맞았다 그녀는 지금 엘리자베스 가스라는 여자의 살인사건에 관한 신문 스크랩 기사를 보고 있었다 그녀도 목에 칼을 맞고 죽었어 로라는 자제력을 잃고 그 사건에 관한 기사 서너 개를 읽었다 그러고 나서 서랍에 든 다른 서류철을 휙휙 넘겨보았다 모두 앞에 열 개 모두 여자였다 살인사건이 더 있을 수도 있어 마커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자살하지 마요 우리가 당신을 죽여줄게요 페데리코 아사트 장편소설 다음 사람을 죽여라 파트 4 20장 현재 로라가 나가고 5분도 안 되어 린은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맥케이가 차분하고 묘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도대체 여긴 뭐하는 곳이야 경비가 물었다 테드는 고개를 들더니 공중에서 답을 찾으려는 것처럼 좌우를 돌아보았다 은신처겠죠? 아니면 휴가지? 린은 그리 놀라지 않았다 버려진 공장 안을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부유한 친구보다 훨씬 섬뜩한 인간들을 라벤더에서 많이 보았기 때문이었다 리가 냉담하게 말했다 닥터가 돌아오면 바로 나가자 안 돌아올 것 같은데요 리가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보았다 금방 돌아올 것 같지는 않다구요 테드가 말을 이었다 굉장히 심각한 긴급 상황인 것 같은데 나가기 전에 말 몇 마디 한 것 같고 어떻게 알아? 그래도 알죠 테드는 철제 책상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책상 위에는 녹슨 금속 조각과 페인트 깡통과 다른 쓰레기가 흩어져 있었다 테드의 손은 앞으로 모아져 쇠사슬로 묶여 있었지만 리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이자가 밖에 있는 누군가에게 와서 탈출을 도와달라고 말을 전해놨을지도 모른다 닥터 힐은 그를 믿었지만 리가 생각하기에 그녀의 행동은 너무나 안전하지 않았다 라벤더에 갇히기 전에 나는 자살할 계획이었어 화제와 말투가 갑자기 바뀐과 동시에 테드의 얼굴 표정도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자네 어디 아픈가? 아니 이번에도 꿈꾸는 듯한 표정 아직도 나는 날 죽이고 싶어 리 테드가 눈을 아주 크게 떴다 미친 사람의 눈 간청하는 눈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그 일을 하고 싶어 리는 즉시 경계태세를 취했다 권총을 향해 손이 미끄러져 내려갔지만 아직 권총을 꺼내지는 않았다 테드는 앉은 자리에서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웃고 있었다 흠 진정 헨리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무슨 제안 닥터가 돌아오면 내가 탈출을 시도할게 그럼 나한테 경고를 줘 규칙에 따르라고 멈추지 않으면 쏜다고 그래도 난 못 들은 척하고 도망갈 테니까 그때 쏴 빵이야 빵이야 상황 끝 널 죽이진 않을 거야 맥케이 규칙을 어기면 다리에 총알이 박힐 줄 알아 그러지 말고 리 1분만 내 말에 따라줘 알았지? 닥터 힐이 완벽한 목격자가 될 거야 당신이 내 다리를 겨누든 내 머리를 겨누든 아무도 신경 안 쓸 거야 신경 쓴데도 증명할 수 없을 거고 난 꽤 빨리 뛸 수 있어 쇠사슬이 그렇게 팽팽하지 않거든 그리 쉽게 쓰러뜨리진 못할 거야 널 죽이지 않겠다니까 네가 아까 한 말을 또 했다 내가 원하는 건 3시 전에 라벤더에 도착해서 집으로 마누라한테 가는 거야 당신 마누라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마르타가 마누라 이름 맞지? 상상해 봐 당신이 정말로 호숫가에 꿈에 그린 집을 가질 수 있다면 멋지지 않아? 리는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상상해 봐 리 4륜구동 픽업 트럭을 살 수 있다면 마르타와 함께 트럭을 몰고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당신의 별장으로 달려가다가 필요한 물품을 모두 사고 그곳으로 가서 2, 3일 머물 수 있다면 상상해 봐 당신이 정년 퇴직한 다음에 마르타와 함께 두세 달 동안 유럽 여행을 할 수 있다면 아내와 유럽에 가본 적 있어? 상상해 봐 돈 걱정 없이 세상 구경을 할 수 있다면 상상해 봐 상상해 봐 네가 무슨 존 레넌이야 도대체 요지가 뭐야? 요지는 지금 당장 이 모든 걸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이 공장 밑에 거대한 지하실이 있어 백만 달러가 거기 숨겨져 있지 현금으로 다 당신 거야 리가 미소 지었다 백만 달러 백만 달러 지하실에 그렇다니까 방금 내 주말 별장 봤잖아 이 공장도 내 거고 그 외에도 재산은 많아 내가 그 정도의 비자금쯤은 비상용으로 만들어 놨을 거라고 생각 안 해? 그랬겠지 하지만 아무나 가져가라고 여기 지하실에 아무렇게나 짱박아놨을 것 같진 않은데 그럼 내가 왜 당신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왔을까? 리는 한동안 테드를 관찰했다 그러고는 문을 보며 아직 그들 둘만 있다는 걸 확인했다 그는 닥터 힐이 이 대화를 듣는 걸 결코 원치했다 네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이야 근데 기억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어 이것 봐 리 백만 달러가 저기 있어 우린 그냥 지하실로 가서 한 번 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어려울 거 없잖아 그 돈이 왜 거기 있는지 어디서 난 돈인지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 경비가 흔들리고 있었다 테드의 눈에는 분명히 보였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야 리 다른 사람을 죽여달라는 게 아니잖아 나만 죽여주면 돼 내 이마에 총알이 박히는 게 여기 있는 모두한테 좋을 거라고 네 네가 도망하려 한다는 이유만으로 총을 쏠 수는 없어 테드는 경비가 뭘 암시하는지 이해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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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말고 뭘 좀 더 할까 어 닥터 힐을 공격할게 목을 이렇게 움켜잡을게 그가 허공에 대고 그녀의 목을 움켜잡는 신용을 했다 그럼 놓아주라고 고함을 쳐 난 뒤로 물러서서 그녀를 공격할 뭔가를 집어들려고 할 테니까 뭐 테이블 위에 있는 거 아무거나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알았어 그냥 상상해 보는 것 뿐이야 당신이 로라 앞에서 날 쏘면 로라는 당신의 대응이 정당방위였다고 생각할 거야 총격이 완벽하게 정당화되는 거지 경찰이 당신을 심문할 거고 진술서도 써야 할 거야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여기로 와서 돈을 찾아가면 돼 어디 있는데 한번 보기라도 해야 믿지 테드가 싱긋 웃었다 저 지하실문으로 들어가면 돼 열쇠는 다른 열쇠들과 같이 구러미에 있지 않고 저기 저 구멍 속에 숨겨두었어 지하실문은 금속 그것도 견고한 철로 만들어진 것 같았다 린은 테드가 가리킨 곳에 있는 구멍을 더듬어 열쇠를 찾아냈다 닥터 힐이 돌아오면 저 밑에서 소리를 들었다고 말할게 산통 깨는 짓은 하지마 네가 열쇠를 자물쇠에 집어넣으려다 말고 돌아섰다 잠깐만 돈을 보고 결정하기 전에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부터 먼저 알아내야겠어 그건 내가 혼자 안고 가는 게 더 좋아 돈은 돈은 그냥 비상금이었어 내 거야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럼 좋아 가자 그들은 좁은 계단을 내려가려다가 층계참에서 배전반을 발견했다 위층용 전기차단기 배전반이야 린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테드를 보았고 잠깐 망설인 후 주 스위치를 켰다 불이 켜졌다 그들은 다시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테드가 앞장서서 쇠사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린은 적절한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따라 내려갔다 지하실에는 모든 것이 어지러이 널려 있었다 낡은 기계와 거대한 나무 괴짝 파일 캐비닛과 책상, 의자 마지막으로 이삿짐을 뺄 때 가져가지 않은 모든 것을 이 잊힌 지하세계에 던져놓고 간 것이다 위층에도 숨을 곳이 많았지만 이 쓰레기와 버려진 잡동산의 미로는 훨씬 더 심각했다 벽 높은 곳에 나아있는 창문들은 벽돌로 가려져 있고 전등은 너무 어두웠다 뻗어있는 그림자들이 언제라도 몸을 일으킬 것 같았다 테드는 이 미로의 좁은 길을 편안하게 걸어갔다 린은 조용히 그 뒤를 따라갔다 지금 테드에게 경고해봐야 무슨 소용일까 싶었다 저 자식은 총에 맞고 싶다는데 진짜 총에 맞고 싶은 걸까 그들은 쥐가 종종 걸음하는 발소리를 두 번인가 세 번 들었다 린은 쥐를 무서워하고 싫어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와 테드는 아주 오래된 타자기들이 줄지어 놓여있고 먼지가 수북 내려앉은 키 큰 선반 앞에 서 있었다 그 옆에는 짐짓 화려하게 꾸민 듯한 로비가 있었고 영광스러운 시절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간 것 같은 쇠락한 초록색 코르된 소파가 놓여 있었다 테드는 소파를 옆으로 밀었다 리가 신중하게 몇 미터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을 때 쥐 한 마리가 바닥을 가로질러 달려가는 모습이 눈가로 언뜻 보였다 적어도 닥터 힐에게 될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다고 그는 생각했다 이 밑에서 정말로 이상한 소리가 났으니까 소파 및 바닥에 손잡이 없는 문이 있었다 테드는 경비에게 그 문을 열려면 뭔가 날카로운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린은 터지려는 웃음을 간신히 참았다 널 어떻게 믿고 날카로운 걸 줘 경비가 비웃듯이 말했다 뒤로 물러서서 가만히 있어 린은 열쇠들 중 하나를 이용해서 바닥에 난 문을 들어 올렸다 그는 갑자기 흥분을 느꼈다 부인할 수 없었다 진짜로 돈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의 머릿속에 계획이 형태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맥케이를 쏠 이유가 없었다 닥터 힐이 돌아오면 빨리 이곳을 나가자고 주장할 거다 환자의 안전은 그가 책임지고 있었기에 닥터 힐도 그의 말에 반대할 수 없을 것이다 맥케이는 이젠 리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입을 꾹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나중에 다시 돌아와 돈을 가져갈 것이다 그는 미소 지었다 돈이 있다면 문 밑의 공간에 커다란 금속 상자가 들어 있었다 린은 양손 엄지 손가락으로 두 개의 상자 뚜껑 버클을 밀어서 열었다 채칵하는 부드러운 소리가 나면서 상자가 열렸다 뚜껑을 들자 투명한 비닐에 쌓인 벽돌 두 개의 백달러 지폐 뭉치가 열 개가 놓여 있었다 린은 그렇게 많은 돈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마르타와 여행을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그는 흥분했다 맥케이가 그렇게 완벽한 계획을 제시한 걸 보면 텔레파시가 작동한 게 분명했다 마르타는 늘 외국에 못 가본 걸 아쉬워했다 그녀가 여행한 가장 먼 곳은 노스 캐롤라이나였다 자기 여동생네 집을 방문했을 때 하지만 이젠 어디라도 그때 무언가가 밑에서 기는 듯 하더니 놀라운 속력으로 금속 상자 밑에서 튀어나왔다 크고 회색이고 커다란 이가 툭 튀어나와 있었다 빛이 비치자 눈이 반짝였다 바닥에 난 문 옆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린은 깜짝 놀라 뒤로 자빠졌다 동물이 바닥에 난 구멍 위로 고개를 내밀었다 그 순간 테드 쪽에서 빠른 움직임이 있었고 그게 리가 마지막으로 본 것이었다 순간 그림자가 그를 집어삼켰고 머리가 폭발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지도 못했다 책장 전체가 넘어지면서 타자기들이 그의 몸 위로 비오듯 쏟아졌다 파트사 21장 현재입니다 작업장으로 돌아오면서 로라는 많은 거에 상상했지만 경비가 그곳에 없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테드는 그 거대한 방의 가운데에 서서 혼자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팔은 자연스럽게 양옆으로 내려가 있었다 쇠사슬은 사라지고 없었다 린은 어디 있죠? 지하실에 로라는 그 말이 경비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인지 궁금했다 그러나 물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다 침착해 로라 쇠사슬로 묶어놨어 테드가 두 손목을 들어보이며 말했다 나중에 풀어줄 거야 하지만 당신은 지금 떠나야 해 로라 떠나라고요? 왜요?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라벤더로 데려다 줄게요 지금 뭐가 마음을 어지럽히든 걱정하지 말아요 다 지나가게 해줄게요 가족을 생각해요 그리고 로라 그동안 날 위해 애써준 거 정말 고마워 하지만 상담 치료가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아 돌이킬 수 없는 사실들도 있으니까 로라는 그와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가 테드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나가서 우리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 내 집으로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당신은 어떡할 건데요? 그는 잠깐 망설였다 갈등하는 표정이 테드의 얼굴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나쁜 짓은 안 할 거야 로라는 테드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가 혼란스러워 한다는 것을 알았고 로라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이용해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까 누구 전화였어? 갑자기 테드가 물었다 그가 몇 걸음 다가왔다 시병동 책임자 마커스 그랜트요 환자 한 명한테 응급 상황이 생겼어요 그렇군 그게 다예요 무슨 응급 상황? 통화를 상당히 길게 하던데 그가 두세 걸음만 다가오면 그녀를 잡을 수 있을 만큼 그들은 가까이 있었다 그들이 알고 있지? 안 그래 로라 그녀는 얼굴을 찌푸렸다 어떻게든 상황 통제권을 되찾아야 했다 어 당신이 서류처를 놓아둔 방에 잠깐 들렀어요 서류처를 보고 오느라고 오래 걸린 거예요 그럼 내가 한 일을 당신이 알고 있는 거로군 그가 중얼거렸다 그리곤 무슨 소리에 놀란 것처럼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그러곤 다시 고개를 숙이고 구석을 오랫동안 노려보았다 테드는 자기가 어디 있는지 잊은 것 같았다 테드 유감스럽게도 상황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복잡해요 나가 그가 말했다 그는 돌아서서 지하실을 향해 걸어갔다 나도 같이 가요 그녀가 선언했다 그는 돌아보지 않고 대꾸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지 잘 알잖아 그렇더라도 그녀는 그를 따라갔다 지하실 계단을 반쯤 내려갔을 때 휘발유 냄새를 맡았다 파트사 22장 현재 로라는 계단 아래 바닥에서 휘발유 통을 적어도 다섯 통은 보았다 테드와 함께 쓰레기가 질비한 복도를 따라 걸어가다 보니 바닥에 난 문 옆에 놓인 낡은 소파와 낡은 타자기 더미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빈 책장을 보니 로라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것 같았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바닥에 난 구멍 옆에 최근에 흘린 핏자국이 보였지만 경비는 보이지 않았다 리는 어디 있죠? 저 속에 테드가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는 2, 3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사무용 가구를 가리켰다 높이는 1에서 1.5미터 정도였고 앞쪽에 미다지 문이 있었다 지하실에 있는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적인 디자인 감각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지만 무게가 좋게 1톤은 나갈 것 같았다 경비의 작업화가 한쪽 끝에 빼꼼 나와 있었다 테드가 무릎을 꿇고 구멍에서 뭔가를 꺼냈다 금속 상자였다 뭘 하려는 거예요 테드?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로라는 그가 생각하느라 잠깐 말을 멈춘 사이에 먼지가 소복한 의자 두 개를 끌어다가 하나에 앉았다 여기서 마지막 상담을 해야겠어요 로라가 선언했다 테드가 돌아서서 빈 의자와 로라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오고 있어?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얼마나 있지? 글쎄요 아마 한 시간쯤? 테드가 의자에 앉았다 좋은 생각이야 당신이 홀리한테 말 좀 전해주면 좋겠어 사람들이 끔찍한 얘기를 많이 할 거야 대부분이 사실이고 홀리가 나를 증오한다고 해도 그녀를 원망하지 않을 거야 만나서 얘기 전할게요 약속해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책을 쓰고 싶으면 써 내가 허락할게 내 허락이 필요한 건 아니겠지만 로라는 책을 쓸 거라는 얘기를 테드에게 한 기억이 없었다 내 사건이 당신한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 테드가 슬프게 웃으면서 말했다 당신은 자신의 일을 잘 해주었어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 있지도 않았겠지 내 더러운 과거는 여전히 깊이 묻혀 있을 거고 테드 아까도 말했지만 상황이 그렇게 단순한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단순해 내가 그 여자들을 죽였어 테드는 몽상에 빠진 얼굴이었다 쥐 한 마리가 그들 곁을 쏜살같이 달려가서 로라가 기절초풍하게 만들었다 쥐들은 사방에 있었다 휘발유 냄새에 다들 놀란 게 분명했다 테드 블레인에 관해 얘기해 볼까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누군지 기억나요? 내 동생 당신이 블레인 얘기를 꺼낼 때까지는 그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어 근데 모든 게 돌아오고 있어 로라 마치 손전등으로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느낌이야 예전에는 칠흑같은 어둠이었는데 이젠 볼 수 있게 됐어 잘 됐군요 테드는 동의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블레인이 내 동생이라는 거 아니요 경찰이 알아냈더라고요 경찰 테드가 혼잣말을 했다 로라는 그 말을 한 것을 후회했다 테드가 계속 치료에 집중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녀는 이런 특이한 환경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여기서 경찰에 대해 그리고 테드의 미래에 대해 길게 토론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다 대학 1학년 때 알게 됐어 당시에 아버지가 가끔씩 나랑 가까워지려는 시도를 하곤 했었어 오드리 고모를 통해서 나한테 다가오려고 했지 고모는 항상 날 보살펴 줬고 자기 오빠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었어 마지못해 아버지를 만났는데 블레인 얘기를 하더라고 심지어 사진까지 보여줬어 왜 그랬을까요? 그 특정한 순간에 테드가 어깨를 으쓱했다 나더러 블레인하고 연락하고 지내라고 자기하고 내 관계가 나쁘다고 해서 블레인까지 피해를 볼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 맞는 말이잖아요 물론 맞는 말이지 내 아버지는 항상 세상에서 사리분별을 제일 잘하는 사람처럼 행세했어 하지만 당신 말이 맞아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난 대학생이었고 블레인은 고등학생이었는데 진실이 뭔가 하면 로라 아버지는 내 인생을 망치기로 결심했고 자기 머릿속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을 꼭 붙잡고 있었던 거야 그렇게 단순한 일이었지 그 개자식이 정말로 신경 쓴 건 자기 알리바일을 확실히 하는 것 밖에 없었어 아들들이 교류하며 지내든 말든 그런 건 알 바 아니었지 그건 확실해 그럼 당신은 신경 썼어요? 블레인과 만나는 거? 물론 아니지 그날 항상 그랬듯이 아버지하고 대판 싸우고 나왔어 동생을 만날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 하지만 생각해 봤어요 당신 아버지 말이 맞잖아요 블레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 물론 당신 잘못도 아니고요 근데 왜 그를 만날 생각조차 안 한 거죠? 깊이 생각해 보진 않았어 그 해는 대학에서도 정신없이 흘러간 해여서 아마도 블레인을 알게 되는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제가 아버지를 내 삶에 맞아들이는 또 다른 방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나중에 확인한 바 하지만 블레인을 만나지 않은 게 더 좋았어 블레인은 아버지처럼 아주 악랄한 개자식이었거든 테드는 말을 끝내고 고개를 숙였다 로라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았다 그녀가 손을 뻗어 그의 턱을 잡았다 나를 나를 봐요 테드 나도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았어 그가 말했다 로라는 그의 턱을 놓지 않았다 당신 자신에 대한 얘기는 아직 하지 말아요 당신 아버지에 대한 얘기도요 우선은 블레인에 관해 얘기해요 로라가 그의 턱을 놓고 의자에 등을 기대고 편안히 앉았다 뭘 알고 싶어? 블레인의 집에 갔잖아요 왜 갔는지 기억해요? 테드는 분명히 기억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여자친구 살인사건 뉴스를 봤을 때 그가 내 동생이라는 걸 알아봤어 내가 본 건 십 수년 전에 본 사진 한 장뿐이었지만 그 얼굴이 마음속에 각인됐거든 아버지를 많이 닮았는데 특히 이 부분이 그랬지 테드가 자기 이 말을 가르쳤다 하지만 동생이 맞다고 확실하게 믿게 된 건 그가 기자를 피해서 걸어가는 모습을 뉴스에서 봤을 때였어 헉 걸음걸이가 아버지 걸음걸이하고 똑같더라고 어깨를 약간 구부정하게 구부리고 두 팔은 옆으로 쭉 뻗은 채 걷는 모습 난 다른 사람이 그렇게 걷는 건 본 적이 없어 그렇게 팔을 전혀 흔들지 않고 걷다니 그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어요 모르겠어 아마도 블레인이 죽였을 거란 생각 잘 기억이 안 나는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요 블레인에 대해서 대답해야 돼 로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블레인은 내 동생이야 우리의 DNA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잘못된 유전인자 같은 게 그렇게 생각하면 기분이 좀 나아져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 좀 나아지더군 방금 당신은 블레인의 존재에 대해서는 대학 1학년 때 알게 됐지만 워낙에 어수선한 해여서 생각해 볼 시간이 별로 없었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로라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테드의 입을 통해 직접 듣고 싶었다 그 해 내가 사람을 죽였어 도마스 타일러라는 MSU 교수였지 그 자가 당시엔 내 여자친구 조지아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어 라벤더의 마당에서 환영으로 본 죽은 사람이 바로 그 자였어 쥐가 찍찍거리는 소리가 그 말에 강조점을 찍는 것 같았다 방 저 건너편에서 다른 쥐가 화답했다 어떻게 죽였어요? 로라가 물었다 그들은 밤에 도서관 뒤에서 몰래 만나곤 했어 난 조지아가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자 뒤로 몰래 다가갔어 그의 목에 칼을 찌르고 도망갔지 경찰이 수사를 했지만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어 테드가 그 해에 일어난 사건들을 그렇게 기계적으로 말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이상하군요 저 위층에 당신이 모아둔 서류 철에는 여자들만 있던데 이건 사적인 문제였어 조지아 조지아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나요? 그 질문에 테드는 깜짝 놀랐다 그동안 조지아에 대해서 자주 생각했지만 한 명의 등장인물로 여겼을 뿐 중요한 의미를 가진 개인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었다 사실 그녀의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았다 아 우린 공통점이 별로 없었어 조금씩 사이가 멀어지다가 그 후에는 완전히 끊어졌지 그런데도 교수를 죽였군요 로라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이제까지 우리는 복잡한 매듭을 풀려고 애썼어요 그 매듭을 조금 헐겁게 풀었다 싶으면 다시 잡아당겨서 한 걸음 퇴보하곤 했었죠 이젠 모든 미진한 부분들을 잡아당겨 풀 때에요 테드 당신 동생 블레인은 하나의 미진한 부분이죠 타일러 살인사건은 다른 미진한 부분이고 죽은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놓친 게 있어요 연결해 주는 실 그리고 그걸 찾아낼 유일한 방법은 당신의 과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조명해 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결과는 어차피 똑같을 텐데 홀리랑 딸들에게는 굉장히 다른 결과가 될 수 있어요 또 뭘 더 알고 싶어 첫 번째 여자를 어떻게 살해했는지 말해줘요 로라가 테드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다 그리고 기억하는 건 모두 자세하게 얘기해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피의자 이름이 엘리자베스 가스였죠 맞죠? 흠 그게 알고 싶은 거라면 테드는 잠깐 동안 그 일에 대해 생각했다 그의 눈이 멍해졌다 목소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단조로워졌다 엘리자베스 가스는 젊은 미혼모였어 스무살이 넘었을까 말까 했고 내 고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하퍼필드라는 작은 마을 극장에서 일했지 두 살배기 아들이 있었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아들은 뉴 햄프시 어딘가에서 외조부와 함께 살았어 그녀는 나쁜 엄마는 아니었어 빨리 성공해서 자기 손으로 아들을 키우고 싶어 했지 부모가 그녀에게 아기를 보여주지 않았다거나 그랬던 것도 아니고 단지 그녀가 아기를 키울 형편이 못된다고 판단해 아기를 키워줬을 뿐이지 아기 아빠는 아기를 왜 조부모가 키우는 거에 심하게 반대했어 아기 엄마와는 말도 안 하고 지냈으면서도 그자는 그녀가 임신했다고 비난했고 심지어 그녀가 살해된 후 아직 살인범을 찾고 있을 때도 자업자득이라느니 더 나아가 그렇게 살해될만 했다느니 하는 악담을 서슴지 않았어 테드가 고개를 가로 쥐었다 하지만 그 여자가 빌미를 제공한 게 아니었어 그녀는 금발이었고 아주 날씬했어 연약했고 다른 여자들처럼 다만 잘못된 시각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을 뿐이지 그녀는 같은 극장에서 일하는 여자들 두 명과 함께 아파트에서 살았어 그들은 친구가 아니었고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지 그녀는 자기 아들을 그 작은 아파트에 데려와 함께 사는 걸 상상도 할 수 없었어 머릿속에는 항상 방을 얻어 나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지 그래서 극장과 그 주변 상가에 손글씨로 쓴 전단을 붙였어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여성 청소를 포함한 모든 집안일 가능 노인돌봄 서비스 가능 대가 적절한 금료와 어린 아들과 함께 지낼 방 그러고는 엘리라고 이름을 적어 놓았지 그래서 당신이 그녀에게 거처를 제공하겠다고 전화를 했군요 바로 그거야 정말이지 식은 죽 먹기였어 여자가 그 아파트에서 나와 아들을 데려올 생각에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런 외딴 장소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기로 하진 않았겠지 나는 경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저택을 짓고 모여 사는 마을의 외곽에 있는 사실상 통행이 끊긴 도로를 골라서 그녀한테 거기서 만나자고 했어 길가에서 차를 세우고 기다리니까 일몰 직후에 그녀가 녹슨 고물 자동차를 끌고 나타나더군 나는 그 다음부터는 길이 복잡해지니까 함께 가자고 말했어 물론 사실이 아니었지 그녀가 볼만한 건 아무것도 없었고 여자가 자기 차를 놔두고 내 차로 옮겨 탔어 2부제 교대를 마치고 온 터라 피곤해 죽으려고 하더라고 나는 일곱살 베기 아들 하나와 텅텅 빈 대저택을 가진 호랍이라고 나를 소개했어 그녀는 자기 아들의 아빠 얘기를 했어 어린 게으른 뱅이었다고 단 한 번도 자기를 위해 주지 않았다고 난 금방 그녀의 신뢰를 얻었지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엘리자베스는 우리가 가는 방향으로는 집도 한 채 없고 따라서 자기 모자를 위한 기회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그녀가 차에서 뛰어내려 숲을 향해 전력으로 달아나더군 하지만 내가 쉽게 따라잡아서 공터로 데려갔어 연약해서 제대로 저항 한 번 못하더라고 칼로 찔러 죽였어요? 로라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질문을 한다는 듯 아무렇지도 않게 물었다 목을 칼로 찔렀어 타일러에게 그랬던 것처럼 테드는 진심으로 후회하는 표정이었다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본 스크랩 기사에는 그녀의 가슴에도 열 군데 정도 칼에 찔린 자국이 있었다고 쓰여져 있던데 로라가 말했다 가슴도 열 번이나 찔렀나요 테드? 이번에도 테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로라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그녀의 전단을 읽고 한 번 통화를 한 뒤에 이 모든 걸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건데 그녀가 어떻게 그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어떻게 알았죠? 그녀가 당신의 목적에 맞는 사람이라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테드는 고개를 저었다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다 모르겠어 전단을 붙이는 걸 봤겠지 아마도 그런 게 중요한가 그래요 테드 중요해요 지금 당신이 엘리자베스 가스에 대해 말한 그런 사실들 대부분은 조금 전 내가 위에서 읽은 신문 스크랩에 나온 그대로예요 정말로 그렇게 된 거니까 내가 저 방에서 본 건 섬뜩한 기념품이 아니었어요 로라가 위층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건 수사 기록이었어요 테드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보았다 로라가 말을 이었다 엘리자베스 가스는 1983년에 죽었어요 당신이 일곱 살 때요 테드 일곱 살 때 쥐들도 달리기를 멈추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당신은 엘리자베스 가스도 그 어느 누구도 죽이지 않았어요 당신은 토머스 타일러도 죽이지 않았어요 당신은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구요 이제 연결하는 실이 보이지 않아요? 파트 4 23장 1983년 테드가 자기 방에 낡은 카펫 위에 누워 작은 휴대용 체스보드를 들여다보고 있었을 때 엄마의 고함 소리가 처음으로 들렸다 테드는 숨죽이고 가만히 있으면서 고함 소리가 더 이어질지 기다렸고 잠시 후엔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그곳에선 문 아래 틈을 통해서 복도의 불빛을 볼 수 있었다 엄마가 오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빠는 집에 없었다 체스보드 체스보드 옆에는 바비 피셔의 게임을 담은 오래된 팸플릿이 있었다 그의 유일한 정보원이었던 이웃에게서 받은 선물이었다 테드는 곧 그 게임들을 다 암기하게 될 것이었지만 당시에는 이 팸플릿이 최고의 보물이었다 31개의 말이 있는 체스보드도 교회의 잘 모르는 신자에게 받은 선물이었다 엄마는 알루미늄 포일로 사라진 말 대신 쓸 말을 만들어 주었다 엄마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다 약을 먹는 동안에는 오늘은 엄마가 약을 안 먹은 게 분명했다 최근에는 아빠가 엄마한테 강제로 약을 먹였다 아빠가 집에 없으면 엄마는 약 먹는 걸 잊어버리거나 알고도 먹지 않았고 그러면 엄마의 머리가 농간을 부리기 시작했다 적수들을 속이고 자신의 진짜 계획을 숨겼던 바비 피셔처럼 테드는 무서웠다 그는 하루 종일 자기 방에서 바비의 게임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고 이제야 자신이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것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엄마는 식사 준비를 하지 않았고 하루 종일 그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테드도 아래층으로 물 한잔 마시러 내려가지 않았다 하루 종일 화장실에도 가지 않았다 그런데도 엄마가 아들 걱정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엄마의 머리가 이상해졌다는 뜻이었다 테드가 좀 더 일찍 엄마와 대화를 시도했다면 엄마를 설득해 약을 먹게 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최악인 것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아빠라는 사실이었다 아빠가 그렇게 자주 테드에게 설명한 것처럼 문제는 요즘 들어 두 사람의 싸움이 갈수록 심해진다는 사실이었다 아빠가 엄마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심지어 엄마를 때리기까지 해야 했다 테드 엄마의 고함 소리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한테 진짜로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어쩌지 그의 친구 리치의 할머니는 욕조에서 미끄러졌는데 이틀이 지나서야 발견됐었다 엄마는 할머니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뭔가에 걸려 넘어질 수는 있었다 테드는 즉시 도우러 가지 않은 자신에게 화가 났다 테드는 용기를 모두 짜내 침대 밑에서 기어나왔지만 엄마가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리치의 할머니처럼 엄마의 머리가 깨지는 건 원하지 않았지만 가끔 엄마가 굉장히 이상해진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문 손잡이를 잡고 부드럽게 돌렸다 이제 고함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고요한 위층 복도에 서 있으니 침묵이 훨씬 더 불길하게 느껴졌다 테드는 몇 개의 길단을 살그머니 기어내려가 층계참에 이르러 나무 난간의 가로대 사이로 거실을 살펴보았다 소파 뒤에 앉아있는 크리스틴 맥케이의 히끗히끗한 머리가 금세 보였다 엄마가 소파 뒤에 등을 기대고 바닥에 앉아서 다리가 벽에 닿도록 쭉 뻗은 모습을 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무슨 이유에선지 엄마는 그 공간을 편안하게 생각했다 테드는 계단을 내려가서 엄마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엄마 크리스틴이 돌아보았다 엄마의 눈을 보자 테드는 어떤 상황인지 알 것 같았다 그 눈에는 혼란과 절박함이 가득했다 숨어 크리스틴이 테드의 손을 잡고 바닥으로 휙 당겼다 테드가 엄마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왜 그래 엄마 집안에 낯선 사람들이 있어 엄마가 속삭였다 여러 달 전이었다면 테드는 엄마의 말을 믿으려고 했었을 것이다 그래도 엄마잖아 그의 마음속에는 엄마의 말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 테드는 테드는 집안에 엄마와 자신 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약 먹었어 엄마 엄마는 한쪽 눈썹을 축혀 올리고 그를 바라보면서 그의 머리를 쓰다듬다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주 조용히 해야 해 테디 집에 누가 있어 그가 계속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가 봤어 크리스틴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 더듬이 더듬이 인간 테드는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엄마 말을 듣자 너무 무서웠다 크리스틴이 고개를 돌려 소파 위를 가리켰다 한 명이 부엌에 있어 1분 전에 거실로 들어오는 걸 내가 여기서 봤어 그들은 키가 굉장히 커 테디 문틀에 머리를 박을까봐 다들 몸을 숙이고 들어와야 돼 그리고 비쩍 말랐고 머리는 개미처럼 생겼고 기다란 더듬이가 있어 이미 갔을지도 몰라 내가 나가서 찾아볼게 안 돼 크리스틴은 날카로운 손톱이 테드의 작은 팔뚝을 꾹꾹 눌렀다 너무 위험해 말했잖아 내가 봤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왜 여기 있어 엄마 그녀가 잠깐 머뭇거렸다 넌 똑똑한 아이야 테디 네가 물어봤던 그 알약 그거 약이 아냐 엄마한테 좋은 거 아냐 아빠가 아빠가 엄마한테 강제로 그 약을 먹게 하는 건 엄마를 어디 안 보이는 곳으로 치워버리고 싶어서야 아빠는 엄마가 약에 취해서 하루 종일 누워 있기를 바라거든 아빠는 우리를 사랑해 테드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 겨우 일곱 살인 그의 마음 속에서도 의심이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알약 엄마가 전부 부엌 싱크대에 버리고 물로 씻어내려 보냈어 그래서 더듬이 인간들이 온 거야 전부 다 그 약은 아주 비싼 거였다 테드의 아버지는 늘 약값이 너무 비싸다고 투덜거렸다 가끔 크리스틴이 한두 알을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서 아버지의 끝도 없는 잔소리와 싸움을 자초하곤 했다 그런데 이젠 약을 전부 버렸다고 했다 더듬이 인간들이 알아차린 거야 더듬이로 알아낸 거지 그래서 여기 온 거야 테드는 더 견딜 수 없었다 벌떡 일어나서 부엌으로 달려갔다 엄마가 그를 잡으려고 했지만 너무 빨랐다 안 돼 크리스틴이 소리쳤다 그녀는 몸을 돌려 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외동아들이 부엌으로 달려 들어가는 걸 지켜보았다 여기 아무도 없어 테드는 싱크대로 달려갔다 싱크대 옆에 판재 상자들과 플라스틱 포장지들이 쌓여 있었는데 전부 비어 있었다 엄마가 거짓말한 게 아니었다 알약이 전부 씻겨 내려간 것이다 테드는 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약을 몽땅 버린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아 생각만 해도 그는 아까처럼 재빨리 거실로 뛰어왔다 엄마는 아직도 소파 뒤에 숨어 있었다 부엌에 더듬이 인간 하나도 없어 엄마 더듬이 인간 같은 건 없어 엄마가 엄마 약 전부 버렸어 그녀가 기어가서 테드의 팔을 잡으려고 했다 테드는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물러섰다 아빠가 화낼 거야 네 아빠는 우리를 싫어해 테디 아빠한테 딴 여자가 있어 그래서 아빠가 날 없애버리려는 거야 그 다음엔 네 차례야 너를 고아원에 집어넣고 그만해 크리스틴은 아들이 화내는 걸 모른 척하고 아들을 향해 기어갔다 이번엔 몸을 숨기고 있던 소파를 벗어나서 기어와 다시 한번 아들의 팔을 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헛수고였다 이게 다 엄마 잘못이야 엄마 싫어 크리스틴의 표정이 바뀌었다 그녀는 안전한 소파 뒤로 물러갔다 그러고는 목소리를 낮췄다 넌 내 아들 테드가 아니야 너도 더듬이 인간이지 크리스틴이 부엌을 가리켰다 저기서 내 아들 테드를 잡아먹었구나 그렇지? 테드가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날 속이려고 하지마 내 눈앞에서 사라져 엄마 엄마 크리스틴은 눈을 크게 뜨고 소파 너머를 살피면서 계속 고개를 흔들고 있었다 테드는 어떤 식으로든 상황이 안 좋아질 것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없으리라는 걸 알았다 그는 자기 방을 향해 바람처럼 달려가 문을 쾅 닫고 침대 밑에 숨었다 체스보드와 바비 피셔의 팸플릿이 아직 거기에 있었다 그는 한 손으로 그것들을 획 밀치고 두 팔에 얼굴을 묻었다 그러고는 서름이 북받쳐서 엉엉 울었다 영원같이 느껴지는 30분이 흐른 후 테드는 가장 두려워하던 소리를 들었다 아버지 프랭크 맥케이의 자동차가 집 앞에 멈춰 선 것이다 테드가 벌떡 일어났다 빨개진 눈이 방 안의 빛에 서서히 적응했다 창가로 가보니 아버지가 차에서 내리고 있었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진 게 눈에 띄었다 아빠는 다시 외출할 계획이 있을 때 항상 창문을 내린 채로 두고 차에서 내렸다 프랭크의 천둥 같은 목소리가 집안에 쩌렁쩌렁 울렸다 테드는 다시 침대 밑으로 숨을 수도 있었다 물론 숨는다고 해서 1층에서 나는 소리가 안 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선지 그는 문을 열고 계단으로 기어갔다 뭔가 나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무서웠다 곧 프랭크가 부엌 싱크대 옆에서 빈 포장지를 발견하고 폭발했다 싫을 수가 그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개같은 년 남을 모욕하는 것이 프랭크의 장기였다 크리스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테드가 감히 보지는 못했지만 소파 뒤에 앉아있는 엄마의 모습이 상상되었다 뭔가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유리 주전자 아니면 화분? 그것도 아니면 거실 램프일지도 몰랐다 이 놈의 집구석 내가 나간다 들리냐? 네가 할 일이라고는 빌어먹을 놈의 알약 두 알 삼키는 것 밖에 없었어 근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냐 이 깨끗은 년아 크리스틴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나한테 다가오지 마 웃기고 있네 그런다고 내가 물러날 것 같냐 나 건드리지 마 입 좀 닥쳐 이 깨끗은 년아 어디서 퍽 하는 소리가 크게 들린 것과 동시에 크리스틴의 말이 중단되었다 그러고 나서 구타하는 소리가 두 번 더 들렸다 프랭크는 남을 모욕하는데 창의력이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구타에는 한없이 관대했다 삼켜 멍청아 어디서 크리스틴의 입에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어디서 났느냐고 어디서 났느냐고 숨겨뒀지 니년이 언젠가는 이 지랄을 떨 줄 알았으니까 내가 널 이렇게 잘 알고 있단 말이다 이 참 년아 어떻게 하면 서방을 엿먹일까 그 궁리만 하지 너는 삼켜 지금 개같은 년아 혀 내밀어 봐 물지마 아이씨 이번에는 찰싹 소리 가죽 채찍으로 때리는 것 같은 소리가 나는 것으로 보아 손바닥으로 엄마의 뺨을 때린 것이 틀림없었다 하나 더 먹어 그리고 미리 경고하는데 뱉어낼 생각은 하지도 마 엄마가 한 번에 알약을 두 알씩 먹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테드가 알기로 엄마는 여덟 시간마다 한 알씩 먹었다 그리고 이번에 먹으면 세 알이 되는 거야 프랭크가 크리스틴을 흡족한 듯 노려보며 한마디 한마디 사납게 내뱉었다 세 알 테드는 경악했다 엄마가 한 알을 안 먹고 건너뛰었다면 한꺼번에 두 알을 먹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세 알을 한꺼번에 그 커다란 알약을 세 알이나 억지로 삼키게 하다니 아빠가 제정신일까 이놈의 집구석 내가 나간다 크리스틴 내 말 듣고 있어? 내가 다시 돌아오나 봐라 그러면은 주정부가 살펴 주겠지 우와 신난다 안 그래? 엄마한테서는 아무런 대꾸도 나오지 않았다 평소보다 더 빨리 잠든 것 같았다 세 알이나 먹었으니 그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지 않나? 주정부가 보살펴 주겠지? 테드는 계단 아래쪽으로 다가오는 프랭크의 발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재빨리 방으로 달려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러고는 침대에 뛰어들어 자는 척했다 몇 초 후 그의 방문이 열렸다 닫혔다 아버지가 테드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 주길 바랐다 그렇게 믿기는 어려운 일이겠지만 잠시 후 샤워하는 소리가 들리자 테드는 침대에서 살며시 빠져나왔다 아버지는 보통 아침에 샤워를 했다 그런데 지금 또 샤워를 하고 있다면 그건 외출할 거라는 뜻이었다 그제야 테드는 이해가 되었다 프랭크가 정말로 그들을 버리고 집을 나갈 작정인 것이다 아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었나? 이놈의 집구석 내가 나간다 크리스틴 그 순간 테드는 결심했다 그는 베개를 침대에 세로로 놓아 자신이 자고 있는 것처럼 꾸민 뒤 가방에 옷까지 몇 개를 쑤셔 넣었다 그 가방을 침대에 올려놓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일지 잠깐 고민했다 결국 그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결론 지었다 아빠는 아직도 샤워 중이었고 그 사실을 생각하니 마음이 진정되었다 테드는 1층으로 내려갔고 엄마가 소파 뒤에 다리를 벌리고 앉아서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고 졸고 있는 것을 보았다 테디 엄마가 한쪽 눈을 겨우 조금 뜨고 중얼거렸다 테드는 엄마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나 엄마 안 싫어해 주정부가 보살펴 주겠지 크리스틴 맥케이의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가 피었다 테드는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체스보드와 바비 피셔의 책을 챙겼다 그러고는 창밖으로 나가 지붕에서 측벽으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백만 번도 더 오르락 내리락 한 길이었다 프랭크의 머스탱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테드는 트렁크 열쇠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그리로 들어가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는 열린 창문 사이로 쉽게 몸을 구기고 운전석으로 들어가 뒷좌석으로 넘어갔다 거기서 다시 뒤에 트렁크로 넘어갔다 야호 그는 아빠와 함께 집을 나갈 생각이었다 지금은 아빠가 화가 많이 났지만 화가 가라앉고 나면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엄마는 그들이 없으면 더 잘 지낼 것이다 테드는 주정부가 뭔지 주정부가 어떻게 엄마를 돌본다는 것인지 아직 이해하지 못했지만 프랭크 맥케이가 돌보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는 트렁크 안에 옹송그리고 앉아서 기다렸다 자살하지 마요 우리가 당신을 죽여줄게요 자살하지 마요 우리가 당신을 죽여줄게요 자살 다음 사람을 죽여라 파트 4 24장 1983년 7살 아이에게 트렁크는 편안한 공간이었다 어찌나 편안한지 놀랍게도 잠이 들어 버렸다 오히려 다행이었던 것은 잠이 든 덕분에 아빠가 여행가방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다 당연히 여행가방을 가져왔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안 가져왔지 테드는 차가 출발하고 나서야 그런 생각을 했고 이미 출발했으니 걱정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다 아빠는 돈이 있으니까 필요한 건 뭐든 살 수 있을 것이었다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한동안 달린 후에 테드는 뒷 창문 선반을 밀어올리면 좁은 틈이 생겨서 그 사이로 차 안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틈을 통해서 그는 꿈쩍도 하지 않고 운전석에 앉아있는 프랭크의 윤곽과 그 너머로 펼쳐진 고속도로를 보았다 그들은 이미 도시를 벗어나서 달리고 있었다 한 시간 이상 달렸다 어쩌면 테드에게만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 테드는 어느 순간부터는 체스보드를 방패처럼 꽉 끌어안고 금방이라도 잠들려 하고 있었다 여행이 아주 길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점차 적응되고 있을 때 머스탱이 속도를 줄이더니 멈춰 섰다 테드는 그 무엇도 꿰뚫을 수 없는 어둠 속에서 눈을 크게 뜨고 잠깐 기다리다가 돌아앉아서 체스보드를 옆으로 치워놓고 뒷창문 선반을 매우 조심스럽게 밀어올렸다 한 줄기 햇빛이 얼굴을 찔러서 그는 두 눈을 감았다 프랭크가 차에서 내리는 건 못 봤지만 차 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밖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나는 물론 프랭크의 목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여자의 목소리였다 그러고는 두 개의 차 문이 연달아 열렸고 두 명이 동시에 차에 탈 때 그렇듯 차가 앞뒤로 흔들렸다 테드는 좁은 틈으로 다시 차 안을 살펴봤지만 조수석은 보이지 않았다 다른 쪽을 밀어 올려 보면 어떨까 그는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쪽은 선반이 꽉 닫혀 있었다 늦어서 죄송해요 여자가 말했다 오늘 극장에서 이교대 근무를 하느라구요 테드는 깜짝 놀라 얼어붙었다 함께 여행할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아빠는 항상 자기는 남의 차를 얻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싫어한다고 말했다 방문 판매원이었던 아빠는 그런 사람들을 자주 봤고 누구보다도 그들을 잘 안다고 했었다 이 젊은 여자는 테드는 그녀가 아빠보다 훨씬 젊은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렇게 차를 얻어 타는 여자가 아닌 것 같았다 늦어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프랭크가 말했다 나도 사무실에서 엄청 바빴거든 사무실에서? 여기서 멀어요? 그리 멀지 않아요 하지만 차를 두 대나 갖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한 대로 가야 서로 좀 더 잘 알게 되지 않을까 테드는 옆보기는 포기하고 뒷좌석에 한 귀를 대고 열심히 듣고 있었다 엄마 말이 맞았나? 이 여자가 아까 오후에 엄마가 말한 딴 여자일지도 모른다 거실 소파 뒤에 널부러져 앉아있는 엄마를 생각하니 갑자기 가슴이 저릿하게 아팠다 엄마가 알약을 세 알이나 먹었다 엄마가 먹은 게 아니야 아빠가 강제로 먹인 거지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엄마는 분명히 남겨진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을 것이다 심지어 밤이 되고 난 뒤에도 그곳에서 눈을 뜨고는 어둠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며 혼자 앉아 있을 것 같았다 주정부가 엄마를 제때 찾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 테드는 몸이 떨렸다 마음의 눈이 그에게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긴 거실과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인 채 의식 없이 앉아있는 엄마와 엄마를 애워싸고 서서 의사들처럼 엄마를 검사하고 그 개미 같은 얼굴을 서로 바라보는 더듬이 인간 네 명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동차 안에서 프랭크는 젊은 여자를 엘리자베스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의 어린 아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 아들은 어딘가에서 그녀의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러나 테드는 자기만의 생각에 몰두한 나머지 그들에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아직 인정할 준비가 돼있지 않았지만 엄마를 홀로 두고 떠난 게 실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도 큰 실수 아이 아빠는 아이를 한 번도 안 봤어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물론 아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죠 내가 말했거든요 근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저씨는 어때요? 아 아 아내가 죽고 나니 이젠 집이 너무 커 보여 프랭크 맥케이가 말했다 내 아들 테디는 일곱 살인데 가끔은 그 애가 혼자서 너무 외롭게 자라는 거 아닌가 아 아내가 죽었다고? 테디? 아빠가 그를 테디라고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테드는 선발을 들어올리고 앞쪽을 훔쳐보고 싶은 강렬한 호기심을 느꼈다 자기 귀를 의심하진 않았지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테드는 혼자 자라고 있지 않았다 그에겐 엄마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은 이웃집에 비해 작은 편이었다 아빠가 하는 말은 어느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테드는 엘리자베스를 보려고 옆으로 누워도 봤지만 보이질 않았다 그쪽으로 가장 멀리 보이는 게 백밀러였다 테드가 백밀러를 보는 순간 그 순간 자기를 보는 아빠와 눈이 마주쳤다 아빠가 그를 보고 있었다 테드가 선반을 떨어뜨리자 선반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뒷좌석에 부딪혔다 테드는 트렁크 바닥에 누웠다 아빠가 널 본 게 아니야 그냥 뒤쪽 도로를 보고 있었던 거야 백밀러는 그러라고 있는 거잖아 안 그래? 이게 무슨 소리예요? 뭐가?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지붕에서 났나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직 멀었어요? 그렇게 멀진 않아 한동안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테드는 시간 감각을 완전히 상실했다 차를 타고 얼마나 왔는지도 알 수 없었다 잠깐만 차를 세울 수 있을까요? 엘리자베스가 갑자기 물었다 용무가 급해요 거의 다 왔어 400미터만 더 가면 쾌적한 화장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참을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 다 참을 수 있어 프랭크가 딱딱하게 말했다 테드는 그 어조를 잘 알았다 더 이상의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어조였다 머스탱이 점점 더 속도를 냈다 차 문을 여는 건 꿈도 꾸지 마 알겠어? 엘리자베스는 소름이 오싹 끼칠 정도로 비명을 질렀다 세워줘요 테드는 숨을 죽였다 몇 초 뒤 차가 어딘가에서 멈춰 섰다 이거 보이지? 프랭크가 차분하게 말했다 문을 열면 이게 네 다리를 찌를 거야 테드는 보지 않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순 없었지만 아빠의 이런 완강하고 권위주의적인 면은 아주 잘 알고 있었다 해치지 해치지 말아요 아들이 있어요 엘리자베스가 애원했다 그럼 그럼 프랭크가 점화장치에서 차 열쇠를 빼더니 무슨 이유에선지 열쇠들을 딸랑거렸다 그가 운전석 문을 열고 내렸다 그러고 나서 잠시 후 조수석 문을 열었다 차를 더럽히고 싶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지 해치지 말아요 여자는 완전히 낙담한 것 같았다 떨리는 목소리의 애원이 긴 통곡으로 이어졌다 내려 제발 겁이 나 엘리자베스는 정신없이 흐느끼고 있었다 프랭크가 그녀에게 무슨 짓을 했는데 테드는 감히 볼 용기가 나질 않았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따라갈게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그녀가 차에서 내렸고 몇 초 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비명이 들렸다 테드는 그의 짧은 인생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비명이 멈추지 않았고 테드는 양쪽 귀를 틀어막는 것 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잠시 후 프랭크가 차로 돌아와 다시 출발했고 곧 좋아하는 노래를 휘파람으로 불기 시작했다 파트 4 25장 현재 방치된 타자기 공장의 지하실에서는 쥐들이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했다 휘발유 냄새에 불안해진 나머지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고 로라와 테드의 바로 앞을 가로질러 달려가기도 했다 때로는 그들 바로 앞까지 걸어와서 지켜보기도 했다 당신이 그 여자들을 죽인 게 아니에요 당신 아버지가 그랬지 테드는 혼란스러운 상태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마도 의심은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프랭크가 죽고 난 후에는 의심이 확신이 됐고요 그래서 자동차 트렁크 안에 있는 여자 꿈을 꾼 건가 로라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다 그 생각을 하던 중에 갑자기 냉엄한 진실이 그의 머리를 때렸다 그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고개를 들었다 왜요?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했어 테드가 경악한 표정으로 말했다 로라도 이미 같은 결론에 도달한 상태였다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난 대학 1학년 때였어 아버지가 블레인이 내 동생이라고 했지 그때 난 아버지가 어머니와 나에게 했던 행동들에 너무 화가 나서 처음으로 그 꿈 얘기를 했어 머스탱 트렁크 안에 여자가 누워있는 꿈을 꾼다고 테드는 말을 멈췄다 테드는 좁은 틈으로 다시 차 안을 살펴보았지만 조수석은 보이지 않았다 내가 그 꿈 얘기를 하니까 조만간 모든 걸 기억해낼 거란 생각이 들었던 게 틀림없어 그날 밤 그 개자식이 학교에 와서 날 찾아다닌 거야 로라는 그 말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타일러가 당신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죠 대학교 후드티를 입고 테드가 벌떡 일어섰다 바닥에 난 구멍 속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던 쥐 한 마리가 깜짝 놀라 몸을 숨겼다 그 개자식은 죽을 때까지 운이 좋았어 내가 좀 더 일찍 기억해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젠 누구에게도 전혀 위로가 못 되겠군 테드 제발 좀 앉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많은 피해자 가족들이 해답을 얻게 됐잖아요 테드는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다 하 물론 그렇겠지 연쇄살인마가 자기 딸들을 위협해서 죽이고 시신을 훼손했다 참으로 아름다운 해답이군 그 작자는 죽었어 로라 암에 걸려서 자기 집 침대에서 자다가 죽었어 이것보다 더 불공평한 일이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어느 것도 당신 잘못은 아니에요 침묵 좀 더 일찍 기억해냈더라면 이 순간이 오기까지 우리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테드 치료와 약물의 도움을 받았지만 결국 당신 자신이 해낸 거예요 당신이 홀리와 딸들을 위해 해낸 거라고요 테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가족이 저 멀리 은하계 저편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버지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기억나요 테드 당신의 꿈을 통해서였나요 아니 테드는 완벽하게 확신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꿈들은 항상 거기에 있었어 내 생각엔 블레인 때문이었던 것 같아 TV에서 그를 보고 내 동생이라는 걸 알아차렸을 때 어쩌면 아버지가 블레인의 여자친구를 살해했을 수도 있겠다 아들한테 일종의 친절을 베푼 것일 수도 있겠다 나는 생각이 들었어 그냥 생각 생각뿐이었지 무의식적으로 불현듯 든 생각 하 글쎄 잘 모르겠어 아버지가 말기암 진단을 받았을 때였을 거야 아버지가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 그랬군요 한번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거로군요 어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블레인을 쫓아다닌 거야 그에 대해 조사하고 그가 살인사건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알아야 했어 그때쯤엔 아버지가 범인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 어 체스 대회가 열쇠였어 로라 그때부터 그때부터 일어난 모든 살인사건을 확인할 수 있었지 아버진 대회 참가를 위한 여행을 이용해서 무방비 상태의 여자들을 죽이고 다녔던 거야 날 봐요 테드 자 이제 우린 모든 것을 알아요 당신 아버지는 죽었고 당신의 가족은 당신을 필요로 해요 나를 봐요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알잖아 내가 그들을 다치게 했는데 테드의 눈에 눈물이 가득 맺혀 있었다 저스틴은 좀 어때? 아직도 혼수 상태이긴 해요 하지만 의사들이 낙관하고 있어요 내가 그 친구를 거의 죽일 뻔했어 그때 당신은 안개 속에 있었잖아요 테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죄책감이 당신을 압도했고요 당신은 책임감을 느꼈고 비이성적으로 반응했어요 어찌된 영문인진 모르겠지만 저스틴이 사실을 알아냈기 때문이었죠 안 그래요? 어 그런 것 같아 저스틴이 날 미행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 블레이네 집에 몰래 들어간 밤 저스틴을 봤거든 그는 그는 바깥에 차에 앉아 있었어 그래서 그래서 난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미행을 시켰지 그렇게 해서 저스틴과 홀리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하하하 그 불쌍한 탐정은 자기가 큰 건을 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두 사람의 분류는 나한텐 큰 의미가 없었어 내게 큰 문제였던 건 저스틴이 나를 미행해서 여기까지 왔었다는 거였지 아까 당신이 들어간 방에 내가 모아둔 것을 저스틴이 봤을지도 모른다는 거였어 저스틴이 저스틴이 당신을 사무실로 불렀어요? 살인사건들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그걸 그걸 잘 모르겠어 어쩌면 다른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는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땐 너무 늦었지 이미 판단이 흐려져 있었거든 아 이제야 이해가 가는군 저스틴은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해해 줄 거고 꼭 그럴 거예요 그땐 당신의 병이 심각했어요 그래 알아 그땐 이미 자살을 결심한 후였어 로비 차우드를 찾아가 유언장을 작성해 놨고 뇌종양 때문에 어차피 죽을 거라고 생각했었지 테드 이젠 상황이 훨씬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테드는 친구가 회복한다면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어 그런 것 같군 로라가 일어섰다 테드는 의사가 뭘 하려는 건지 알 수 없어서 그녀를 의심스럽게 보았다 그녀가 손을 내밀었을 때에도 그는 그 손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가 어색하게 일어서서 그녀와 악수를 했다 그동안 고마웠어 로라 그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울먹이는 목소리가 나오려고 했다 바로 그때 뒤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쥐들이 깜짝 놀라 도망쳐 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큰 소리였다 로라가 깜짝 놀랐다 테드는 경비를 그곳에 묶어두는 것이 생각나 몸이 오싹 떨렸다 오 하나님 타자기가 경비의 몸 위로 떨어지는 걸 보고만 있었다 경비를 거기 두고 나오기 전에 테드는 그가 아직 숨을 쉬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 하지만 내부 손상을 입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테드와 로라를 비추고 있던 원뿔형의 빛 저 너머에 리 스틸웰의 모습이 회색 형태로 나타났다 그림자 속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본 로라는 리가 거기 서 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녀는 리에 대해서는 거의 잊고 있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게 해줘 이 개새끼야 리가 말했다 경비는 쇠사슬에 묶인 두 손을 가슴 높이에 들고 작은 물건을 쥐고 있었다 멀리 떨어져 있어 뭔지 알 수가 없었다 딸칵하는 부드러운 소리와 함께 작은 불꽃이 피어오를 때까지는 자 이제 아주 짧은 장 26장 27장 남겨두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긴 에필로그 이렇게 오늘 이 책이 끝나게 됩니다 자 26장으로 가실게요 현재 마커스가 조수석에 앉았고 로버트가 운전을 했다 처음 30분 동안은 얘기를 나누면서 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침묵 속에서 달려갔다 가끔씩 걸려오는 FBI의 전화가 침묵을 깨뜨렸다 FBI 팀은 같은 시각에 올버니에서 출발했고 그들보다 먼저 공장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목적지까지 30분 정도 남았을 때 마지막 전화를 받았다 로버트는 상대가 하는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마커스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방어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어 로버트가 전화를 끊고 말했다 총매제가 사용됐대 불길이 급속도로 번졌다더라고 화재? 화재? 마커스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는 대답을 듣기 무서워 다음 질문을 도저히 할 수 없었다 올버니 팀이 도착해 보니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었대 연기를 보고 누가 신고했는데 소방관들이 도착했을 땐 너무 늦었다더래 너무 늦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마커스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시신 두구를 수습했대 생존자는 한 명이고 마커스는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그게 누군데 손이 만들어낸 어둠 속에서 그가 물었다 27장 현재 무슨 이유에선지 리 스틸웰은 담배 라이터로 테드를 위협했다 쏟아진 타자기에 머리를 맞아 정신이 이상해졌던지 휘발유가 인화성이 크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파란색 작은 불꽃이 거대한 불방망이로 변하자 그는 깜짝 놀란 것 같았다 자신이 일으킨 일에 깜짝 놀라서 라이터를 떨어뜨렸고 몸에 불이 붙자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펄쩍펄쩍 뛰었다 로라와 테드는 반응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 검붉은 거대한 불길이 시퍼런 촉수를 앞세우고 덮쳐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불길을 피해 재빨리 반대 방향으로 달려갔다 리의 비명소리가 끔찍해졌고 살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지하실은 두 부분으로 나뉘었고 로라는 문 반대쪽에 갇혔다 경비가 죽어가면서 소름끼치는 비명을 질러대는 동안 그녀는 반대편으로 건너갈 방법을 찾으려고 애썼지만 중간에 불이 방어벽처럼 가로막고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연기가 더욱 자욱해졌다 전구가 하나둘씩 터졌고 고동치는 검붉은 불길이 그 불빛을 대신했다 쥐들도 새된 비명을 질러댔다 테드는 테이블과 녹슨 가구더미 사이에 다리를 만들기 위해 아직 불이 옮겨 붙지 않은 초록색 소파를 그 사이로 밀어넣으려 애쓰면서 로라에게 돌아오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헛수고였다 불길이 그의 셔츠에 옮겨 붙을 뻔하자 그는 셔츠를 벗어서 셔츠로 입을 가리고 숨을 쉬었다 그러고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외쳤다 뭐라구요 로라는 조끼 10미터는 떨어져 있었지만 가까이 가는 대신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녀도 셔츠를 벗어 입을 가리고 숨을 쉬었지만 정신이 흐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테드가 이번에는 입에서 셔츠를 떼고 외쳤다 바닥에 난 문 로라 그리로 들어가서 뚜껑을 닫아 이번에는 로라가 말을 알아들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와 바닥에 난 낙하문 사이를 불길이 가로막고 있었다 테드 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그가 무슨 말을 더 외쳤지만 불꽃이 타다닥 타들어가는 소리에 무척 잘 들리지 않았다 연기가 자욱해져서 블라우스로 입을 가렸는데도 숨쉬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로라는 블라우스를 뗐다 그러자 발작처럼 기침이 연달아 나와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눈이 따가운 것도 느끼지 못하다가 무릎을 꿇고 바닥에 가까워지자 숨쉬기가 좀 편안하다고 느꼈다 다시 블라우스로 얼굴을 가리고 옆문을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다 살아서 나가려면 벽을 따라 기어가는 수밖에 없다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했다 줄지어 서 있는 철제 탁자가 일종의 터널 역할을 해서 비교적 쉽게 움직일 수 있었다 가는 동안 두세 번은 다가오는 불길에 방해를 받아 최대한 벽에 달라붙기도 했고 테이블 터널 밑을 떠나기도 했다 문이 가까워질수록 연기는 더욱 자욱해졌다 심지어 바닥 높이에서도 문 앞까지는 7,8미터만 더 가면 됐다 쉬워 보였지만 절반쯤 가자 못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시뻘건 불길의 커튼이 앞을 완전히 가로막았다 계속 가려면 터널을 떠나야 하는데 밖이라고 상황이 나아 보이지는 않았다 뒤를 돌아보니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테디의 이름을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다 지하실을 떠났나 아니면 의식을 잃었을까 경찰이 오고 있다 바닥에 난 문까지만 갈 수 있다면 그 속에 들어가 버티면서 밖에 있는 누구라도 들을 수 있게 소리를 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우선 바닥에 난 문까지 가야 했다 시간이 없었다 터널을 떠나 빙 돌아서 가거나 불의 장막으로 돌진해서 뚫고 지나가야 했다 어떻게 해서든 이곳을 벗어나야 했다 월터를 위해서 그녀는 블라우스로 머리를 감싸고 한 팔을 들어 얼굴을 가렸다 그러고는 있는 힘껏 달려나갔다 에필로그 에필로그 2년 후 청중이 따스한 박수로 렌달 포스터를 맞았다 지난 3년간 지난 3년간 그는 채널 4의 사회부 범죄보도 담당 기자로 일하면서 유명인사가 되었다 그가 일약 스타 기자로 등극한 건 프랭크 맥케이 사건이 큰 역할을 했다 젊고 카리스마 넘치는 기자였던 그는 정신병적인 상황에 관한 대중의 관심과 이 외설스러운 이야기에 대한 법의학적 전문성 사이에서 교묘한 줄타기를 했다 무대의 한 면을 차지한 거대한 스크린에 이제는 모두가 알게 된 날카로운 눈을 찍은 영상이 떠올랐다 그 밑에 제목이 나와있었다 바스턴 폴스의 도살자 프랭크 에드먼드 맥케이 1951년부터 2011년 강당 안이 조용해졌다 기자가 마이크에 대고 엄숙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바스턴 폴스라는 아주 작은 마을의 중산층 가정 아버지는 농기구 공장에서 오랜 시간을 일했고 어머니는 요리사에 재봉사 상점 정원 하녀 뭐 여러 일을 해서 생계에 보탰습니다 어린 프랭크는 12살 때까지는 사실상 돌보고 감독하는 사람 하나 없이 홀로 성장했죠 오드리라는 여동생이 태어날 때까지는요 그의 유년 시절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정도입니다 맥케이 가족의 마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영원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을 겁니다 1964년 렐프와 테스 맥케이는 두 자녀를 데리고 보스턴으로 이사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다시 살펴봐야 할 거리도 별로 남겨두지 않은 채 말이죠 잠시 후 초등학생들의 흑백 단체 사진이 스크린에 나타났다 두 개의 얼굴에 동그라미가 그려졌고 그 중 한 아이는 누군지 금방 알 수 있는 그 깊고 푸른 눈을 갖고 있었다 프랭크는 어렸을 때 이미 자신의 본성을 숨기고 주위 사람들을 조종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지능이 평균을 훨씬 웃도는 모범생이었고 문제를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들키지 않고 넘어가는 법을 알았던 거죠 바스턴 폴스 시절에 그의 유일한 친구였던 앤드류 도빈스가 수많은 여성들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으로서의 프랭크 맥케이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의 유일한 일화를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렌달은 의도적으로 말을 멈추고 잠깐 쉬었다 그는 청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진실이 밝혀졌을 때 프랭크 맥케이를 알던 사람들은 전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여동생 전처 이웃들 파트너까지 모두요 딱 한 명 예외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앤드류 도빈스입니다 그 뉴스가 전국에 퍼져갈 때 뉴스가 사실임을 직감한 사람이 딱 한 명 그가 바로 앤드류 도빈스라는 거죠 프랭크 맥케이가 13살 때 가족과 함께 바스턴 폴스를 떠난 후 단 한 번도 맥케이를 만나지 못했지만 그는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충격적인 뉴스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 할 때도 앤드류 도빈스는 프랭크 맥케이가 범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진심으로 굳게 믿었고요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앤드류 도빈스가 처음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이 남자의 시면을 들여다봤고 이 남자의 진짜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스크린에 나온 사진이 빨간색 자동차 옆에서 포즈를 취한 젊은 프랭크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다 스무살 쯤 되어 보였고 처음 봤을 땐 그의 웃는 얼굴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점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사진이 점차 확대되자 그의 눈이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뛰어넘어 현재의 눈과 똑같아 보였고 그의 진짜 의도를 보여주는 듯 했다 프랭크 맥케이는 완벽한 남편도 모범적인 이웃도 아니었습니다 좋은 아버지는 더더욱 아니었죠 하지만 그를 알았던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 그는 살인범이 아니었습니다 살인범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죠 물론 프랭크 맥케이는 신경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충동적인 사람이기도 했고요 하 하지만 살인범이라고요 그건 절대 아니죠 그런데 우린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맥케이 같은 사람들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버리면 그들을 찾아내기가 불가능해지죠 그들은 떳떳하게 우리와 같이 거리를 활보하죠 그들이 범죄를 향해 더욱더 나아가게 된 건 여러 번 범죄를 저질러도 책임과 처벌을 모면할 수 있다는 확신 자기가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오만 때문입니다 타인을 해치고 죽이고 도저히 멈출 수 없는 욕구뿐만 아니라 자신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자의식 때문이기도 하고요 앤드류 도빈스는 프랭크의 집에서 두세 집 떨어진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등하교를 함께 하면서 친구가 되었죠 어느 날 프랭크가 앤드류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여름이었고 부모님은 일하러 나가셨기 때문에 집에는 그들 둘 뿐이었죠 프랭크는 앤드류에게 그날은 자전거도 타기 싫고 평소에 했던 어떤 놀이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앤드류를 뒷마당으로 데리고 가서 거미와 딱정벌레를 비롯해 커다란 곤충들을 담은 유리병을 여러 개 보여주었죠 프랭크는 주머니 칼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형한테 산 건데 그 사실은 앤드류 빼고는 아무도 몰랐죠 둘만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날 뒷마당에서 프랭크는 친구에게 곤충들 중 한 마리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앤드류는 힘이 없어 보이는 중간 크기의 거미를 골랐죠 그는 프랭크가 주머니 칼로 주머니 칼로 거미를 죽이려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쯤 앤드류는 프랭크가 그럴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런 짓을 주제로 많이 다루어졌지만 대부분은 훗날 발생한 살인사건에 초점을 맞췄다 기자들은 괴물을 그려내는 걸 좋아했을 뿐 인간은 잊곤 했다 렌달은 지금 자신이 밝히려는 사소한 사실들이 엽기적인 살인사건보다도 훨씬 큰 충격을 선사할 거라고 생각했다 강당 안이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프랭크는 그 칼로 거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즉시 죽이지는 않았다는 뜻이죠 먼저 거미의 다리를 4개 잘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와 앤드류는 거미가 도망치려 하는 걸 구경했습니다 원을 그리며 기어다니는 걸 보고 낄낄거리고 웃어댔죠 그런 다음 프랭크는 또 한 다리를 자르고 또 한 다리를 잘랐습니다 그러면서 몸에 너무 가까운 부분을 자르면 안 된다고 그러면 거미가 금방 죽어버린다고 설명했죠 마침내 불쌍한 거미는 다리 하나만 남게 됐고 그 한 다리로 기를 쓰고 땅을 긁으며 맴을 돌다가 죽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사악한 놀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종의 시험이었습니다 그 해 늦여름의 어느 날 프랭크가 앤드류를 또 집에 초대했습니다 특별 실험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죠 프랭크는 곤충들의 수족 절단 놀이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은 그때까지 서너 번은 그런 놀이를 했습니다 앤드류는 신이 났습니다 친구를 존경하게 되고 친구에게 매료되기 시작했거든요 프랭크가 그를 뒷마당으로 데리고 갔는데 이번에는 곤충이 담긴 유리병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대신 태어난 지 삼사개월 된 것 같은 작은 새끼 고양이 한 마리 같은 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십 년이 흐른 후 앤드류가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며 떠올리는 바와 같이 그때 앤드류는 프랭크의 의도를 추측할 수 있었지만 크게 괴로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양이를 정말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앤드류의 인터뷰 프랭크는 새끼 고양이의 다리를 쫙 벌려서 얇은 밧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고양이가 필사적으로 울어대는 동안 주머니 칼로 눈을 도려내 고양이의 배 위에 얹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웠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코를 그런 식으로 잘라내 태웠습니다 결국 고양이는 더 저항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죠 그 일이 있고 나서 프랭크와 더 놀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앤드류의 반응은 어린 프랭크에게 일종의 경고로 작용했을 겁니다 자신의 본성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알게 한 경고요 이제 스크린은 비어 있었다 렌달은 스무살 여자의 얼굴이 나타날 때까지 잠깐 기다렸다 엘리자베스 가스가 플랭크 맥케이의 첫 희생자일 것 같지는 않지만 초기 피해자 중 한 명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맥케이가 그 후로는 보스턴 근처에서 다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렌달은 잠깐 말을 멈추고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으며 덧붙였다 하 방금 한 말은 물론 절대적인 진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곧 절대적인 진실에 다다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니까요 프랭크 맥케이가 프랭크 맥케이가 어린 미혼모인 엘리자베스 가스를 살해한 방식을 보면 그가 아직도 학습 곡선상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경솔하게 행동했던 것도 같고요 비교적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살인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녀와 미리 접촉하는 자칫 본인이 체포될 수도 있었을 실수를 저지릅니다 게다가 엘리자베스의 팔과 다리 몇 군데 칼에 찔린 자국이 있었지만 단 몇 초 만에 그녀를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절대적이고 충분한 사인은 목에 난 깊은 자상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범행에서 보인 가학적인 고문 형태와는 매우 다른 양상이죠 맥케이는 엘리자베스 가스를 살해하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틀림없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첫째 그는 무방비 상태의 젊은 여자를 고문하고 살해함으로써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 일을 또 하고 싶어 지리라는 걸 알았죠 둘째 그날처럼 경솔하게 행동했다가는 결국 자필이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범행을 끝도 없이 계속할 수 있는 안전성을 보장해줄 어떤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겠죠 프랭크 맥케이는 1983년에서 1989년 사이에 적어도 7건의 살인을 저질렀고 자신이 살고 있던 주 밖에서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젊은 여성이었죠 공통점은 여기서 끝납니다 프랭크는 칼로 망치로 심지어 두 손으로 살인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무작위로 골랐고 그들과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유지했죠 그 기간 동안 그는 아들 테드를 데리고 체스대회에 참가하는 것으로 자신의 부재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는 대회 장소에서 차로 1시간 이상 걸리는 곳으로 달려가 피해자를 물색해 고문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합니다 단 두세 시간 만에 그런 일을 저지르죠 이렇게 잔혹한 살인사건이 일찍이 별로 없었기에 이런 범죄들을 연결시키는 패턴을 찾아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겁니다 피해자들의 얼굴이 스크린에 차례대로 나타났다 프랭크 프랭크 맥케인은 가면이 벗겨지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19명의 여성과 2명의 남성을 살해했고 다른 살인사건 15건의 용의자입니다 현대적인 범인 추적 프로그램으로도 공통된 패턴을 찾아낼 수는 없었을 겁니다 원형 미로가 스크린에 나타났다 아까 여러분께 프랭크 맥케이의 본 모습을 본 사람은 어린 시절의 친구 앤드류 도빈스 밖에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첫 아내인 크리스틴 맥케이는 여러 해 동안 남편의 구타와 학대를 견뎌냈는데 그녀는 남편의 내면의 도살인 악을 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크리스틴은 정신질환을 알았고 그들이 함께 살 때는 상황이 매우 심각했죠 프랭크 맥케이의 아들 테드도 아버지의 일탈 행동을 목격했을 겁니다 테드는 체스 신동이었고 나중에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죠 자 그가 이 모든 미스터리의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다 렌달이 미로의 중앙을 가리켰다 수십 년 동안 숨겨져 있던 열쇠의 매력적인 궤적을 오늘 여러분은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미로가 서서히 희미해지더니 책 표지 속에 미로가 되어 다시 나타났다 유일한 탈출구가 제목이었다 그 밑에는 커다란 빨간색 글씨로 작가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마침내 밝은 빛 속으로 끌어내 새롭게 조명한 의사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닥터 로라 힐입니다 박수갈채가 로라를 맞았다 그녀는 홀의 중앙으로 걸어가 스크린 옆 테이블에 마련된 자기 자리에 앉았다 세 번째 출판 기념회인데도 처음 할 때와 똑같이 떨렸다 그녀는 맨 앞줄에서 디디를 찾아냈고 언니 디디가 거기 앉아서 물개 박수를 치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생겼다 디디는 그녀의 인생에서 항상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로라가 라벤더에서 해고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고 나와 그리고 니 남자친구는 곧 손 털고 물러난다고 해도 놀랍지 않을 거야 알잖니 난 처음부터 그 인간 별로였어 디디의 디디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 어서 오세요 고마워요 렌달 로라는 겨자색 스커트에 흰색 긴 소매 블라우스를 입었다 항상 긴 소매를 입었다 옷이 그녀의 몸에 밀착되어 몸매를 드러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오른손목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다 얇은 줄무늬를 이룬 화상 흉터가 소매뿌리 바깥으로 살짝 보였다 먼저 오늘 밤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영광이고 기쁘다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렌달이 말했다 로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멋진 소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기자가 고개를 돌려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스크린에는 아직도 로라의 책 표지가 있었다 갑자기 궁금한 게 생각난 것처럼 그가 물었다 그런데 왜 표지에 미로를 넣으셨죠 로라 아 저는 항상 미로를 매혹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자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작은 놀이공원이 있었어요 놀이공원 사장인 애덤스 씨는 아주 매력적인 분인데 수십 년 동안 그 놀이공원을 운영해 왔죠 다들 동네에 있는 조그만 놀이공원은 곧 망할 거라고 예상했지만요 그 놀이공원의 특징이 바로 거대한 원형 미로였어요 옥수수밭 미로 같은 거였나 보죠 아니요 옥수수밭은 아니고요 돌과 나무로 만든 미로였는데 그 미로가 특별했던 건 끊임없이 모양이 바뀌기 때문이었어요 열고 닫히는 일련의 문이 있었는데 그곳으로 들어갈 때마다 미로가 변해 있었죠 애덤스 씨는 미로의 배열 방법이 천 가지가 넘는다고 말했는데 그건 아마도 과장이었을 거예요 미노 미노타우루스 복장을 한 사람이 그 안을 어슬렁거리면서 탈출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어렸을 땐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들어갔죠 그리고 사실 거기서 탈출구를 탈출구를 찾아서 나온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저는 여름방학 동안 거의 매일 지금 여기 관객석에 앉아있는 언니와 함께 그곳에 가곤 했어요 우리 자매가 좋아하던 남학생이 거기서 일했거든요 디디가 앞줄에서 그녀에게 손가락질을 하더니 입모양으로 말했다 니가 좋아했던 남자이잖아 로라는 웃음이 나오는 걸 참을 수가 없었다 저는 항상 미노에 끌렸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미노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미노에서 탈출 한다든가 하는 혹은 미노 안에 갇힌다든가 바로 그거예요 예를 들어 호크스네스트 미노에 어떤 통로를 통해서 들어갔는데 그 통로를 쭉 따라가니 미노의 중앙으로 갔다고 해봐요 그럼 반대로 날 중앙에서 멀어지게 해주는 길을 선택한다면 미노에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지만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뒤로 물러서야 할 때도 있기 때문이겠죠 그 이유인가요? 네 바로 그거예요 테드 맥케이가 라벤더 메모리얼에 수용됐을 때 그는 자기 마음이 만들어낸 미노에 갇힌 것과도 같았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으니 미노도 꽤 복잡했겠군요 그랬죠 그는 몇 주 동안 주기에 갇혀 돌고 또 돌았을 뿐 도무지 밖으로 나오질 못했어요 어린 시절 호크스네스트 미노에서 길을 잘못들어 헤맸던 것처럼 억지로라도 그를 미노 밖으로 안내하려고 길을 잘못들었더니 결국 길을 잃고 말더라고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했죠 테드 맥케이는 버려진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했죠 반면에 그 화재에서 로라 당신은 운 좋게 살아남았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이야기는 당신 자신의 미로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미로의 선두에 서서 모든 공격을 받아낸 사람은 테드 맥케이 였어요 목숨을 잃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토록 오랜 세월을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을 견뎠기 때문이죠 이 책은 그에게 엄청난 후유증을 남긴 경험을 다루고 있고 그가 자기 마음이 놓은 덫에서 어떻게 탈출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테드의 용기가 없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이 끔찍한 범죄들도 해결되지 못했을 거고요 강당 여기저기서 박수소리가 들리더니 곧 우레같은 박수갈채로 변했다 죽기 전에 테드는 아버지가 죽고 나니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게 느껴진다고 제게 말했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진실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게 됐잖아요 지당한 말씀입니다 피해자 가족들과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군요 이 모든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우리 곁에서 걸어다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큰 위로가 됐다고요 테드의 전처와 딸들에게도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그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죠 어떤 마음일지 저는 상상도 못하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테드를 본래의 모습으로 볼 수 있게 됐죠 위대한 마음을 가진 남자로 자기 것이 아닌 짐을 지고 견뎌낼 수밖에 없었던 사람으로 행사는 그 후로도 30분 더 진행되었다 렌달은 훌륭한 사회자였고 그들이 주고받는 말은 친구끼리 마주보고 앉아 나누는 속깊은 대화 같았다 그 후에는 사인회가 열렸는데 로라는 그제야 긴장을 풀고 독자의 관심과 애정을 즐길 수 있었다 그녀의 오른쪽 소매뿌리 주위에 희미해진 흉터를 슬쩍 훔쳐보는 사람도 있었고 책에 대해 감상을 말하거나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저스틴 린치에 관한 것이었다 로라는 뉴스 보도를 통해서 그가 혼수상태에서 깨어나긴 했지만 차도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린치와 연락을 주고받지 않으며 린치의 가족에게서 부여받은 정보 공개 권한은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다 끝났다고 공손하게 대답했다 어느 순간 어느 순간 두꺼운 뿔 태안경을 낀 키 작은 남자가 강당 뒤쪽에서 머뭇거리는 것이 언뜻 보였다 그는 사인을 받으려는 사람들 줄에 서 있지 않았다 50살 정도 아니면 약간 더 젊은 것 같았고 그녀의 책을 옆구리에 끼고 애매하게 웃고 있었다 로라는 책의 서명에서 건네줄 때마다 뿔 태안경을 낀 그 낯선 남자를 흘끗 보았고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강당이 거의 비었을 때 기획자인 매튜스라는 키 큰 남자가 로라가 앉은 테이블로 돌아왔다 그녀는 그에게 잠깐만 옆에 같이 앉아있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다 바로 그때 뿔 태안경 남자가 자기 자리를 떠나 줄을 섰다 맨 끝에 거구의 여자가 테이블 앞에 딱 버티고 서는 바람에 뿔 태안경이 로라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 여자는 언제나 활짝 웃고 활기 넘치는 부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직접 뵈니까 너무 기뻐요 책 너무 마음에 들어요 로라는 여자에게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매력적이었고 시간을 내어 여기까지 와준 사람이었다 버먼트에서 차를 몰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가족이 있긴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당신을 보려고 왔어요 닥터 힐 당신은 정말 재능이 넘치는 분이에요 로라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한 후 책 제목 페이지에 몇 마디 적었다 그녀는 그 남자가 아직 거기 있나 보려고 고개를 들었지만 여자의 배에 가려 보이지 보이지 않았다 정말 감사해요 책 계속 쓰세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로라는 계속 미소짓고 있었지만 자신의 웃는 얼굴이 불편해하며 찡그린 얼굴로 바뀔 까봐 걱정이 됐다 뿔 태안경은 어디 있지 로라는 그가 손에 칼을 들고 거구의 여자 뒤에서 튀어나오는 모습을 상상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하는 거지 연쇄살인범들이 클럽을 만들어 단체로 그녀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스친 것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나 테드와 사랑에 빠졌어요 조금 그 여자가 말했다 그녀의 두 뺨이 불에 단 수처럼 벌겋게 달아올랐다 아 나 정말 바보 같죠 진짜로 사랑에 빠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멋진 등장인물을 너무나 좋아하게 됐다 뭐 그런 의미로 로라는 무슨 뜻인지 완벽히 이해한다고 대답하고 와줘서 고맙다고 인사했다 그녀가 서명한 책을 돌려주자 마침내 여자가 떠났다 뿔 태안경이 아직도 줄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10분 후 로라가 한 쌍의 남녀가 내민 책 두 권에 사인한 후 드디어 그 작은 남자의 차례가 되었다 나를 모르겠습니까 침착하고 듣기 좋은 목소리였다 이 남자가 연쇄 살인범 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연쇄 살인범 일 것이다 로라는 긴장을 풀었다 아 죄송하지만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이 말을 하자마자 생각이 났다 아 뿔 태안경을 낀 남자가 그녀의 생각을 확인해 주었다 로라는 인터넷에서 변호사의 사진을 찾아봤었지만 만난 적은 없었다 그들은 짧게 통화했고 그 대화는 그다지 유쾌하지 않았었다 로비 차우드가 좌우를 살폈다 일부 독자들이 강당에 남아 몇 명씩 무리지어 대화하고 있었지만 모두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매튜스 밖에 없었다 로라는 그에게 잠깐만 자리를 비켜달라고 부탁했다 이름을 바꿔줘서 고맙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바꿔달라고 하셨잖아요 아 네 물론 그랬죠 그래도 거절할 수도 있었는데 부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통화할 때 제가 무리했던 거 사과드립니다 이런 일이 제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요 네 걱정 마세요 로비 차우드는 불안해 보였다 옆구리에 끼고 있는 책을 아직 그녀에게 건네지도 않았다 일찍 와서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책 읽어봤는데 정말 좋던데요 축하합니다 그가 책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감사합니다 근데 뭔가 다른 일 때문에 오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로비 차우드는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마치 자기가 찾고 있는 말이 거기 적혀 있기라도 한 것처럼 당신한테 무슨 말을 할까 계속 생각해 봤지만 아직도 잘 로라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녀는 책에서 로비 차우드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줄여 놓았는데 부분적으로는 그의 요청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가 무슨 중요한 할 말이 있다는 것일까 내 아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진심으로 후회된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죠 하지만 당신은 날 이해해 줄 겁니다 이해해 주기를 바라구요 네 말씀하세요 당신이 책에서 묘사했듯 어느 날 오후 테드가 내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내 생일이었죠 물론 테드는 모르고 온 거였지만요 옛 동창생들이 모두 모인 건 아니고 일부만이 모여 있었어요 어 제 말은 당신이 책에서 묘사한 건 그날 실제로 있었던 일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와 나는 우리는 내 서재에서 그의 유언장과 관련된 얘기를 나누었죠 로라가 그를 관찰했다 그의 죽이는 모두 실제 일어난 일에 바탕하고 있었어요 관련된 사람들한테 물어서 직접 확인도 했고요 로비 차우드가 고개를 끄덕였다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난 아 내가 알았더라면 로비 차우드가 책에 한 손을 올려놓는 모습이 마치 선서라도 하려는 것 같았다 괜찮아요 책에서 주머니 쥐에 대해 쓰셨는데요 그게 상징하는 바가 정확히 뭡니까 로라는 깜짝 놀라면서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사실 그녀는 주머니 쥐에 대해서는 깊게 파고들지 않았다 테드는 주머니 쥐에 대해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고 책에 나온 내용도 거의 마이크 도슨에게 들은 것이었지만 그는 시시콜콜하게 설명을 하는 타입이 아니었다 음 무슨 이유에선지 테드는 주머니 쥐를 무서워했어요 로라가 다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으면서 말했다 뭔가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게 틀림없다고 추론하는 정도죠 왜 무서워하느냐고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로비 차우드가 고개를 끄덕였다 로비 차우드 그게 당신한테 중요한 문제인가요 네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그날 내 집 뒷마당에서 테드는 주머니 쥐를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책에 쓴 그대로 말이죠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낡은 타이어 속에서 주머니 쥐를 본 게 아니라 내 아내가 키우는 화분들 사이로 숨는 걸 봤어요 실제로 봤습니다 로라는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녀는 주머니 쥐가 나타나는 부분은 실제가 아니라 주기의 일부였다고 추측했었다 아 놀랍군요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말인데 주머니 쥐의 역할이 뭡니까 음 확실히는 모르겠지만요 로비 차우드씨 난 그게 테드가 주기 안에 머무는 방식이었다고 생각해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언제나 주머니 쥐가 거기 있었어요 때로는 테드의 꿈에 나타나기도 했고요 주기에서 자꾸만 나타나는 주머니 쥐가 일종의 수호자 역할을 한 것일 수도 있어요 로비 차우드는 잠깐 생각하는 눈치였다 로비 차우드가 로비 차우드가 로비 차우드가 갑자기 말했다 로라는 잠잠 손잡고 있었다 뒷마당에 주머니 쥐가 주머니 쥐가 테드가 고함을 지르니까 내 친구들이 그걸 잡으려고 달려 나갔어요 아무것도 찾지 못했죠 하지만 난 서재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고 그때 분명히 주머니 쥐를 봤습니다 주머니 쥐가 화분들 사이로 숨는 순간에 봤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주머니 쥐는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이에요 그때도 거기 진짜 있었는데 도망쳤던 게 틀림없군요 거기 조키 서른 명은 있었는데 주머니 쥐가 도망치는 걸 아무도 못 봤어요 화분들은 마당 한가운데 벽돌 베란다에 놓여 있어서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도망가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테드가 주머니 쥐를 봤고 나도 봤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못 본 거죠 로라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를 멍하니 바라보는 일 뿐이었다 그가 손을 내밀었고 로라는 그와 악수를 했다 당신한테 미리 말하지 못한 이유를 이젠 아시겠죠? 아설 로비 차우드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테이블에 내려놓은 책을 들고 미소를 지어 보이더니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사람처럼 홀가분하게 걸어갔다 네 긴 낭독이 끝났습니다 페데리코 아사트의 다음 사람을 죽여라 읽을 때 정말 재밌게 읽었었고요 낭독하면서도 즐거웠는데 사실 이 마지막 에필로그의 마지막 장면은요 공포 영화 같은 데서 후속편 만들려고 끝부분 좀 이상하게 처리하는 그런 건가 로비 차우드가 아무도 못 본 주머니지를 자기도 봤다고 얘기하는 건 무슨 의미인 건지 좀 이해가 안 가서 내 에필로그 마지막 부분은 그냥 제가 잘못 해석해서 읽은 걸 수도 있으니까 무시하시고 아쉬운 거는 왜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테드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물론 공포스럽게 무서웠던 순간도 있고 음 어머 이 사람이 범인이었던 거야? 어머 연쇄살인마였다고? 막 이러다가 이제 다 아닌 걸 알게 됐는데 음 테드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하고 너무 허무하게 죽어버린 게 좀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셨었나요? 네 지금 이 순간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진정한 안잡이 오디오북 팬이 맞으십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계셔서 이 긴 낭독과 함께 그 긴 여름을 보내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물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